가을의 청명한 하늘 아래서 이 학생들의 제살 그림은 더욱 높아만 갔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학생들과 무용실에서 땀을 흘려가며 수업을 하는 것은 나에겐 더 없는 보람이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퇴근을 할 때 충식실을 위해 조그만 물건이라도 사게 되는 날은 말 그대로 행복이었다. 작고 초라하지만 상점들의 진열대에서 한 달 생활비를 걱정해가며 사려던 물건을 집었다가는 다시 놓고 놓았다가는 다시 사고했다. 그런 망설임은 짜증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짜릿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충식시는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일은 가슴에 묻히었다. 종환시도 틈이 날 때마다 수안보에 찾아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가끔씩 충식시 사고 소식을 전해주고 집에까지 바래다주던 종환시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의 혈명의 관계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라 나는 몰래 두 사람에게 웃음을 짓게 하였다. 그때마다 두 사람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나의 대답은 그냥요 그냥 좋아서요였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싱겁긴 하면서 짧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다. 하숙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수안보를 오가는 나의 이중생활은 학교나 집에 철저하게 숨겨지고 있었다. 늦게까지 무용실에 남아서 학생들과 무용연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개 아침이나 낮시간에 집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으나 별 탈 없이 잘 무마가 되고 있었다. 가을이 되고 학교에서는 각종 행사가 벌어졌다. 교내 체육대회와 합창대회 외에도 상업학교였기 때문에 주산이나 부기 급수시험이 있었다. 무용교사이면서 걸스카우트를 지도하고 있던 나는 학교 행사에 빠질 수가 없었고 교내 체육대회는 체육교사들과 함께 준비를 하느라고 어찌나 힘이 드는지 녹소가 되어 주말이 되어도 서울에 다녀갈 수가 없었다. 몸은 피곤하여도 대신에 토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환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떠돌며 그간의 적적함을 잊고 있던 그 일을 본다는 기쁨도 있었다. 10월 할 순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난다. 마침 수업이 없어서 교무실에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 종환 씨였다. 충주에 오지 못할 때는 꼭 전화를 하던 종환 씨라서 이번 주일에 못 온다는 연락일 거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다. 못 간다는 전화인 줄 알았죠? 그럴 때만 전화하셨잖아요. 아니에요? 하하하, 그랬었군요. 오늘은 아니에요. 윤희 씨, 이번에도 서울 못 온다고 했었죠? 네, 여기 있을래요. 잘 됐어요. 그러면 내가 토요일날 1시쯤 출발할 테니까 우리 충주 시내에서 데이트하고 충식이한테 같이 가요. 어때요? 너무 뜻밖이라 그런지 아니면 데이트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잠시 망설이고 있었다. 왜, 싫어요? 아, 아니요. 그럴게요. 좋아요. 그럼 시간하고 장소는 내가 정할게요. 어디서 만나나 하면요. 충주 입구에 조그마한 강이 있던데 그게 무슨 강이죠? 달천강이에요. 충주로 들어오는 길에 남한강에서 빠져나오는 강인지 냇물인지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강줄기가 지나고 있었다. 4시 반에 거기 달에 있는 대로 나와요. 강가로 날 나오라는 종환시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내가 머뭇거리는 것을 눈치챈 듯 말을 이었다. 약속 장소가 이상하죠? 하여튼 그리로 나와요. 그날 나오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럼 우리 약속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묻고 싶었으나 시여의 전화라서 그냥 수화기를 놓았다. 토요일 오후는 무척 바쁜 날이다. 퇴근하는 길에 시장을 보고 그이가 읽을 책을 사는 일 외에는 방을 대청소하고 중식실을 목욕시키고 빨래를 하다 보면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고는 했다. 그날은 종환시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방을 대강 치운 후 목욕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가 날 불렀다. 목욕은 내일 종환이한테 부탁하자. 너 종환이 만나러 나가야지. 아직 시간 남았어요. 목욕물도 다 데워졌고요. 목욕이 끝난 후에 뜨거운 물수건으로 그의 다리를 마사지하며 내가 입을 열었다. 있잖아요. 종환시도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뭐가 엉뚱해? 날 들어 달천강으로 나오라는 게 우섭잖아요. 중식시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강가에서 종환시하고 나하고 데이트하는 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난 우스워 죽겠어요. 나는 깔깔대고 웃었다. 중식시도 날 쳐다보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그렇죠. 중식시. 너는 별게 다 웃었구나. 종환이가 모처럼 바람 쏘여주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우서워? 자, 이제 그만해. 시간 늦겠다. 빨리 준비하고 나가도록 해라. 중식시는 물통을 씌우라고 손짓을 하며 빨리 나갈 것을 재촉하고 있었다. 바지와 소에트 차림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애가 날 불러 세웠다. 인마, 그게 데이트하는 여자 옷차림이냐? 꼭 시장에 가는 것 같구나. 시장일요? 내가 중식시를 향해 눈을 흘리며 말했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입고 나가기가 싫었지만 충식시를 혼자 두고 나가면서 옷에까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었다. 그럼 강바람 쐬러 나가는데 정장을 하고 가요? 그리고 중환 씨인데 어때요? 원피스에다 바바리 코트 걸치고 나가라. 결국 나의 고집이 꺾였다. 윤희야, 너 주말에 외출하는 거 오랜만이지? 네,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와. 알았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나를 보며 중식시가 말을 했다. 네, 알았어요. 대신에 질투하면 안 돼요? 암만 해도 중환 씨 서울 간 뒤에 나 혼날 것 같은데요? 중식시의 말을 농담으로 받고는 입을 삐죽 내밀어 보이며 방을 나왔다. 늘 쫓기는 마음으로 지나치는 곳이었는데 그날 중환 씨를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강은 바닥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얕았고 물은 아주 맑았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저녁 햇살을 받고 있는 강물이 쓸쓸히 반짝이고 있었다. 강 건너에는 소녀채의 집이 있었고 뜨려있는 감나무에는 감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가끔씩 지나가는 시외버스와 트럭 외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무척 한가로 왔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다리 건너 멀리서 승용차 한 대가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차는 점점 가까워져 다리를 건너고 있길래 나는 먼지를 피해 길 옆으로 몸을 비켰다. 그때 자동차의 클렉션이 울렸다. 깜짝 놀라 돌아본 승용차 운전석에는 뜻밖에도 중환 씨가 앉아있었다. 아, 그랬었구나. 중환 씨가 왜 나를 이곳으로 나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는 운전석 옆자리의 문을 열고는 탈하는 시늉을 했다. 새 차는 아닌 듯 하였으나 먼 길을 달려온 자동차 같지 않게 깨끗해 보였다. 차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중식 씨의 휠체어가 내 머리를 스쳤다. 생각을 지우려고 애를 쓰며 차에 올랐다. 종환 씨 차예요? 종환 씨는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끌어겼다. 중고차 하나 샀어요. 미안해요, 윤희 씨. 그 사람은 자가용을 산 것이 마치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나는 종환 씨의 그 말 뜻을 잘 알고 있다. 중식 씨와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는 것이 미안하다는 뜻이었을 거다. 나는 종환 씨의 그런 마음이 고맙고 또한 큰 힘이 되어주었다. 차 산 게 왜 미안해요? 잘 사셨어요. 오늘 축하 파티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셋은 모이면 파티할 명분도 참 잘 생겨요. 그렇죠? 종환 씨? 종환 씨는 그렇게도 미안한지 계속 얼굴이 굳어있었다. 회사 친구가 소개를 해서 산 건데 어제 저녁에 키를 받았어요. 이 차에 윤희 씨를 제일 먼저 태우고 싶었죠. 그래서 중도금을 치르는 날 학교에 전화를 건 거예요. 멀리 뒤에서 버스가 오는 것이 보이자 시동을 글며 종환 씨가 말을 했다. 고마워요. 종환 씨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윤희 씨, 내일은 충식이하고 같이 문경세제를 넘읍시다. 옛날 생각나요? 도봉산 갔을 때 말해요. 우리 그때처럼 산에서 밥도 해먹고 그래요. 내 생각 어때요? 괜찮죠?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었으나 충식 씨의 왼쪽 얼굴이 생각이 났다. 그이가 가겠다고 났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종환 씨가 자가용을 갖게 된 것이 정말 기쁜 일인데도 마치 심술이 나는 듯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충주 시내로 들어서자 시장 입구에서 차를 세웠다. 여긴 왜요? 아, 시장 좀 들리려고요. 내일 점심 준비를 해야지요. 종환 씨는 말을 하며 핸들에서 키를 뽑았다. 아니에요. 집에 다 있어요. 그냥 가요. 고기라도 삽시다.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는 그 동네도 있어요. 충식 씨 혼자 있잖아요. 빨리 가야죠. 나는 어릴 적에도 그다지 샘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만약에 욕심이 많다 하더라도 종환 씨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어찌 샘을 낼 수가 있겠는가? 절대로 그런 마음은 아닌데 충식 씨의 휠체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불과 한 시간 전쯤 마사지를 해주던 그의 마비된 다리 생각이 나의 가슴을 마구 찢고 있었다. 윤희 씨,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종환 씨가 눈치를 챈 듯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네, 조금요. 그냥 충식 씨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종환 씨가 걱정하는 말에 이상하게도 자꾸만 짜증이 났다. 뭔지 모를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끓고 있어서 온몸에 열이 나는 것만 같았다. 나 같으면 자가용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충식 씨 앞에는 타고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전만 해도 자가용을 타고 와서 미안해하는 그의 마음에 고마워하던 나였는데 얼마나 속 들여다보이는 변덕인가. 말해요. 왜 그러는지. 종환 씨가 다시 물었다. 그냥 집에 가겠다는데 종환 씨야말로 왜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휠체어에 앉아서 그것도 시골의 초라한 방에서 말이에요. 서울에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친구를 맞이할 그의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인 줄 알고 있어요. 종환 씨한테도 이런 말에서 미안하고요. 종환 씨 생활이 나아지는 거, 시세많은 것은 절대로 아닌데 우리 앞에 차물고 나타나는 건 너무 이럴지 않나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나 그의가 옛날 생각이 우울해할까 봐 걱정이 돼요. 결국 나는 종환 씨에게 졸렬한 마음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말을 하고 난 뒤에 부끄러움 또한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달천강 다리 앞에서 그의 차에 올라서 축하파티 운운하던 나는 불과 반시간도 못되어 변덕을 부리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분명히 종환 씨도 나의 좁은 마음에 실망을 했을 거다. 막막한 듯 앞만 바라보고 있던 종환 씨는 다시 핸들에 귀를 꽂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수안보 쪽으로 달렸다. 견눈질로 훔쳐본 종환 씨의 운전하는 모습에 예전의 집차를 운전하던 그 사람이 떠올랐다. 지금 내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이제 없겠지? 나는 하마터면 충식시 하고 소리내어 부를 뻔하였다. 차가 마을 쪽으로 들어서자 나는 종환 씨에게 고개를 돌렸다. 종환 씨 말해봐요. 잘못했어요. 저한테 실망하셨죠? 지금은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실망하거나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 신경 쓰지 말아요. 윤희 씨한테 부끄럽고 또 나 자신도 몰랐던 지독한 위선에 놀라고 있을 뿐이에요. 충식이도 안 보고 바로 서울로 가서 이 차를 없애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보러 먼 길을 달려올 사람이 종환 씨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인가? 피곤하게 시외버스에 시달리면서 오는 종환 씨를 생각하며 이번만은 서울에서 쉬라고 진심으로 부탁을 하던 나였다. 일요일 막차를 타거나 월요일 새벽에 첫 차로 충주를 떠날 때면 버스 안에서 졸며 갈 종환 씨가 서울에 도착할 시간까지 마음에 걸렸었다. 더구나 호르몬이 밑에서 등록금 걱정을 하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그였다. 충식 씨와 가까이 지내면서 가끔씩 아버님께서 주시는 용돈을 생활비에 보태었을 정도였던 그 사람이 자가용까지 타게 된 것은 우리 일 이상으로 반가운 일일지인데 왜 그리 심수를 참지 못하였던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집 앞에서 차를 세운 종환 씨는 머뭇거리며 차에서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나는 차 뒤로 돌아 운전석 옆의 창가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왜 안 내리세요? 나를 내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종환 씨가 대답을 하였다. 윤희 씨 차를 길 건너에 세워두고 올게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어요. 윤희 씨 말이 옳았어요. 나의 실수는 너무도 큰 것이었다. 종환 씨 정말 화나셨나 봐요. 내가 너무 옹졸했어요. 그 애가 참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 이 차 타고 놀러 가야죠. 빨리 내리세요.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정말로 사과하는 거예요. 괜히 충식 씨 생각이 나서 심술 좀 부린 것 뿐이에요. 꼼짝 안 하고 앉아있던 종환 씨 앞으로 손을 넣고는 핸들의 가운데를 손으로 쿵쿵 두들기자 클렉션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종환 씨와 나는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충식 씨 저예요. 의자에 계시면 문 좀 열어보세요. 내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그 일을 불렀다. 이내 방문이 열리고 밖을 내다본 종식 씨는 막 차문을 열고 내리는 종환 씨를 보더니 밖으로 휠체어를 밀고 나올 것 같이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앞으로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야 하하하 종환아 너 드디어 자동차 샀구나. 자식 내가 정말 운전하고 왔냐? 성미도 급하지 여기까지 몰고 왔어. 너 인마 어쩌려고 우리 윤희를 차에 태우니? 윤희야 너 앞으로는 종환이 차에 타지 마라. 저 돌파리 운전기사 실력을 믿지 말라고. 야 인마 축하한다. 자식 실력 좋은데? 날 어두워지면 차 안에서 파티하자. 윤희야 어때? 오늘 근사하게 한잔하자구. 종환 씨와 내가 방에 들어와서 앉을 때까지 그이는 신기한 장난감이라도 손에 쥐고 있는 어린애 모양 혼자 좋아하고 떠들었다. 충주 시내를 지나올 때 나의 심술 때문인지 종환 씨의 표정은 좀처럼 풀어지지가 않았고 나는 종환 씨의 눈치를 보면서도 마치 자기 일같이 기뻐하며 흥분하고 있는 그 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억누르며 두 남자의 자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희야 너 종환이 인상 좀 봐라. 서울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느라고 어리빠졌어.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 하며 참 볼만하구만. 인마 정신 차려. 무사히 다 온 거야. 그리고 서울 갈 때는 차를 끌고 가라. 끌고 가. 하하하. 그의 눈치 없는 말이 어찌나 웃기는지 종환 씨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충식아 너 고생하는데 나는 자가용까지 사고 미안하다. 종환 씨가 말을 하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해버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왜 나 때문에 네가 자가용을 못하니? 나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 넌 말이야 잘 살아야 돼. 학교 다닐 때 네가 꿈꾸던 거 다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사내 녀석이 방역이 부족해서 널 보면 걱정될 때가 있어. 그리고 나 신경 쓰지 마. 더 이상 어떻게 잘하니? 두 남자의 우정어린 말을 들으며 종환 씨에게 추태를 부린 것 같아. 나는 더욱 부끄러웠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근사한 파티를 열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튿날 놀러가자는 나의 말에 그이는 손뜻 응아지를 안았다. 내 예감대로였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는 내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오늘 밤에 한적한 곳에 자를 잡고 별을 보며 술을 마시자고 제의했다. 10월의 밤날씨는 꽤 쌀쌀했다. 그에게 두터운 스웨트를 입히고 또 그 위에 모직 가운을 걸치게 한 뒤 종환 씨가 없고는 차에다 앉혔다.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을 때였지만 충청북도만은 예외였다. 수안보를 지나 문경 쪽으로 조금 가는 길에 수옥정이라는 폭포가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의 정막을 가르는 폭포 소리를 들으며 종환 씨의 무사고 운전을 위하여 건배를 하였다. 어둠이 다 감수어준 듯 종환 씨와 나도 낮에 있었던 부끄러웠던 일을 잊고 웃을 수가 있었다. 술이 어느 정도 취하는지 두 사람의 말은 끊이질 않았고 나는 충식 씨의 무릎을 베고는 가운 자락을 덮은 채 누워있었다. 한기를 느끼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충식 씨가 나를 깨우고 있었다. 윤희야 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어서 일어나 봐. 종환이가 오늘은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깜짝 놀라며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인은 뜻밖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종환이 여자가 생겼단다. 결혼 약속을 했대. 이 녀석 보통 은큼스러운 게 아니야. 종환 씨는 쑥스러운지 왜 자는 사람을 깨우냐며 빈잔을 주고 있었다. 어머 정말이에요? 종환 씨 언제 결혼해요? 사실은 오늘 낮에 윤희 씨에게 결혼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식은 12월에 하기로 했어요. 그이가 종환 씨를 보며 결혼할 여자가 보고 싶다고 말을 했다. 윤희 씨 서울에 안 가는 주말에 같이 오려고 해. 종환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이가 펄쩍 뛰며 안 돼. 어딜 데리고 와? 라고 하였다. 어떠냐? 두 사람 얘기 이미 다 했어. 그 여자도 무척 보고 싶어 해. 그러나 그이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있었다. 종환 씨 또한 굽히지 않았다. 너 옛날 생각 안 나니? 혈맹의 관계에서 나 여자만 생기면 된다고 놀렸었잖아. 윤희 씨도 생각날걸요?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우리 관계에서 나를 뺄래? 아니면 내 여자를 끼워줄래? 둘 다 싫은데? 종환 씨 나중에 같이 오세요. 조금 더 있으면 충식 씨도 보고 싶다고 할 게 분명해요. 나의 말에 종환 씨는 그의 부릇은 내가 다 그르치고 있다며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빈잔을 주었다. 나도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지만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그 일을 위하는 일이라고 자위를 했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깊은 고통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매일같이 지내는 나조차도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그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특히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고독과 절망감 등은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애가 마음의 평정을 찾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지나친 욕심이며 불가능한 일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수억정 폭벌을 떠났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서 자동차를 갖고 온 종환 씨는 우울한 표성을 지으며 일요일 오후 충주를 떠났다. 쌀쌀하고 찬 바람과 함께 진눈깨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이내 겨울이 찾아왔다. 이상하게도 시골에서의 겨울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물론 번화가인 서울의 거리보다는 한산한 느낌은 어쩔 수 없더라도 확실히 지방 여행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겨울은 더욱 추웠다. 학기 말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 못지않게 기다려시던 겨울방학이 되었다. 그동안 월급을 받아도 제대로 인사조차 못했던 나는 조그맣게나마 식구들의 선물을 장만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부터 며칠간 있다가는 일찍과 교육 연수를 핑계로 다시 충주에 내려갈 생각이었다. 가족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다만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이 며칠 동안이지만 집안에서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허선하고 울적하기만 했다. 긴 겨울방학에서 단 며칠 머물러 있는데도 충식실을 생각하면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았다. 가족들이 서운해하는 것을 미안하다는 말로 인사를 드리고 다시 짐을 챙겨 충주로 돌아왔다. 충식씨는 잠깐 동안인데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반가워했다. 야, 윤이구나. 이리와. 손이 차구나. 따뜻한 그의 손 안에서 나의 추웠던 마음까지도 다 녹아버렸다. 괜찮아요, 충식씨.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해야죠. 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넌 내 걱정밖에 안 하니? 집에 오랄만에 갔으니 식구들하고 재미있게 지내지 않고 모두 안녕하시던 그럼요, 차에 있어요. 충식씨,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쉴 사이 없이 묻고 대답하고 혼자서 떠들어대는 나를 그는 웃음띈 얼굴로 바라보고만 했었다.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과 아무것도 서로를 대신해 줄 수 없을 만큼 절실하게 필요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행복감은 그의 사고 소식과 지금의 그의 불편한 몸의 아픔들을 잠깐이나마 잊게 하였다. 방 한쪽에서 달싹거리며 커피포터의 물이 끓고 있었다.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장난을 치며 소리 내어 웃는 우리에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무엇이 그리도 재미있느냐고 물으며 마당 한가운데에서 같이 따라 웃었다. 충주에서의 그와 나의 생활은 이렇게 작았지만 크게 그리고 초라했지만 행복하게 이어졌다. 아마도 사람이란 생각하기에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비련의 행진 겨울이 지날 무렵 충주에서 서울로 학교를 옮기게 되자 충식시의 거처도 함께 옮겨야 했다. 충주에 생활하는 동안 나의 씀씀이가 헤프다며 어머니께서는 퇴직금과 월급을 따로 예금에 주어야겠다며 가져가자. 그동안 생활비에 급급하며 미리 저축을 해두지 못했던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더구나 충식시는 절대로 서울에는 가지 않겠다며 날 들어 혼자 가라는 것이었다. 계약이 되기 전에 충식시가 기가할 곳을 마련해야 했지만 막막했다. 우선은 충식시를 설득하기로 했다. 결국 충식시는 나의 뜻에 따라주었고 학교의 동료 여교사들이 선물을 대신해서 모아준 송별금으로 평소 그가 가끔씩 다니던 병원의 앰뷸런스를 빌려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처였다. 어느 곳에 마련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야 할지 실로 난감한 일이었다. 종환시는 나의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충식시와 나의 반응이 염려가 되어 손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종환시로서는 충식시와 가까이 있게 된 것이 반갑고 잘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 종환시는 삼양동쯤에 거처를 마련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로서는 고맙고 불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충식시는 서울시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충주와 서울을 오가며 보아왔던 경기도 신장이라는 것으로 정하고는 월세방을 얻게 되었다. 비용은 종환시의 도움과 아버지께서 주신 부짐한 용돈으로 해결이 되었다. 약수동에서 충주로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생활진 신장의 방은 작은 창문이 달린 전형적인 농가의 방이었다. 창 밖으로는 논뚝길과 비죽한 미루나무 몇 그루가 보였다. 사고 이후 사람을 만나기를 꺼리하는 충식시는 될 수 있는 한 한적한 곳으로 떨어진 방을 원했었다. 봄이 되기 이전에 충주에서 올라온 우리는 학계가 시작되자 퇴근 후 뒤늦게야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내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새로 근무하게 된 학교는 서울 세금동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식시에게로 다시 집으로 돌기에는 모척이나 먼 거리였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매일매일 그에게로 가기 위해 애를 썼다. 어머니는 충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의 낭비가 많았다고 생각되었는지 월급을 꼭꼭 챙기셨다. 태어나서 그렇게 돈 때문에 고생을 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끼니 걱정을 할 정도였다. 어머니가 싸주신 점심 도시락을 먹지 않고 신장으로 가져와서는 계란 하늘을 불어 별로 양념도 넣지 않은 장국을 끓여 그의 앞에 놓을 때면 나도 몰래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충식시 앞에서 절대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충식시 미안해요. 엄마가 싸주신 거니까 이 국물에서 맛있게 드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가난을 모르고 살아온 셈이잖아요. 신이 계셔서 가난을 한번 겪어보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봐요. 우리 그의 밝은 표정은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인마 얼마나 소원히 마법 어머니가 하신 밥을 먹으니 내 걱정은 하지마 난 괜찮아. 그리고 사실 식사를 많이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움직이질 않으니 먹는 게 소화가 돼야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의 넓은 마음이 참으로 고맙고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학교는 이내 적응이 되었다. 다행히도 무용과 입시생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작품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어야 했던 관계로 피곤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결과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다. 학생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부수입이 차츰 늘어갔지만 충주에서와 같이 다 쓰질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결을 하고는 저축을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했었든지 돈을 모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을 택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도록 같이 와야 될 게 너무도 많았다. 학생들의 가회 목교습비 외에도 아버지께서 가끔씩 주시는 용돈 등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충식 씨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곤 나였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안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구라 하고 여사를 시켜서 걸었는지 어머니는 전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웬일이냐고 묻는 내게 정미가 오후에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전해준 후 신장으로 일찍 오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때의 반가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충식 씨가 기뻐할 생각을 하니 수업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했다. 수업계 담당 교사에게 오전으로 수업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수업을 들어간 후 일찍 조퇴를 하였다. 천호동 시장에서 과일과 몇 가지의 먹을 것을 오랜만에 푸짐하게 사들고 신장으로 가는 나의 발길은 가볍다 못해 붕붕 떠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방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면서 또 충식 씨는 계속 눈시울을 붉힌 채 시계만을 바라보며 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기쁘고 지루한 시간이었다. 종안 씨와 함께 들어오는 정미는 어려운 일을 겪은 모습이 별로 없었다. 야, 정미야! 하며 오른팔을 허우적거리는 충식 씨와 초라한 방 안을 정미는 거의 동시에 훑어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내 경멸하는 눈빛을 나와 종안 씨에게 보내왔다. 혈맹의 관계일 우리 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었다.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흐르고 충식 씨가 다시 여전히 예쁘고 고급스러운 지장을 하고 있는 정미를 불렀다. 정미야, 이리와. 여기 앉아. 어떠니? 대만 생활은 재미있어? 이 녀석 여전히 이뻐구나. 오빠,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데에서 살 수가 있어?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방 안을 흔들었고 우리 세 사람은 죄인같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얼마나 부끄럽고 또한 정미의 태도가 서운했던지 난 하마터면 방을 뛰쳐나올 뻔하였다. 두 남자의 변명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정미의 표정은 가라앉았지만 나의 수치심은 가슴 속에서 사라지질 않았다. 이틀 후 다시 슬픈 표정을 짓고 대만으로 돌아간 정미는 비참한 오빠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파 아예 잊으려 했는지 소식이 없었다. 정미가 다녀간 뒤 얼마 동안 나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었다. 충식 씨와의 만남을 숨기려고 온통 거짓말을 할 때라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만 가면 어머니에게 어류광도 부리고 동생들하고 장난을 치는 등 명랑해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웬일인지 말도 하기 싫고 신장을 가도 그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자연히 그 사람은 나의 눈치를 보았고 나 또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바꾸기가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충식 씨와 함께 있다가 집을 가면 넓은 정원과 구석구석 잘 꾸며진 집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았으며 학교 퇴근 후 신장으로 갈 때 천호동을 지나면서부터는 완전히 시골티가 나는 버스길에 자꾸만 짜증이 났다. 또한 허름한 집에 그것도 나머지 집에 들어가서 그의 방문을 여는 순간 날 반기는 충식 씨가 왜 그리 초라해 보이는지 아예 난 입을 다물어 버리기도 했다. 나는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인가? 이 초라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런지 생활만 나아지면 그땐 정말 이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까? 집에는 언제까지 속여야 되며 또 언제까지 속아주실지 난 이제 너무 지쳤어. 정말이지 피곤해서 더 못 견디겠어. 나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어느 날 충식 씨가 나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윤희야 너무 힘들지 앞으로는 자주 오지 말고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오도록 해. 충식 씨 식사는 어떡하려고요? 식사 문제만 해결된다면 안 오겠다는 투어의 말을 내뱉었다.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니? 난 원래 빵을 좋아하니까 며칠 먹을 거 사주면 내가 배고플 때 알아서 찾아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윤희야. 너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닌데 말이야. 네가 너무 힘들 거야. 난 그이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울고 있었다. 자매의 눈물이었다. 나는 눈물의 의미를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목을 끌어안고는 흉터투성인 그의 왼쪽 얼굴에 나의 볼을 비볐다. 충주에서의 그런대로 아니라고 행복했던 날들이 너무도 그리웠으며 차라리 그곳에 그냥 있을 걸 괜히 서울로 왔다는 후회가 되기도 하였다.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그 일을 부담스러워하였던 그때의 마음은 그 후에도 가끔씩 나를 괴롭히는 가슴 아픈 추억이 되었다. 괴나 오래 끌었던 우울증은 그의 앞에서 흘린 참여의 눈물로 인해 말끔히 씻겨지고 나는 다시 기운을 차려야만 했다. 아침 저녁의 차가운 바람은 벌써 겨울을 실어다 죽어 있었다. 11월 4일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휴게실에서 동료 여교사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종환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퇴근 시간에 맞추어 학교 앞에 차를 가지고 기다릴 테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나오라고 말을 황급히 하고는 전화를 끊는 것이었다. 가끔 그런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수화기 속의 종환 씨 목소리는 유난히 가라앉아 있어 오후 내내 신경을 쓰며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직원 종례가 끝나는 대로 교무실을 뛰쳐나왔다. 미리 차를 가져와서 기다리고 있던 종환 씨는 내가 다가가서 시동을 걸더니 들어가 의자의 앉기가 무섭게 차를 몰기 시작하였다. 전화할 때의 가라앉은 목소리 못지않게 얼굴 표정 또한 굳어있었다. 급한 일이 그것도 좋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나쁜 일은 다시 없을 텐데 종환 씨의 무슨 가슴이 두근거려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는 종환 씨에게 고개를 돌렸다. 연희 씨 오늘 아침에 그 역시 말을 하다 말고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오늘 아침에 충식 씨가 아닐 거야. 아니야. 차는 새검정 고개를 숨가쁘게 오르고 있었으며 나 또한 가슴이 막히는 듯하여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되묻기도 겁이 나 숨만 죽이고 있는데 종환 씨가 나의 손을 끌어다 기어 위에 올려놓더니 그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힘주어 나의 손을 잡으며 아버님의 죽음을 알려주었다. 나는 의외로 크게 놀라지도 않았거니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를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종환 씨는 예전에 존경했던 아버님 그대로 기억하는 것만이 그 어른의 죽음을 욕되게 안게 해드리는 거라며 자세한 대답을 회피하려 했다. 이제 아버님을 다시 뵐 수 없다는 비통함 외에는 무엇 때문에 그런 곳에서 고생을 하셔야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나 자신도 두려운 일이기는 했다. 자소하던 생각이지만 내게는 학식이 풍부하고 자상하시며 멋있는 아버님으로만 기억하고 싶었기에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였다. 나는 차창방만 내다보고 가면서 눈을 자꾸만 자꾸만 크게 뜨려고 애를 썼다. 눈을 감으면 아, 눈을 감기만 하면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는 그분을 뵙지 못한다는 슬픔에 나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종환 씨 종환 씨는 울고 있었다. 손으로 눈물을 닦는 그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종환 씨, 다음에는 또 무슨 나쁜 일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나쁜 일을 겪으면서 살고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도 죽을 때는 아버님들처럼 혼자인가요? 다들 충식 씨 같이 혼자예요? 우리 충식 씨, 이젠 정말 혼자 됐어요. 윤희 씨하고 둘이지요? 아니에요, 난 그에게 아무런 존재도 안 돼요. 그의 가슴은 너무 비어있어 나 혼자로는 메어지질 않지요. 충식 씨를 어떻게 하지요? 종환 씨가 다시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충식이가 윤희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집안이 그렇게 된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종미도 멀리 가서 살고 아버님마저 그 고생을 하시는데도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거의 윤희 씨 걱정뿐이에요. 몸을 못 쓰게 됐기 때문에 보살피고 있는 윤희 씨를 미안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녀석은 정말로 윤희 씨를 사랑해요. 윤희 씨 조금만 더 나이 먹으면 그때 다 말해줄게요. 차는 천호동을 바라보며 광장교를 건너고 있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방향 보면 모르겠어요. 충식이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차라리 아버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계실 때에도 만나지 못했던 분인데 구태여 돌아가신 것을 알려 충식 씨를 다시 한 번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종환 씨 그에게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종환 씨는 한마디로 거절이었다. 충식 씨 알면 그이는 죽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죽을 녀석이면 벌써 죽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알리지 말아요. 그렇게 해요 종환 씨. 네? 내가 말할게요.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충식 씨 절망하는 모습 난 못 봐요. 그런 윤희 씨를 위해서 충식이는 잘 참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도대체 왜 그래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마터면 나는 핸들을 돌리고 있는 종환 씨의 손을 잡을 뻔했다. 돌아가신 분께서 자식의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나는 충식 씨에게 다시 한 번의 절망을 겪게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아버님의 죽음을 알릴 수 없다는 생각은 점점 구도만 지고 있었다. 종환 씨 차 돌려요.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충식 씨한테 가겠어요. 돌아가세요. 충식인 아들이에요. 그리고 충식이 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고집을 부리자 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충식 씨에게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에서 애원으로 그리고 나는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잔인해요. 그 애한테 마음대로 못 해요. 만약에 알려주면 종환 씨하고는 끝이에요. 종환 씨를 나쁜 사람으로 볼 거라고요. 차가 갑자기 삐익 하는 소리를 내며 심하게 흔들리더니 급정차를 하였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결국은 흐느끼고 말았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도저히 그에게 알리지 못하겠어요. 아버님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지요? 아버님 돌아가신 걸 알면 충식 씨는 어떻겠어요? 저는 꼭 그 사람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님 그냥 가세요. 쓸쓸하시더라도 충식 씨 만나지 말고 그냥 떠나세요. 아버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아드님을 위해서예요. 괜찮으시겠죠? 그냥 가실 수 있죠? 아버님? 나는 아버님을 부르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아프게 아프게 끓어오르는 오열을 참지 못했다. 다시 차는 움직이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종환 씨는 화가 났는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날씨가 차가운데 그이는 창문을 열고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걸 보고는 놀라면서도 무척 반가워하였다. 와, 둘이 같이 오다니 오늘 기분 좋은데 너 윤희 학교에 갔었구나. 빙긋이 웃고는 휠체어 뒤로 가서 그의 어깨를 잡고 있는 종환 씨에게 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세금 정해서 여기까지 드라이버 실크 됐어요. 종환 씨 운전 실력 보통 아니던데요. 이젠 마음 놓고 타도 되겠어요. 충식 씨 커피 끓일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래? 그럼 허락할게. 이 녀석 차 마음 놓고 타라고. 그리고는 종환 씨를 쳐다보았다. 이야, 너 윤희한테 운전 실력 칭찬받아서 좋겠다. 안 그래? 나 이제 의자에서 내려줘. 그렇지 않아도 아저씨를 부를까 하던 참인데 마침 잘 왔다. 묻는 말에 겨우 대답만 하고 있던 종환 씨는 커피잔을 비우며 그이를 불렀다. 충식아, 우리 술 마실까? 술? 너 집에 가야 되잖아. 오늘 밤엔 음주운전 연습하려고. 자식, 음주운전은 한두 잔 정도만 하고 천천히 가지. 평소 같으면 두 사람의 술안주 때문에 식품가게에 달려갔을 텐데 그날은 종환 씨의 입을 감시하느라 방 안에 있던 그이의 궁극질거리를 내놓았다. 종환 씨는 다른 날과는 달리 그 옆에 가까이 앉아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등을 쓰다듬기도 하였다. 설마 종환 씨가 내 부탁을 안 들어줄 리는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버님께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이 조여드는 것만 같았다. 그럴수록 나는 충식 씨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도 없이 늘어놓았고 얼마 후 종환 씨가 나의 말을 맡고 나섰다. 충식아, 넌 참 행복한 녀석이야. 내가? 그래 좋아. 네가 그렇다면 행복한 거겠지? 정말이야.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윤희 씨가 널 사랑하는 걸 생각하면 너만큼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도 아마 없을 거다. 난 보통 부러운 게 아니라고. 질투도 나고. 이 녀석이 갑자기 웬 사랑 타령이야? 너 집에서 싸웠니? 종환 씨의 의미 있는 말을 그는 농담으로 받아주고 있었다. 싸우긴 두 사람이 질투가 나서 오늘은 내가 회방 좀 부려야겠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고 종환 씨의 말은 계속 되었다. 윤희 씨는 너에게 알리지 말라고 종환 씨, 안 돼요. 나는 눈을 부럽뜨고 종환 씨를 큰 소리로 불렀다. 알려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그이가 쟁반을 옆으로 밀고는 불안하고 궁금한 표정으로 종환 씨와 나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다. 윤희 씨. 이번에는 종환 씨가 날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충식인 알아야 해요. 종환 씨, 미쳤어요? 윤희 씨야말로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세차게 열어줬다. 종환 씨, 나가요. 빨리 나가라고요. 그리고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종환 씨, 이제 보니 아주 나쁜 사람이군요. 지독히 나빠요.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 오면서 내가 한 말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못해도 좋으니 여기서 나가요. 빨리요. 그래요. 난 나쁩니다. 다 좋아요. 그래도 이번 일은 알려야 돼요. 그만둘 해. 갑자기 충식 씨가 큰 소리를 질렀다. 종환 씨, 어서 일어나요. 좋아요. 문 닫아야죠. 충식 씨의 소리에도 깜짝 안 하고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며 나는 떨고 있었다. 종환 씨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윤희야. 그 애가 내 이름을 아주 부드럽게 불러주었다. 이리 와. 이리 와서 내 앞에 앉아. 난 쌍득 급을 먹고 조심스럽게 그 애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 애 얼굴을 쳐다보면 막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는 어금니에 힘을 주고 또 힘을 주며 입을 꼭 다물었다. 윤희야. 윤희야. 네. 그 애가 내 손을 잡았다. 윤희야. 네. 충식 씨. 계속 나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윤희야. 충식 씨.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난 벌을 받고 있는 학생처럼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윤희야. 난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이젠 놀라지 않는다. 만약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해도 윤희야. 내가 있으니까 곧 좋아질 거야. 너 앞에서는 아무도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다. 해도 안 되고 말이야. 어차피 알 거면 빨리 알고 겪는 게 나지 않겠니? 그렇지? 윤희야. 걱정하지 마라. 윤희가 날 꼭 잡아주면 되잖니? 내가 놀라지 않게. 자, 내 손 잡아. 내 손을 꼭 잡아줘. 나는 그 이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사람은 종환 씨를 불렀다. 종환아. 미안하다. 윤희 대신 내가 사과하마. 얘는 내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너한테 나쁜 마음은 없다는 거 너도 알 거다. 종환이 네 말대로 이 아인 정말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구나. 이제 말해봐. 괜찮다. 오히려 내가 윤희 씨 보기가 부끄럽구나. 윤희 씨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순간 윽 하는 소리와 동시에 그이는 한 손으로 나를 와락 껴안았다. 그의 어깨너머에 침통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종환 씨를 나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노려보았다. 나쁜 자식. 지독히 잔인한 자식. 이제 너하고는 끝이야. 나는 비록 마음속이긴 하지만 난생 처음 남자에게 욕을 하였다. 윤희야 날 잡아줘. 두 손을 충식 씨 등 뒤로 돌려 그의 등을 힘껏 끌어안았다. 더 힘껏 잡아 더 힘껏. 그의 눈물이 나의 머리를 흠뻑 적시었고 나의 목은 그의 팔에 의해 자꾸만 조여가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충식 씨는 천천히 팔에 힘을 풀며 나를 놓아주었다. 송환 씨가 담배에 불을 붙여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의 난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한숨과 함께 연기를 길게 내어 뿜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니? 수원에. 수원? 작은 집 생각 안 나? 수원 얘기는 난 잘 모르는 내용이었다. 왜 하필이면 그곳에 우선 며칠 계시기로 하고 가셨던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는 연락을 하지 않았소?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에 알려주려고 했지. 아무 말씀 없으셨나? 어, 아무 말도. 장례는? 내일 벽재에서 화장으로. 오늘 아침이었다며 내일 장례야? 이 일장도 있나 보군. 충식 씨는 술을 따르다 말고 나를 바라보았다. 윤희야, 많이 마시지 않을게. 괜찮지? 충식 씨, 괜찮아요? 뭐가? 그냥요. 그래, 괜찮아. 그 이유와 말을 하는 동안 종환 씨는 나를 물그러미 쳐다보는 듯 했고 시선이 마주칠 적마다 나는 재빨리 피해버렸다. 윤희 씨, 내가 밉죠? 나는 그때 정말 화가 몹시 나 있었기 때문에 종환 씨의 그런 물음에 대답을 하기가 싫었다. 이제 나하고 말도 하기가 싫어요? 남자들은 능글맞다더니 이제 알겠소. 지금도 이 방에서 내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벽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있던 충식 씨가 힘없는 소리로 끌들대고 나를 보고 웃었다. 윤희야, 날 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종환이 한 번만 봐주어라. 저 녀석 불쌍하다. 야, 너는 나 때문에, 종환 씨는 우리 때문에 너무도 고생이 많은 것 같구나. 충식 씨, 다른 말은 뭐든지 다 들을게요. 더 꼬집을 부리다가는 충식 씨가 화를 낼 것 같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도 해야겠고 해서 얼른 일어나 방을 나와버렸다. 저녁을 지을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로 피로가 몰려와 그냥 마루 끝에 걸터 앉아있었다. 지난 날 충식 씨와 즐거웠던 시절 그때 명륜동을 달라냈던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잘 정돈된 정원, 이층인 그의 방, 시아버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나에게는 결혼 후 생활에 많은 꿈을 가지게 했던 집이며 가족이었다. 이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정민은 멀리 대만에 살고 있으며 오직 충식 씨만 남아있다. 아무리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 비참한 몰락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꼭 잡아달라는 그의 절규보다 넋을 잃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더 나를 아프게 했다. 정원 씨가 갑자기 연락을 하는 바람에 집에 전화를 하지 못한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비탄에 빠진 그 사람을 두고 집을 갈 수도 없는 것 또한 날 괴롭히는 걱정 중의 하나였다. 안에서 충식 씨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찾으셨어요? 날 올려다보는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집에 가야지. 오늘은 여기 있을래요. 조금 있다가 집에 전화하면 돼요. 정원 씨가 서먹서먹한 말투로 날 보며 말했다. 윤희 씨 집에 가세요. 여긴 내가 있겠어요. 정원 씨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충식 씨 앞으로 가서 앉았다.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술병은 쏙 비어있었다. 정원아, 나 아무래도 아버지한테 가야겠어. 아버지를 봐야 해. 이대로 못 있겠다. 정말 가겠니? 그래, 가야겠어. 그럼 가지 뭐. 준비해. 나도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충식 씨에게 함께 가겠다고 말을 했다. 너는 안 돼. 중간에 내려서 집에 들어가도록 해. 그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 빈소에 가는 그의 입고 갈 옷이 문제였다. 어찌 생각하면 처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첫 외출인데 양복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바지에 와이셔츠를 입히고 그 위에 스웨트를 걸치게 하였다. 말없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종환 씨에게 너무나도 창피해서 괜히 나 혼자 속상해하고 있었다. 옷을 입자 휠체어에 앉은 그는 머리를 비키고 있는 나를 불렀다. 윤희야, 너 백 속에 거울 있지? 네, 나 좀 줘. 오랜만에 내 얼굴 좀 봐야겠다. 네, 하고 대답을 하는 순간 나는 없다고 할 걸 그랬다고 후회를 했다. 사실 우리 방에는 평소에 거울이 없었다. 수안보에 있을 때 무심코 벽에 걸어놓은 거울을 보고는 그이가 내 방에 거울을 거는 이유가 뭐냐 하며 화를 낸 후부터는 거울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빼게 넣고 다니는 손거울을 찾는 것일 텐데 그냥 오늘은 안 가지고 왔다면 좋았을 것을 무심코 대답을 해버렸다. 할 수 없이 거울을 꺼내주었다. 그이와 함께 생활한 지 2년 가까이 되는 동안 거울을 보는 모습이 처음이었기에 나는 잔뜩 긴장을 하고 겁까지 먹고 있었다. 잠시 후 그 사람은 거울을 나에게 건네주며 종환이를 보았다. 종환아, 나 안 간다. 의자에서 내려줘. 왜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해? 너 이렇게 된 거 작은 집에서도 알고 있잖아. 나하고 같이 가는데 어때? 그냥 가자. 얼굴 때문이긴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야. 다른 곳이면 몰라도 작은 집에는 이 몸을 해가지고 난 죽어도 가기 싫어. 혼이 있다면 아버지도 이 일정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실 거다. 그 집 사람들 내가 왜 나타나지 않나 하고 궁금해하면서 긴장들 좀 해야 돼. 더구나 수원이라면 작은 아버지 처가집 아니야. 그 야비한 인간들 앞에 이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버지의 죽음만 더욱더 처절해질 뿐이지. 날 보면 그 인간들 어떤 쾌감마저 느낄지도 몰라. 안 가겠어.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나는 슬펐게만 생각하지 않아. 활동을 하시던 분도 아니고 솔사 밖을 나오신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나는 지금 오히려 아버지가 부럽다. 이젠 편하실 거야. 혼이 있다면 어머니도 만나실 테고. 나는 충식시의 신음에 가까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렇게 큰 한이 맺혀 있을 줄은 몰랐다. 내가 아버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몇 마디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 다른 것은 없어.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 안 돼. 이건 꼭 명심해. 라며 다시는 말을 못 꺼내게 했고 종환 씨 역시 대답을 회피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를 모르고 있었다. 종환 씨가 그 일을 자리에 눕히고는 갈듯이 일어섰다. 충식아 그럼 내가 수원에 갔다가 내일 벽재까지 돌려서 올게. 아버지 유골은 내가 가지고 온다. 내일 우리가 뿌리자. 여기서 조금만 가면 나만 산성이 있으니까 우리 그곳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리자고. 윤희 씨는 어떡할까? 종환 씨는 그에게 물으며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은 정말이지. 나 혼자 있고 싶어. 윤희야 그렇게 해. 종환이 가는 길에 같이 가. 나는 종환 씨를 따라 나서기가 싫었지만 그에게 나의 일까지 신경을 쓰게 할 수가 없어 주인 아주머니께 아침 식사를 부탁한 후 그곳을 나왔다. 머리는 무엇에 얻어맞은 듯이 쑤시고 온몸에서는 열이 나고 있었다. 두 사람 똑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차가 천호동을 지나서야 종환 씨가 입을 열었다. 윤희 씨 피곤하겠어요. 윤희 씨 피곤하겠어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제 화 풀어요. 역시 대답하기가 싫었다. 그렇게 내가 미워요? 앞으로는 윤희 씨 말 잘 들을 테니 우리 화해합시다. 내일 벽재에 저도 가겠어요. 다른 말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학교는요? 수업은 오후로 미루고 잠깐 다녀오면 돼요. 수원에서 일찍 출발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화장터가 수원에도 있기는 한가 본데 내가 안 된다고 우겼어요. 언젠가 종환 씨와 그이가 말하는 걸 잠시 엿듣고는 작은 집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내색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자세하게 알고 싶었다. 작은 댁 얘기는 계속 몰라야 되나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충식이 앞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말은 안 꺼내죠. 그 녀석하고 나는 친형제 이상이라는 거 윤희 씨도 인정하지요? 충식인 그러고 있지만 난 이렇게 건강해요.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위해 주셨는데요? 그분의 한을 내가 나서서 풀어드려야죠. 궁금하겠지만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일 오고 싶으면 10시쯤 벽재로 와요. 밤늦게 수원까지 먼 길을 운전하고 가서는 다시 내일 벽재에도 가야 될 텐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회사일에도 지장이 많을 종환 씨가 매우 걱정스러웠다. 종환 씨 오늘 집에 못 들어가시겠네요? 아침에 연락받고는 집에 전화해 주었어요. 내일은 충식이 하고 같이 있어 줘야 될 것 같고 모레 저녁에나 들어가면 돼요. 집사람이 싫어하지 않나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충식이와 윤희 씨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이해 못하면 나하고는 누구도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종환 씨가 고마우면서도 모척이나 냉정해 보였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피곤해서 어떡해요? 더구나 운전하니까 더 힘들고 또 회사는 어떡하고요. 종환 씨가 나에게 빙그레 웃어주었다. 고마워요 윤희 씨. 내 걱정해 주는 걸로 우리 화해한 거예요. 그렇죠? 난 윤희 씨 화난 거 오래 안 갈 줄 알았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종환 씨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반쯤은 농담이 섞인 나의 말을 듣고 종환 씨는 큰 소리로 웃었다. 노력을 한다고 그것만도 어디예요? 사실 윤희 씨 화내는 거 보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이야 정말 무섭던데요. 여자가 무서워 보긴 오늘 처음이에요. 저렇게까지 충식을 위할 수가 있나 하고 그 녀석이 부럽더라고요. 날 들어 나가라고 할 때 내가 정말 나갔으면 윤희 씨는 붙잡았겠지요? 아니요. 난 알아요. 잡았을 거예요. 충식 씨를 안고 있을 때 어깨 너머로 보이는 종환 씨를 보고 욕을 하던 일이 생각나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화가 났고 또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종환 씨에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었는지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어이가 없었다. 아까 있잖아요. 나 말이에요. 종환 씨한테 속으로 막 욕했더랬어요. 욕? 네 욕이요. 설마 윤희 씨가 욕을? 운전을 하면서 날 돌아보는 그 사람에게 정말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하 윤희 씨가 욕을 해요? 나한테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한 대로 말해봐요. 어서 그대로 다시 해보라니까요. 나는 웃으면서 그대로 말을 해버렸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환 씨는 껄끌대더니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하겠는지 아예 어느 빌딩 앞에 차를 세우고는 큰 소리를 내며 한참을 웃고 있었다. 나는 욕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종환 씨에게 말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어찌나 그가 웃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었다. 종환 씨는 내가 그랬다는 것이 그렇게도 재미가 있는지 나쁜 자식 지독히 잔인한 자식 너하고는 끝이야 라고 내 말을 흉내까지 내는 바람에 난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었다. 그만해요. 종환 씨는 나한테 욕먹은 게 그렇게 무서워요? 욕먹고 웃는 사람은 종환 씨 뿐일 거예요. 네, 무서워요. 기분도 좋고요. 이상해요? 윤희 씨한테 욕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다고요? 좋아요. 그럼 매일 욕해 줄게요. 서로 농담을 하며 웃다 보니 신장에서 쓸쓸히 혼자 있을 충식 씨 생각이 났다. 종환 씨,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고통을 같이 나누기는 어려운 일인가 봐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충식 씨는 지금 어떻겠어요? 그래도 우린 웃잖아요. 윤희 씨같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날 종환 씨는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수원으로 떠났다. 이튿날 수업계 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수업 시간을 오후로 미룬 후 벽재로 떠났다.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친구 아버지 장례에 가야 된다는 거짓 이유를 대고는 아버지의 회사 차를 부탁했다. 화장터는 처음 가는 길이었다. 구파바를 지나 벽재 쪽으로 가는데 이따금씩 내가 타고 있는 차를 앞지르는 연구차들의 눈에 띄었다. 대개의 차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뒷좌석에 상복을 입은 유족들이 여러 명씩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보니 유족이라고는 한 명도 없이 쓸쓸하게 비어있을 아버님의 연구차가 떠올랐고 신장에서 아버님의 장례에도 나타나질 못하고 있는 충식시의 초라한 방이 생각나서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다. 어찌나 어려웠던지 회사 차를 타고 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10시가 조금 못되어 벽재에 도착했다. 화장터 주차장에는 언제부터 모여들었는지 연구차들이 빽빽히 서 있었다. 차에서 내려 두리번 그리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건물 앞에서 종환씨가 나를 보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종환씨 조금 떨어진 곳에 약혼식에 나왔던 작은아버지가 서 있었고 명룬동 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분들이 몇 명 보였다. 작은아버지께 가서 인사하고 와요. 아버님은요? 종환씨의 말에 나는 아버님부터 찾았다. 이미 아버님의 관은 화구에 들어간 뒤였다.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았다. 난이건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약간은 놀라는 표정으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참으로 애석합니다. 말이란 인간이 신에게서 받은 많은 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더니 충식씨와 함께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형식적이나마 인사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신기했다. 그야말로 말의 남용이었고 오용이었다. 작은아버지가 눈에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래 고생이 많겠구나.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6.25 때 형제가 월남하여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형님이었다. 그 형님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딱 한 번의 면회를 다녀간 적이 있었다. 그때는 뒷일을 수습한다고 말했으며 수습 과정에서 거둬들인 많은 돈을 이쪽에서 항의도 할 수 없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챙겨 넣었다는 것을 종안씨와 그이가 말하는 걸 얼핏 소안보에서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불구가 된 조카를 말로만 여러 번 찾았지 충식씨와 나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다행히 종안씨가 옆에 와있었다. 그리고는 넌지희씨 작은아버지에게 말했다. 충식이 휠체어 타고 다니기 편하게 집 사서 다 떠들고치고 정원 꾸미고 하느라 그동안 유닛이 모척했었어요. 충식이 사는 거야 이젠 걱정이 없고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되니 고생이라야 윤희씨 마음의 고생뿐이지요. 나는 얼른 종안씨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이가 여기 안 온 것은 다행으로 여겼다. 다시 종안씨가 내게 말했다. 윤희씨 이제 가세요. 수업 빠지면 안 되잖아요. 끝나는 대로 아버님 요고는 제가 모시고 충식이 한테 가했을 테니 수업 끝나면 바로 오세요. 우리 셋이 뿌려야죠. 그의 마지막 말에는 강한 오기가 박혀있는 듯 했다. 오후 1시까지는 학교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머물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왔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날 기다리고 있었는지 내가 방에 들어가서 맞아 종안씨가 그 사람을 업고 일어섰다. 남한산성 입구에 도착을 하니 날은 이미 어두워져서 캄캄한 산속에 바람소리와 물소리만이 들렸다. 차를 세우고는 종안씨가 내리더니 그이와 나에게 흰 장갑을 끼워주고는 하얀 창우지 같은 종이 적은 것을 차에서 꺼냈다. 그 종이에 싼 것을 나에게 주고는 종안씨가 그이를 등에 업더니 겨울가로 내려갔다.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 들고 종식씨는 친구의 등에 업혀 한 줌씩 한 줌씩 겨울에 뿌렸다.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어두운 남한산성에서 술을 마시며 환없이 울었다. 신장에서의 생활은 두 사람에게 후회도 가끔씩 얘기거리가 되었다. 우리의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때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종식씨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려 충식씨의 괴로움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해라기보다 사랑의 포용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그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세월이 간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내가 당시 그의 고통을 이해해 주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어쩌면 이제야 내가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 다른 아픔 경기도 신장에서의 어렵고 알뜰한 1년 동안의 생활 덕분에 풍족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적잖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쪽으로 넓은 방과 마음씨 좋고 나이가 지긋한 주인을 구하러 다니기에 바빴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노인 내외분이 조카와 함께 살고 있는 깨끗한 집을 찾을 수 있었다. 그곳은 방 뒤쪽 가까이 개울이 흐르고 겨울 건너 국민학교 운동장이 보이는 한적한 곳이었다. 방은 아주 넓었고 옆에 조그만 창고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허락을 얻어 방과 창고를 막고 있는 벽의 한쪽을 헐어 문을 만들고 창고에 정화조를 묻어 양병기를 넣고 역조를 만들고 항상 도우물을 쓸 수 있도록 가스 순간 온수기를 설치했다. 의료기를 파는 곳에 가서 환자용 침대를 부탁하고 세운 상가에 가서 전축을 사고 주인 할머니가 소개해 준 목수에게 부탁을 해서 한쪽 벽에 장식장을 만들고 충식씨가 좋아하는 음악과 책 등을 수축에 적어 레코드 가게와 서점을 돌아다니는 등 우리의 가난하고 쓸쓸했던 신장의 생활을 없애기 위해 분주한 날을 보냈다. 방은 깨끗하고 훌륭했다. 한쪽의 환자용이긴 하지만 침대가 있었고 장식장에는 책과 레코드 등이 충식씨가 휠체어를 타고 쉽게 꺼낼 수 있는 높이에 단정이 꽂혀 있었으며 테이블에는 커피포트와 커피장과 그리고 소금 비싸고 향이 좋은 커피병이 놓여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날 기뻐하게 한 것은 전축이었다. 아직은 몇 장 안 되는 레코드였지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가 있었고 아침 페르퀸트 조곡도 있었으며 휴베르터의 겨울라그네도 있었다. 거기에다 할머니가 어찌나 잘 대해주시는지 내가 성남에 들러지 않을 때도 큰 걱정은 되지가 않았다. 처음에는 쉽게 정의되지 않는지 충식씨는 할머님을 꺼려 했지만 어느새 충식씨는 마치 할머니의 친아들같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마음의 평정도 새롭게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집안에서의 결혼 독촉이었다. 이때쯤 집에서는 아랫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고 아직 결혼을 안 한 큰딸이 부모님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집안의 수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침 출근하는 나의 등 뒤에 어머니의 한숨이 자수 들렸고 맛은 조차 안 보려고 하는 내게 부모님의 원망 습긴 꾸중은 늘 떠날 날이 없었다. 중매가 들어와도 학교일이 바쁘다든가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을 하자 아예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으시곤 하였다. 그렇게까지 되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충식시의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선을 본다고 해도 그것은 부모님 체면을 생각한 나의 시간대움 이었다. 충식시에 어떡하면 좋죠? 라고 물었으면 좋으련만 차마 말을 꺼낼 수도 없고 의논할 사람이라고는 종환시 뿐이었다. 그런 일을 의논한다는 것이 왠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해도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역시 종환시 였다. 신장과 성남에서의 생활을 하는 동안 종환시는 결혼을 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의 고충을 다 듣고 난 후 종환시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나에게 말했다. 부모님으로서는 당연한 걱정이시죠. 중매가 들어오는 대로 손을 열심히 보세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도 하고요. 충식인 걱정하지 마세요. 유니시 결혼하게 되면 그 녀석은 제가 맡겠습니다. 집 사람에게도 이미 말을 해 놓았어. 그의 떡밥의 말은 나에게 심한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종환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충식씨와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좋은 사람일수면 결혼을 하라니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면 그 일을 맡겠다고요? 맡아요? 충식씨를 맡아요? 그 사람이 무슨 임자이란 물건인가요? 그럼 처음에 나를 약수동에 데려갈 때는 종환씨 결혼하고 안정될 때까지 충식씨를 맡아달라는 의도에서 였나요?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마 그 사람의 생각도 같은 건 아니겠죠? 물론 종환씨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나에겐 충식씨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의 사랑을 그들은 현실적 이유만으로 완전하게 이해해 주고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 밖에는 안 되는 줄 아세요? 결국 그렇다면 난 그동안 충식씨 에게 무엇이었나요? 계속 꼬리를 잊는 외침들을 간울 길이 없었다. 이젠 의논할 사람 마저 읽고 말았다. 가족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결혼을 미루어왔던 나에게 보이지 않는 독촉과 압력을 보내왔고 나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족들 간의 위계의식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다. 줄근길에 나를 불러세우시는 아버님은 보통 때와 달리 많은 얘기를 하시는 편이었고 어머니는 학교로 어디로 나 자신보다 더 바쁜 것 같았다. 굳이 비밀로 할 필요도 없었지만 충식씨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 평소에 나의 결혼 문제로 많이 괴로워 하고 있는 그였다. 좋은 사람 나타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운명이라는 것을 몇 번 느끼고 삶을 마친다고 한다. 그와 나에게 있어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의 운명이며 유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다. 그 자신도 그렇다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부인하고 그럼으로서 나를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평범한 행복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그의 의무감이 항상 날 괴롭혔다. 가족들과의 마찰은 실상 나에게 큰 부담은 아니었다. 우리의 문제가 가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채 무거운 합덩이가 되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미 결정지어진 운명의 실로 이어진 우리라면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지 그간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나로 인해 그는 이런 고통을 더욱더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튼 나는 충식씨에게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운명의 힘으로 우리가 묶여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스물일곱 살의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그의 유일한 여자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끊임없이 거부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을까 그 여자는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니 확실한 그의 여자가 되기 위해 먼저 잠자리에 든 남자 옆에서 조용히 불을 껐다. 그리고는 위태로운 사랑의 헌낙을 위하여 옷을 벗어 내렸다. 여자가 침대에 올라오는 기색이 보이면 어뢰의 살아있는 팔 하나만을 뻗는 가엾은 남자였다. 여자로서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었고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 조심스럽게 옷을 하나하나 벗어내리는 여자는 아무런 마음의 설레임도 없었고 오직 그가 완전히 자기의 여자로 받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사고할 수 있는 두뇌와 오른팔 외에는 모든 기능이 마비된 남자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여자는 어두운 방안의 공기에 몸을 부딪히며 허위허위 날았다. 방의 공기가 따스하게 여자의 몸에 와 닿았다. 춤을 추는 여자의 행복도 어둠은 외면하고 있었다. 관중인 한 남자마저도 눈을 감고 있으리라.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몇 번을 쉴 새 없이 날고 날았다. 여자는 나래를 접어 침대에 올라 조심스럽게 그 옆에 몸을 높였다. 그러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팔을 옆으로 뻗으며 여자를 맞이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누워 있었으나 의외로 오랜 침묵이 계속되었다. 얼마나 그대로 있었을까. 그는 자는 걸까 아니면 자지 않으면서도 자는 척 하는 걸까. 나는 그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옆으로 누워 그 사람의 목을 가볍게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는 잠이 든 것이 아니었다. 여자인 내 몸이 너무 많이 벗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윤희야 그 목소리는 아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 주무셨어요? 너 일어나 네 뭐 갖다 드려요? 일어나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왜 그러세요? 그가 왜 그러는지 알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바보인 나는 역효과가 날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충식씨 그냥 자요 우리 너 안 일어날 거면 휠체어 이리 가져와 내가 의자에서 살 테니까 그냥 주무세요. 너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너 야말로 왜 이래 빨리 일어나 옷 입지 못해?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발작 이었다. 난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발작의 정도는 더욱더 심해만 갔다. 너 남자가 생겼구나. 말해봐.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왜 말 못해? 혹시 내가 널 놓아주지 않을까 보아서 말하다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아. 내가 늘 말했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고. 내가 널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겠니? 침대에서 내려와 나이트 가운을 걸치는 데도 그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난 말이야 너 잡지 않아. 이 몸을 해가지고 널 어떻게 잡아? 안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는 여기 오지도 마. 지금까지 나 돌봐준 것만도 고마운데 여기서 더 이상은 결국 날 괴롭히게 돼. 알았어? 이제 우리 끝이야. 오지 말라고. 알았지? 나에게 와서 그 남자 생각하고 이제는 잠자리에 까지 말이야. 너 이러면 나는 뭐고 넌 또 뭐야. 다 그만두라고. 그동안 애 많이 썼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충식 씨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날 몰라요. 말을 삼키며 그날 밤은 침대 아래 방바닥에 쭈그리고 누워 밤을 새웠다. 이튿날 아침 그의 무표정과 침묵 속에서 심한 부끄러움과 절망감을 느끼며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거의 두 달 후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내 특유의 고집으로 충식 신한 어느 날 알몸인 나에게 팔베개를 다시 건네 주었다.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열망은 2,3년 동안 여러 번의 맛순을 보는 데까지 이어섰다. 여기서부터 나는 몇 달간의 곤혹스럽고 부끄러운 나의 생활이 계속되었다. 주말이면 집에 사분히 붙어있는 적이 없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퇴근이 늦은 데다가 가끔씩 은영이의 핑계를 대며 외박을 하는 딸에게 쏟는 어머니의 집념은 최고의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담이 오가고 양가 집안 어른들끼리의 이야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내가 싫다고 얘기한다 해도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 내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엉뚱한 남자 서민우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그해 4월 이었다. 식목일 전날 수업을 끝내고 무용실을 나오는데 사와 나이가 학부형이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교무실 앞 복도에 나이가 지긋한 여자 두 분이 서있다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학부형으로는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의아해하는 나를 보며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운동장에 있는 벤치로 나갔다. 누구신가요? 궁금해하는 나를 찬찬히 훑어보는 듯하더니 그 중 한 분이 입을 열었다. 저 사실은 내 아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왔어요. 오랫동안 중매가 들어오지 않아 나는 마음이 편해 있었고 어머니는 초바심을 하고 있던 터인데 나로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누가 김선생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만나보라고 하기에 찾아왔어요. 마침 내일이 공휴일이니 한 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물론 나의 대답은 거절이었다.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내일 제가 시간을 내기가 좀 힘이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구인지 제 얘기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전 결혼을 안 할 건데요. 노인들은 서로 마주보며 웃고 계셨다. 어머니께서 결혼을 무척 신경 쓰시나 보던데 우리가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나요? 내일 잠깐이라도 시간을 좀 내봐요. 사실 나는 이튿날이 공휴일이어서 아침 일찍 성남을 가야 했었다. 그렇다면 모레는요? 그날은 학생들 과외 지도가 있는데요? 그럼 다음 날은 그날도 좀 어렵겠어요. 죄송합니다. 서로의 말이 이런 식으로 되어가서 그분들은 다시 연락을 할 테니 잘 생각을 해보라며 돌아갔다.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낮에 학교에 다녀간 분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에 까지 찾아간 분들에게 그런 신뢰가 어디 있느냐며 이튿날 오후 4시에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의논 한마디 없이 약속을 해버린 어머니에 대해 크게 실망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나의 결혼 문제가 걱정이 되어도 확실히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저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엄마 마음대로 약속을 하면 어떡해요? 난 내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고는 화를 벌컥 내버렸다. 학교에 다녀갔던 그분들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이긴 했지만 거절의 뜻을 알아차렸을 텐데도 다시 집으로 연락을 취한 걸 보니 어머니들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약속을 해버린 어머니께 심한 짜증이 났다.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나에게 어머니 역시 화가 난 듯 소리를 질렀다. 너 도대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 만나보기도 전에 무조건 싫다는 소리부터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누구 속을 태우려고 너 결혼 문제로 부모에 태운 지가 벌써 몇 년째가 되는지나 알고 있어? 나의 30이 다 되어가지고는 무슨 힘을 믿고 저렇게 버티는지 원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일은 또 어딜 간다는 거야? 노는 날 한 번이라도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으니 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냐?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쏟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도 도무지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어떡하란 말이냐? 고집 부르지 말고 내일 나가도록 해. 이미 약속이 되었으니 안 나갈 수는 없잖아?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였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결국 나는 어머니의 약속으로 인해 준수한 외모에 가문과 학불이 좋다는 한 남자를 만나야만 되었다. 집안에서는 단지 중매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남자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약속 장소에 꼭 나가겠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다. 충식 씨한테 가고 있는 나의 마음은 다른 날과는 달리 무척이나 우울했다. 성남에 도착을 하니 집 앞에 낯익은 승용차가 서있었다. 종환 씨의 자동차였다. 방문을 열어보니 두 사람은 지난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는지 거칠한 모습들로 날 바라보며 겸연쩍은 듯이 웃어보였다. 종환 씨의 어제 오셨군요. 노는 날인데 좀 쉬지 않고 뭐가 급해서 이렇게 일찍 나타나요? 모처럼 둘이만 놀려고 했더니 다 글렀구만. 종환 씨의 직구 전말에 충식 씨도 희주욱이 웃고 있었다. 외박이 너무 잦다고 부인한테 미움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종환 씨 그러다 쫓겨나시겠어요. 혈맹의 관계가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나의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있었다. 종환 씨도 오랜만에 친구와 밤새워 지낸 것이 즐거운 듯 시종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제발 쫓겨나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이 녀석하고 음악이나 듣고 술이나 마시며 한가하게 신선 노름이나 하게요. 윤희씨가 알아서 밥은 먹여줄 테고 얼마나 좋아요. 괜히 재미없게 결혼은 해가지고 윤희씨도 결혼하지 말아요. 여자들도 매일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주무르고 재미없는 것은 마찬가지일걸요. 안 그래요 윤희씨? 결혼이요? 아니 그럼 날 보고 두 번씩이나 결혼을 하란 말이에요? 나는 결혼한 유부녀라고요. 여기 제 남편이 있잖아요. 엄충식씨. 나의 말에 그 사람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 같았는데 너무 신이 났어 그런지 종환씨의 빠른 눈치는 없어진다 됐다. 둘이 언제 결혼했어요? 두 사람은 아직 약혼 중이잖아. 나도 모르게 결혼식을 했나 보지. 윤희씨 언제 크냐고 이 녀석 투정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큰 게 아니라 아주 넓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얼굴이 빨갛게 됐을 텐데 수줍어하기는 커녕 한술 더 뜨고 있어요. 갑자기 그의 웃음이 거친 표정이 신경 써요. 나는 얼른 커피를 끓이는 척하며 딴전을 피웠다. 우리의 관계를 종환씨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농담인 줄 알면서도 4시의 약속 때문에 자꾸만 나는 충식씨의 눈치만 살폈다. 지금 종환씨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충식씨를 어떤 식으로 밝혀야 되는지 이것만을 생각해야 돼. 무조건 부모님께 결혼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며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오늘만 잘 넘긴 후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소. 모처럼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종환씨가 서울로 가는 길에 동행을 하기로 했다. 갑자기 혼자 남게 될 그의가 허전해할 것을 걱정했으나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서울로 오는 길에 헌인능이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종환씨는 그 입구에 살을 세웠다. 왜 그러느냐는 듯이 내가 쳐다보자 그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카세트를 바꾸어 끼운 후 담배를 끄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윤희씨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었지요. 무슨 말이요? 알면서도 물어본 말이었다. 결혼 얘기? 역시 내 예감대로였다. 조금요. 딴 사람도 아니고 종환씨가 우리 사이를 왜 그렇게 보고 있나 하고 섭섭했어요. 농담이길 바랬는데 아니었어요? 농담 아니에요. 내 말을 서운해하면 안 돼요. 윤희씨와 충식이가 오래도록 함께 지내는 것이 내 바람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녀석은 누구도 만나지 않을 게 분명한데 언제까지 부모님을 속일 작정이에요? 충식씨와 나는 사실 어젯밤에 윤희씨 얘기를 오랫동안 했죠. 충식이도 이미 마음을 고쳤더라고요. 충식씨가요? 어떻게 마음을 고쳐요? 윤희씨 보내기로 정말 어이가 없군요. 두 사람 다 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그래요? 물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러겠죠.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종환씨. 전 말이에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시시콜콜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그런 회계망측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죠? 충식씨는 엊그제 만난 사람도 아니고 19살에 만난 후 지금까지 11년이나 돼요. 이제 내 나이 30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면 부모님께서도 제 결혼 문제 포기하실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식씨는 제 남편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맞선을 보러 가는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갑자기 텅 빈 방에 혼자 남아있는 그를 가슴 아파하며 서울로 돌아왔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코리아노 호텔에 도착하니 불안한 얼굴을 하고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계시다가 시간은 늦었지만 나타나준 것만도 반가운지 금방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커피숍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있었다. 나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 오믈렀겼다. 엄마 나 안 올까봐 걱정했지? 너 자수 미안해요. 조그만 소리로 어머니께 말을 하자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왜 사람들은 맞선을 꼭 붐비는 곳에서 보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호텔 커피숍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손을 보면 상대방의 얼굴이 뒤바뀌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날만 해도 몇 명의 예비 새끼들이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는 어색하게 웃음을 짓고들 있었다. 남자들은 어젯해 보이려고 애를 썼고 여자들은 하나같이 얌전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같이 편안한 옷차림에 고개를 들고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을 하는 여자도 없었을 것이다. 전날 학교에서 뵈었던 어머님과 대학교수라는 아버님 그리고 서민우씨 그 가족들과는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다. 인상은 좋은 편이었으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린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왔을 뿐이라 아무런 설레임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 서민우씨는 학교 앞 산마을이라는 다방에 와서 자주 내 쪽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 남자는 그냥 웃기만 하였다. 회사에서 그렇게 일찍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어쨌든 학교 앞까지 와서 전화를 끊은 그에게 약간의 불쾌감과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다방에서 함께 나오다가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눈에 띄어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학교 안에 쫙 퍼지게 되자 나는 서민우씨에게 철저한 독신주의자라고 선포를 하였다. 그런 후로는 이따금씩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만나지는 않았다. 그러기를 얼마 후 나의 생일날이 되었다. 그 집에서 큰 케이크와 옷감 한 벌을 보내왔다. 돌려보내요. 안된다 하면서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었다. 이러면서 그와의 관계는 석 달을 끌어오게 되었고 나의 결혼이 나와는 별개의 일이 되어버렸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왜 그러냐는 질문엔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여름 방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교장실에서의 호출을 받고 불려간 내 앞에는 뜻밖에도 청첩장과 나의 사직소를 갖고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애써 최선의 방법만을 찾고 있는 사이 어느덧 여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부모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결혼 날짜가 정해져 버린 것이다. 9월 11일 오후 1시. 장소는 코리아나 호텔 21층이었다. 나는 이날 무슨 일이 있어도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 장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따라서 더욱더 부모님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충식 씨에게도 한 시간 이상을 잊지 못하고 잠깐씩 다녀올 수밖에 없었다. 집에는 집대로 충식 씨에게는 또 그대로 온통 거짓말만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청첩장을 친척들에게 돌리고 나서야 어머니의 감시는 조금 소홀해졌다. 어떻게 이란 결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함이 오는 날짜를 통보받고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성남으로 향하는 내 마음은 주체할 길이 없었다. 방문을 열자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대로 그에게 달려가 매달려 울고 싶었지만 방 입구에 그냥 앉아버렸다. 왔니? 피곤한가 보구나. 오늘은 참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내가 오니 우리 커피 마시자. 충식 씨 있잖아요. 그래 말해봐. 말해봐. 돌아갈 시간이 급하지 않으면 천천히 이야기하자. 찬찬히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벌써 그는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내 자신도 갑작스런 일을 그가 미리 알 리는 없었다. 충식 씨 어떡하죠? 이건 아니라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요. 하지만요. 당신을 아무에게도 밝히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어떡하죠? 그를 향해 내 마음속 밑바닥의 그 엉어리진 것을 꺼내어 모두 헤쳐보이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다줄 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 등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무 얘기도 그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 말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것 같지가 않았다. 자신 때문에 나는 항상 어떠한 일정 세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던 거였다. 이제 와서 그런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럴 수 없다고 그 앞에서 울고 매달리며 어떡하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제까지 말로만 해왔던 나에 대한 그의 부담은 모두 사실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충주에서나 신장에서 내가 어렵고 힘이 들었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들었고 어려웠던 것이다. 나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라는 생각을 어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더욱더 외롭고 힘이 들었을 것을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커피물 좀 끓이겠니? 윤희야 옷 편하게 갈아입어렴 거기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엉? 네 고개를 숙이고 앉아 방바닥으로 떨어진 눈물을 손가락으로 길게 누리며 조그맣게 대답을 하였다. 눈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지내왔던 날들이었다. 손끝을 따라온 눈물자옥은 이내 팽팽하게 모양이 만들어졌다. 윤희야 뭐하니? 왜 그래? 속상한 일 있니? 충식씨 저 결혼해요. 그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울먹이면서 그동안의 경위를 다 말해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는 내 어깨에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참 잘 됐구나. 축하한다 윤희야. 좋은 일 갖고 울긴 왜 울어? 인마 그래야지. 진작 그랬어야 했어. 너는 아마 잘 살 거야. 울지 마 윤희야. 내가 걱정되어서 그러지? 난 할머니가 잘해주시잖아. 내 걱정하면 안 되는 거야. 날 위하는 게 어떤 건지 아직도 몰라서 그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잘된 일이라며 축하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쩌면 나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나의 결혼은 충식씨에 대한 배신 행위와 마찬가지였다. 단지 몸이 불구인 것 하나만으로 여자를 보내야 한다면 세상에 결혼한 불구사들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청첩상의 모두에게 돌려줬다 해도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머리는 이런저런 생각들로 꽉 차있어서 마치 터질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충식씨를 떠나서도 안 되고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커피를 끓여서 그의 앞에 놓았다. 넋이 나간 사람 모양 멍하니 있던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억지로 웃어보였다. 충식씨,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얘기 다 해버릴래요? 난 이미 충식씨하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놀라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시일이 너무 지나기는 했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요란했다. 너 미쳤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우리 얘기를 한다고? 집어치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충식씨는 정말 내 결혼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다 말할 거예요. 엄마, 아빠 모시고 올게요. 무엇 때문에 숨어 살아요? 우리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요. 충식씨, 그렇게 해요. 제발. 거의 정신을 잃었다 싶을 정도로 울며 매달리는 나를 달래주는 충식씨도 울고 있었다. 윤희야, 이러면 안 돼. 어머니께서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고 또 고생이 얼마나 심하셨겠니? 날 못 잊어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셨을 거야. 어죽하면 너도 모르게 청첩장까지 돌리셨겠어?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 난 누구든지 만나지 않을 거야. 몸을 못 쓰는 것만도 아니고 이 얼굴을 가지고 정말 이 얼굴로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 너도 이해를 해주었던 일이잖아. 그리고 윤희야, 너 결혼도 하지 않고 나 때문에 나이만 먹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내가 차라리 빨리 죽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 너를 볼 때마다 느껴야 하는 양심의 가책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넌 아마 모를 거야. 윤희 너는 분명히 내 여자지만 난 너의 남자는 될 수가 없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더 중식씨가 힘이 되어주세요. 화를 내세요. 그럴 수가 있냐고 날 심하게 꾸짖어 보아요. 내 결혼 문제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건데 그까짓 청첩장 다 돌린 걸로 인해 난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중식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요. 정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당신도 알고 있죠? 우린 남이 아니에요. 식만 올리지 않았다 뿐이지 아직 우리는 약혼 중이에요. 중식씨는 내가 옆에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가 있으나 괴로워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날 옆에 두고서 괴로워하는 것이 나아요. 이미 나의 결혼식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소 통보를 할 수도 있지만 며칠 안 남은 결혼식 날 신부가 행방불명되어 겪어야 될 부모님들의 고역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신을 떠날 생각을 하면 마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 정말 난 어떡하죠? 중식씨, 내일 집을 나와버릴까 봐요.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해요. 이젠 당신 뿐이 아니라 나도 함께 숨어 살래요. 울먹이며 정신없이 찌그리고 있는 나의 어깨를 중식씨는 토닥거리고 있었다. 윤희야, 너 정말 자꾸 이러면 안 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나는 널 못 본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람들은 만나지 않아. 보고 싶던 많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 어떤 때는 내 얼굴이 정말 숨어 살 정도로 흉하게 되었나 하고 거울을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거울조차도 보기가 무서웠다고 이제 와서 널 보내기 싫다고 내가 그때의 중식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고 너의 가족 앞에 나타난다면 과연 그분들이 청첩장까지 다 돌려진 너의 결혼식을 취소하면서까지 날 반갑게 맞아주겠어? 만약 날 예전의 사위감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편해질 거야. 윤희니가 지금까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나를 찾았듯이 진실로 날 위한다면 결혼을 하도록 해. 늘 너를 기다리며 윤희를 어떡하나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을 너의 모습을 떠올리며 대견해하고 그러면 오히려 내 마음은 안정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정말 현실적인 얘기야. 너에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동안 네가 준 돈이 꽤 많이 모아져서 약 석 달 정도는 이곳 주인 할머니께 드릴 수 있을 거야. 그 후에는 종환이랑 의논해서 조금씩만 도와줘. 예전같이 날 오빠로 생각해 몸이 불편한 오빠가 있어서 가끔 연락이나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따금 전화를 하라고. 일단 결혼을 하면 나에게는 절대로 오면 안 돼. 여기까지 말한 후 그는 눈을 감고 계속 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마다 그는 한숨을 내쉬는다 됐다. 나는 휠체어 옆에 무릎을 세우고 쭈그리고 앉아 있을 뿐 도무지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얼마쯤 지났는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윤희 너 잘 살 거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일단 결혼을 하면 너는 또 그 속에서 충실하게 잘 견뎌낼 수 있으리라 믿어. 나는 널 믿고 있어.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결혼을 택해야만 되는 거야. 널 사랑한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감정을 떠나서 하여튼 나는 널 담담히 보낼 수가 있어.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잘 살고 있을 너를 생각하면 어쩌면 나는 더욱 행복한 웃음을 지을지도 몰라. 꼭 널 잡아야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야. 정말이지 잘 된 일이고 조그만 내 마음이 더 편해질 것도 같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윤희야, 내 말 알겠지? 어이없는 생각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나의 결혼을 반대하고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기다렸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날 보내주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섭섭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여인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머니의 집년보다 더 강한 것 같았다. 그는 때로 눈물을 걸성이며 또 어느 순간에는 쓸쓸해 보이기는 했지만 웃음까지 지어 보이며 나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나는 그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런 말도 더 이상 하질 못하고 있다가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9월 11일은 다가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충식 씨는 성남에 찾아오는 것을 이제부터 삼가라고 말은 했지만 아무래도 머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서성이며 충식 씨를 생각하다가 견딜 수 없을 때는 잠깐씩 다녀오거나 그에게 전화를 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성남을 다녀온 날이나 그와의 전화통화가 끝나는 날이면 가슴에서 한없이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을 해야지. 충식 씨와 나의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을 해야 돼. 도저히 난 이런 결혼은 할 수가 없어. 나의 사정 얘기를 들으면 이해할지도 몰라. 몇 번이고 용기를 내서 결혼 상대사에게 말을 하려다가는 이미 다 돌려진 정첩장이 생각났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걸까? 마치 내일이 아닌 듯 했다. 적어도 내일이라면 이렇듯 철저히 나 자신이 제외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걸까? 집안의 부모님과 동생들은 그 사람에 대해 꽤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께서는 쉽게 하시도 않은 칭찬까지 서슴치 않고 하시는 편이었고 어머니는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나의 결혼식으로 들떠있는 분주한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나는 너무도 태연해져 있었다. 가족들은 이런 나의 태도가 알 수 없다는 듯 제각기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우리 가족들의 모습에서 충식 씨는 이미 잊혀져 버리고 있었다. 아무도 충식 씨와 나와의 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써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가족들에게 지금의 나의 괴로운 마음과 충식 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틀어놓을 용기가 나질 않았다. 얼마나 바보스럽고 모순된 일인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말을 못하는 걸까? 나의 사랑은 불구인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는가? 어쩌면 나는 철저한 이중 성격의 여자일지도 모른다. 함이 들어오는 날 아침부터 집안은 술렁거렸다. 친척 어른들이 모이고 음식을 만드느라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꽉 차있는 가운데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골목이 떠들썩하더니 몇 명의 남자들이 함을 지고 집안으로 들어왔다. 며칠 후면 나의 법적인 남편이 될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낯선 사람들 같았다. 서민우 도무지 그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직접 결혼 문제를 당사자의 뜻으로 결정지은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남자가 순순히 따를 수가 있는 것일까. 그 남자와 나와의 결혼은 옛날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하는 결혼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의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위인 서른한 살이었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키는 보통이었으나 외모는 아주 훌륭한 편이어서 아버지가 인물이 수려하다는 극찬까지 할 정도였다. 그의 아버지는 모 대학의 음대 교수였는데 정년을 1년 앞두고 있었으며 역사가 꽤 오래된 어느 교회의 성대가를 지휘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과거에 여고까지 다니신 분이었다. 다음날 나는 미정원에 다녀오라는 어머니의 독촉을 여러 번 바꿨어도 침대에 멍하니 누워서 충식 씨와 자주 듣던 파엘베르의 카논디 장조를 계속 듣고 있었다. 반복되는 현악 사중조의 엄을 따라 우리의 가슴 아프면서도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자꾸만 되풀이 되면서 떠오르곤 했다. 나 몰라 엄 충식이야 너는 김윤희고 이렇게 말하며 다가온 그는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남자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극진히 나를 아껴주었던가 바보같이 맹하기만 했던 나는 그의 사랑을 한없이 받기만 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 동안 비로소 여자로 성숙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제 그 길이 끊기고 있는 것이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팔백일을 해주던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간다는데 그는 자신이 불구의 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놓아주고 있었다. 그러한 그의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괜찮아 라는 그의 말은 내게 들려준 많은 사랑의 말 중에서 절정의 표현이었다. 파엘벨의 카논디 상조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틈도 주지 않고 자꾸만 슬프게 반복되고 있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아니 예전봐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누워있니 어서 일어나 침대 가까이 와서야 나의 눈물을 보는 듯 했다. 윤희야 너 왜 그러니 좋은 날 눈물은 왜 흘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손을 잡고 날 일으켜 주었다. 엄마 나 결혼 못해요 충식씨가 살아있어요 그동안 은영이에게 간다고 했던 것 무용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왔다는 것 모두가 거짓말이었고 충식씨한테 갔었던 거예요. 엄마 내 결혼 취소해 주세요. 아무리 말을 하려고 애를 써도 어머니의 근심스러운 얼굴 모습이 나의 용기를 빼앗아 가고 있었다. 윤희야 너 혹시 엄마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니니 엄마도 결혼 문제를 너하고 인원해서 결정 지었어야 했겠지만 너 눈치만 보다가 놓쳐버린 좋은 사람이 하나 둘이 나야지 중이 재물이 못 갚는다고 엄마로서는 강권을 쓸 수밖에 없었단다. 엄마가 그동안 몇 번이고 말을 했지만 여자는 그저 저 좋다고 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란다. 내가 결혼을 서두른다고 해서 아무데나 자식을 보내겠니? 시아버지가 대학 교수이니 억울한 시집 살리는 안 할 테고 자식도 신경 써서 교육을 시켰겠지. 내 사람이다 하고 살다 보면 정은 들게 마련이다.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어서 미장원에나 다녀오도록 해라. 집안 어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충식시의 사고 소식을 들은 후부터 한시도 내 걱정을 안 하신 날이 없었으리라. 더구나 허약한 몸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다행히 서울로 다시 돌아와 마음 놓을 만하니 나는 자꾸만 집 밖으로 겉돌기 일수였으며 홍기가 지났는데도 전혀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딸자식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태우며 많은 밤을 지새웠으랴. 며칠씩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거의 실신 상태에 있던 그때의 딸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이 아파 끄집어낼 수 없어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리라. 가족들을 속이고 충식시에게 다니는 것을 아마 어머니는 그 사람을 못 잊어 헤매는 걸로 분명 생각하고 계셨으니 어찌 애가 타지 않으셨을까. 이제 어머니의 고집이기는 해도 나이가 30이 다 된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으니 그 기쁜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충식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혼을 취소함으로써 벌어질 뒷일들을 생각하면 무서움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부모님께서 그의 살아있음을 진실로 기뻐하실지도 의문이었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반가워한다 해도 가족들 앞에 마치 죄인같이 나타날 충식시를 생각하면 나도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어머니는 나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다. 윤희야, 뭘 그리 생각하고 있니? 결혼이 얼마나 큰 경사인데 나쁜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윤희야,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니? 너 시집가게 되어서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그러시더라. 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 마음도 생각해줘야지 안 그러니? 자, 일어나서 빨리 서둘러라. 그쪽에서 사람들 올 시간이 거의 되어간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 앞에서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미정원에 간다고 집을 나섰으나 혼자 있을 충식시 생각에 마음은 자꾸만 성남으로만 향하고 있었다. 도무지 나의 일이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지 꼭 정신병자라도 될 것만 같았다. 요즘 같으면 시내 곳곳에 자동시회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아무데서나 쉽게 장거리 통화를 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밖에서 시외선화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미정원에 도착하자마자 시외 통화를 부탁했다.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도 목이 메어 나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것만 같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그의 말이 윤이야 괜찮아 나는 괜찮다니까 로 바뀌어 나의 귀 속을 파고들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그가 곧 전화를 끊을 것만 같았다. 충식시 저예요 아무 말도 없었다.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심심하시죠 충식시 왜 말을 안해요 화났어요 다 지금 갈까요 충식시 대답해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그의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윤이야 전화 사수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전화하면 끊어버린다 그러지 말아요 충식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하다니 뭐를 잘못해 뭐든지 다 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 몇 번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니 다른 건 생각하지도 마 내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내가 괜찮으면 너 일은 다 괜찮은 거야 난 말이야 지금 마음이 아주 편해 너 결혼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말은 정말 믿어야 돼 그러니 자꾸 딴 생각하지 말라고 알았어? 오늘 매우 즐거운 날이잖니? 도대체 지금 어디서 전화를 하는 거야? 이건 나한테도 잘못하는 일이고 서민우라는 그 남자한테도 얼마나 잘못하는 일인지 알기나 하는 거니? 난 심심하지 않아 오늘 종환이가 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이제 전화 끊어 충식시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있는 내 생각은 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는 충식시의 말이 섭섭하기만 하니 나도 무척이나 한심한 여자였다 그러나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나였다 충식시를 두고 나의 용기없음을 탓할 뿐이었다 청첩장이 돌려진 것이 또한 큰 문제거리였다 결혼식 전날이 되었다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던 신부의 도피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라도 이야기하자고 온갖 국내를 해보았지만 생각에만 그치는 일이었다 내 손가락은 다시 그를 찾고 있었다 충식시 잘 지내요? 그럼 그냥 그러고 왔어요 심심하죠? 나 갈까요? 내일이면 신부가 될 사람이 이렇게 전화하면 돼? 나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그의 말은 대상도 없이 공허하게 퍼지는 소리가 되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괜찮아 라는 말 외에는 나에게 줄 말이 없는지 계속 괜찮아였다 어떻게 통화를 끝내게 되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음식 냄새가 집안을 메우고 어머니는 미장원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등 독촉을 하시며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준비할 나의 마음은 아니었다 미장원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 양장점에 가서 내일 입을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았다 나무엇을 입고 서 있는 것 같았고 거울 속의 나는 꼭 다른 여자 같았다 미장원에 전화를 걸어 마사지 취소를 하고는 성남으로 향했다 마치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가는 길인 것만 같은 마음에 택시 안에서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벌겋게 부은 눈으로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전혀 상상도 못한 나의 미련한 마음을 비웃는 듯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가 집어던진 듯한 책, 레코드, 커피포트 그리고 깨어진 술병 등이 방바닥을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엎치러진 술 냄새가 가득했고 그 사람은 곤히 술이 취해 점들어 있었다 너무 놀라 할머니를 찾았으나 집에 계시지를 않았다 얼마 후에 상기된 얼굴로 들어온 할머니는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오시고 밖에 나가 종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 사람을 가엾은 충식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골에서 올라오신 외갓집의 어른들 하루 종일 집안에 번지는 음식 냄새 친구들의 전화 저염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라며 벙글거리던 나의 제보 그리고는 결혼식 전날 충식시의 이런 모습들이 나의 예성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방을 지우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다 그는 어린아이 같이 심심해 아 심심하다 라는 말을 하며 이젠 정말 살기 싫어 이러고 사는 거 정말이지 지긋지긋해 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고 했다 황급히 달려온 종환 씨는 방 안의 상황에 놀라기보다는 내가 와 있다는데 더 놀라는 듯 했다 윤희 씨 정신 나갔어요? 내일이 무슨 날인데 여길 와요 빨리 가세요 충식이 깨기 전에 빨리 가라고요 이 녀석 걱정은 하지 말아요 자기 여자가 결혼한다는데 이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깨어나서 윤희 씨 있는 거 보면 더 알지 모르니까 그냥 가세요 그리고 가끔씩 전화만 하지 여긴 오지 말아요 충식이는 윤희 씨 결혼하는 거 정말 좋아하고 있다고요 지금 충식이 이러는 거 신경 쓸 만큼 큰 일은 아니에요 종환 씨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그냥 그 옆에 앉아만 있었다 여름 내내 결혼 문제로 신경을 쏜 나는 사실 그때 너무도 지쳐있었다 누구를 이해하고 대상이 충식시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어쩌고 할 기력이 하나도 없었다 결론이 나지 않는 일로 늘 두통을 알았고 심한 불면으로 현기증 때문에 눈만 감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오둑하니 눈만 끔벅이고 앉아있던 나는 종환 씨에게 끌려 밖으로 나왔다 주인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서 계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겠다는 생각에 충식시를 부탁하지 않았다 종환 씨는 나를 차에 태워 서울까지 바래다 주며 뭐라고 나를 달랬지만 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난 그때부터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고 그것도 상대방이 물어오는 말에만 겨우 대답을 할 뿐 입을 다물어 버렸다 9월 11일 마침내 내가 불행의 터널로 들어가는 그날이 왔다 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새 울음으로 결혼식 아침에 내 얼굴은 엉망이었다 누가 나를 신부라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행복한 웃음으로 식장을 나서는 한상을 떠올리며 충식시와 나를 생각했다 아침 일찍 은영이와 함께 미장원에 가기로 했다 미용실에 도착하자마자 성남에 전화를 걸었다 푹 가라앉은 그의 음성이 들렸다 저 윤희예요 나 오늘 결혼해요 내 결혼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말하려고요 이따가 저녁에 전화할게요 식사는 꼭 해야 돼요 충식시가 안 먹을 거다 하고 생각이 들 때는 이윤희도 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밥은 꼭 먹자고요 알았죠? 전화하고 며칠 후에 서울에 오면 들릴게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려야죠 이제는 오빠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오늘 잘할게요 걱정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알았어요 충식시? 그래 알았어 못 가서 참 섭섭하구나 여행도 잘 다녀오고 밥 꼭 먹을게 너도 굶으면 안 돼? 나 걱정하지 마 윤희야 정말 내 걱정하면 안 된다? 난 괜찮아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괜찮지 않을까? 신부 화상을 하는데 눈물 때문에 몇 번이고 화상을 다시 고치게 되자 미용사는 짜증이 나는 듯 했다 결혼식 날 나는 미용사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계속 사과의 말을 해야 했다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친구들과 학생들이 어찌나 몰려들며 한마디씩 하는지 충식시 생각을 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 사람들의 말은 귀에만 머물고 머릿속은 온통 성남 생각뿐이었다 신부 입장을 하는 내 앞에 말숙한 예복 차림의 충식시가 웃으며 나를 맞이하는 듯 했다 신랑의 오른팔을 잡고 있는 내 손이 자꾸만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신랑이나 신부나 똑같이 불행한 결혼식이었던 것 같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미용실에서 나오는데 심한 현기증으로 발을 내딛기가 힘들 정도였다 아침부터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던 은영이가 나를 부추게 주었다 내 팔을 잡고 있는 은영이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고 나와 얼굴이 마주치자 금방 눈물이 고였다 우린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화장실 구석으로 가서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 후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은영이가 말했다 미안해 윤이야 좋은 날 눈물 흘려서 여행 잘 다녀오고 꼭 전화해야 돼 그리고 너 건강이 너무 나쁜 것 같아 몸도 심해 은영이는 목이 메여 있었다 은영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넌 알지? 난 어쩌면 좋으니? 나 떠난 후에 충식 씨한테 전화 좀 걸어줘 식사는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 밤에 내가 전화한다고도 말해줘 은영이와 화상실을 나와 현관으로 나갔는데 조만치 서종환 씨가 서 있다가 나를 보자 손을 흔들어 보이더니 급히 현관 밖으로 나갔다 그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신혼여행지가 제주도에서 도구 온천으로 바뀐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관광을 할 자신이 없던 나에게 가까운 곳에 2박 3일로 변경된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안해 미안해 하는 서민호 씨에게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충식 씨의 흉내를 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교회의 성가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어머님 친구분들 직장 사람들이 다녀가는 등 며칠간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하루에 한 번씩 시장에 가는 길에 신촌 우체국에 가서 충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그저 담담하게 안보만 주고받는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꼭 같았으리라 여행에서 돌아온 지 닷새쯤 되던 날 시아버님과 서민호가 출근을 한 뒤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벨 소리만 나면 황겁히 뛰어나오곤 하던 시어머니는 그날 딸 집에 가시고 집에는 큰딸이 미국에서 낳았는데 당분간 데리고 있다는 다수살난 지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여보세요? 거기 서민호 씨 댁이죠? 네, 그런데요? 저 혹시 이번에 결혼하신 부인 되시나요? 별안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네, 저예요? 누구시죠? 서민호 씨는 출근하셨겠죠? 네 그러면요? 서민호 씨 들어오시면 결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물론 부인에게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시라고 전할까요? 저는요? 박혜영이에요 박혜영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끊어서 말하고는 전화를 찰깍 끊었다 웃음이 나왔다 그 남자에게도 여자가 있었다니 지나치리만큼 왕구한 아니 왕구하려고 애쓰는 듯한 그에게도 여자는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그렇게 웃음이 나올 수가 없었다 저녁에 퇴근을 한 서민호 씨에게 전화 얘기를 해주었다 이제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요 여자한테 축하 전화도 오고 그러자 잔뜩 긴장한 얼굴로 그는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그 이튿날 전해주었다는 확인 전화가 왔다 다시 또 며칠 후 역시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자꾸 확인 확인을 하는 걸까 단순히 결혼 축하 전화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자꾸 전화해서 미안해요 이젠 다시 안 할게요 오늘은 부인께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우리 지연이 잘 부탁드려요 지연이라니 미국에 있는 노님의 딸이라는 저 아이 말인가 아닐 거야 지연이요? 네 지연이를 잘 부탁드린다구요 서민호라는 사람 이젠 그 버릇 고쳤겠지만 어죽하면 베기를 나쁜 자식을 두고 이혼했겠어요? 다신 전화 걸지 않을 테니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합니다 많이 컸죠? 벌써 다섯 살이니 전 알아보지도 못해요 예쁜가요? 제가 공연이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네요 전화 끊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나뿐이 아니고 모두가 다 잘못하는 결혼이었다 지연이를 앞에 두고 아무리 바라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 일이었다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신촌에서 약속을 했다 오후 늦게 만나사는 은영이의 말에 나 결혼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아서 오히려 날 보고 빨리 나오라고 하였다 전화 내용을 들은 은영이는 빨리 가자라고 말하며 날 재촉하였다 어딜 가려고? 내가 의아해해서 그녀가 말했다 동해에 가서 확인을 해보아야지 우선 주민등록등본부터 떼어보자고 그래야 바삐 우리는 동해에 들어갔다 동해에서 등본을 기다리는 시간이 왜 그리도 지루한지 몰랐다 주민등록등본을 받은 은영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는 듯 하더니 나를 와랗기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윤희야 윤희야 이럴 수가 없어 아무리 잘못된 결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될 수는 없는 일이야 널 어떡하니? 이상하게 나는 등본 내용이 그다지 궁금하지가 않았다 겨우 은영이를 떼어놓고는 등본을 펴보았다 박혜영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부로 되어 있었고 그 이름 아래 서지연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어른들의 말대로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아니었다 죄의 대가가 아니고 신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어떤 남시였다 서지연이라는 다수살된 아이의 이름 밑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김윤희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김윤희 나의 이름은 아주 어색하게 타인들 틈에 끼어 내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애처롭게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 슬픈 소망 햇살에 너무 눈이 부셔 몸을 가눌 길이 없었다 너무도 파랗기만 한 가을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햇살도 파란 가을 빛깔이었고 충식씨가 살고 있는 성남시 쪽으로부터 그의 상쾌한 스킨 냄새를 실어다 쓰는 바람 역시 파란 바람이었다 불현듯이 그가 있는 쪽으로부터 파란 한 줄기의 강한 빛이 내려와 나의 몸을 감싸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이따금 면도가 끝난 그 얼굴에 정성스레 스킨을 발라준 후 자꾸만 볼을 비벼대며 말하곤 했다 아 상쾌해 있잖아요 충식씨 얼굴에서는 바람 냄새가 나요 바람 냄새 이러한 희망과 함께 그의 채취가 지금 나를 감싸줄 것만 같이 가을 햇살을 타고 쏟아져 내렸다 충식씨의 상쾌한 채취가 나의 마음에 고스너기 앙금으로 가라앉을 때면 빛이 바랜 앨범 속에서 쓸쓸한 그의 표정을 대하듯 진한 추억들이 퇴색해 가며 자꾸만 저 먼 곳으로부터 바람이 인한 것만 같았다 그 바람은 나의 살갗을 비집고 들어와 쓰는 가슴을 차갑고 아프게 두드리곤 하였다 바람 냄새 아 바람 냄새 나는 고장난 시계바늘의 반동에 툭툭 밀려나듯이 비틀거리며 냄새 아 이 냄새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숨을 들이마셨다 바로 그때 동해에서 뒤따라 나오던 은영이가 내 팔을 잡았다 정신 차려 윤희야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어 바람에서 그의 스킨 냄새가 나고 있어 충식씨 말이야 은영이는 답답하다는 듯이 잡고 있던 나의 팔을 힘껏 잡아당겼다 얘가 왜 이래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라 윤희야 엄충식 서민우 두 사람 다 너한테는 회방꾼들이야 그리고 바람에서 무슨 냄새가 나니 그냥 바람이야 바람 바람은 바람일 뿐이라고 은영이는 나를 잡아 끌다시피 하고는 계단을 내려가며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주민등록등본을 꽉 움켜쥐었다 울컥하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뚜렷한 대상이 없는 울분이었다 결혼을 애써 서두르시던 어머니와 서른 살의 딸을 시집보내며 그저 마냥 기뻐만 하시던 아버지 집에만 들어오면 나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면서 주로 자기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다가 내게는 법적인 남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서민우라는 남자 충식이는 내가 맡을 테니 걱정 말아요 라고 하며 나의 결혼을 당연한 일로 흘려버리던 종환씨 그리고 괜찮아 나는 괜찮다니까 라는 말만으로 나를 놓아주던 충식씨 나는 이들 모두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리 양가 부모끼리 약속이 되어 있고 청첩장까지 돌려진 뒤라 하더라도 어떻게 충식씨를 떠나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질책이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자유를 빼앗긴 육신으로 오직 침묵하고 있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중의 하나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의 슬픈 얼굴 움직이지 못하는 왼쪽 팔보다 더욱더 슬픈 그의 오른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 길로 성나무로 달려가 그 사람과 함께 꼭꼭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이와 함께 꼭꼭 은영이에게 몸을 의지한 채 끌려가다시피 하여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후박이라는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은영이는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또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믿기지가 않아서인지 동그란 눈으로 몇 번이고 등본을 훑어보고 있었다 나는 은영이의 그린 모습이 왜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지 소프에 몸을 묻은 채 킥킥 끓이고 있었다 아니 얘 좀 봐 너 지금 웃고 있는 거니? 도대체 웃음이 나와? 은영이는 여전히 등본을 손에 쥔 채로 눈길을 나에게 보내며 물어왔다 엉 니 모습이 웃어와서 그래 뭘 그렇게 보고 또 보고 하니?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참 신기한 인간들이야 이게 뭐니? 삼류 영화 떼어다 놓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숨길 걸 숨겨야지 나 참 기가 막혀서 나는 아무 말 없이 피식 웃어 보이며 은영이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다 나의 일이면서도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잘못된 결혼이었다는 것은 서류가 확실히 증명을 해주고 있었다 세대주가 시아버지로 되어 있는 등본에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던 박해영이라는 여자가 자부로 기재되어 있었고 미국에 살고 있는 노념의 딸이라는 날들어 아줌마라고 부르는 다스살란 지연이는 세대주의 엄연한 손녀였다 서민우의 아내 박해영 서민우의 외동딸 서지연 그리고 동거인 나 김윤희 물론 박해영이라는 여자의 이름에는 검게 두 줄이 그어져 있어서 서민우와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기는 했지만 숨기고 결혼할 만큼 가벼운 과거는 아닌 것이었다 더구나 지연이라는 딸까지 두고 있어 더욱 그라한데 호칭의 아줌마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상투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편해서 상투적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인간은 저마다 지옥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여겨진다 어떤 사람에겐 기쁘고 즐겁기만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겐 몸스리칠 정도의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이 또 다른 이들에겐 마음을 찌르는 아픔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저마다에게 지옥의 그늘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신이 되고 재탄생을 하며 유쾌함과 불쾌함을 겪고 도로는 희노애락의 교차 속에서 감격해하거나 시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리라 그리하여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며 하루하루를 섭는 것은 아닐는지 그렇다면 내가 지니고 있는 지옥은 대체 어떤 것인가 갈증 언제나 마셔도 마셔도 깔깔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중식씨에 대한 그리움 그대로였다 그와 나는 좀 더 아름답고 탄탄한 관계가 될 수는 없을까 그러나 우리에게 말문이 막혀버리는 적막함은 무엇일까 끝에 가서는 거의 숨고 말아버리는 바람 아 이 슬픈 소망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바람을 깨뜨려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 어디에 사는 누군가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허나 내가 꼭 해야 하는 삶인 양 고애를 하자 언제까지나 이렇고 또 달라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걸 접어두고 지금은 우리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나의 바람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내 마음이 진실로 순결하다면 평생을 두고 나를 감싸줄 오직 한 사람 그리고 분명 나의 사람인 충식시만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었다 캄캄한 밀림 속에서 널 부른다 좌절한다 길이 없다 내가 필요하다 빛이 흐르는 길까지 빠져나가려면 너의 산소가 필요하다 아 난 너의 새 총에 맞아 있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식기와 같이 절망 속에서 그에 대한 그리움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충식시와 나 어쩌면 종환시도 함께 다시 탄탄한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쩌면 박혜영이라는 낯선 여자의 출연으로 인하여 나는 쾌제를 불렸는지도 모른다 내가 다시 충식시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아니 충식시가 나를 예선의 윤희로 받아줄 수 있는 정당한 구실이 생긴 셈이었다 그러나 한 남자와 이왕 결혼을 했는데 어떡하지 라든가 별로 듣기도 나쁘고 명예롭지 못한 이혼이라는 말을 떠올린다든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아무것도 정말이지 아무런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다만 잘못된 일을 다시 되돌린다는 가벼운 생각 밖에는 은영아 너 집에 가봐야지 미안해 우리가 만나고부터 나 때문에 빼앗긴 시간만 해도 꽤 될 거야 정말 미안해 은영아 그리고 고마워 듣고 있는 은영이의 눈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오히려 미안한 건 나야 너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같이 화내고 슬퍼하고 그 외에 나물은 도움도 주질 못하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알아? 가끔 남편과 함께 외출해서 즐거운 시간이라도 보낼 때면 문득문득 네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럴 땐 왠지 너에게 참 미안하고 우울해져 지금만 해도 그래 널 들어 참고 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혼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너 살아가는 거 보면 숨이 꽉꽉 막히는 것 같아 윤희야 일단 이 문제를 너의 집에 알려야 되지 않니? 내가 같이 가줄게 우리 나가자 말을 마친 은영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아직은 집에 알리지 않는 게 좋겠어 왜?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어보겠어 은영이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발을 구르는 신용을 하였다 너 또 왜 그래? 숨긴다고? 또 숨겨? 충식 씨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보통 일은 아닌데 집에 알리지 않겠다면 너 혼자 또 어떡하겠다는 거야 왜 화를 내니? 아직은 빠르다는 얘기야 결혼한 지 채 보름도 안 되어 이혼하는 것은 나도 싫고 충식 씨도 좋게 생각을 안 할 거야 조금 더 있어보겠다는 뜻이지 숨긴다는 뜻은 아니야 도대체 너라는 애는 구제 불량이구나 얘 지금은 서민우에게 속았다는 것만 생각해 지금 이 일에 엄청 십시가 왜 끼어드니? 정말 어이가 없구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속았다는 일을 집에 알린 후에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도록 해봐 속인 쪽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박혜영이라는 여자와는 왜 이혼을 했는지도 알아보고 반드시 남자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보상도 없잖아 가슴 부리는 여자들도 많다고들 하더라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렇게까지 애를 태우며 발을 구르는 은영이의 태도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가지게 했다 이미 내 마음 속에 하나의 결론을 갖고 있었기에 친정집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젠 친정부모가 되어버린 부모님께는 당분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적어도 결론이란 걸 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형식에서만큼은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충식 씨와 내가 다시 우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여 거달한 소망이기도 했다 법률적인 결론을 저버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끝을 낸다는 것은 나 자신이나 그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결혼을 쉽게 되돌리는 성급한 결정은 내리고 싶지 않았다 어금니를 깨물며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서류를 들고 당장 그에게로 달려가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쉼없이 일고 있었다 은영이와 헤어서 집에 돌아온 나는 아무런 마음의 흔들림도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었다 언뜻 언뜻 나의 시선은 지어녀의 소꿉놀이 하는 것에 멈추곤 하였다 저 아이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 줄까? 가엾은 아이 그렇다고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난 거소 아줌마일 뿐이야 가능하다면 시댁 식구 모두에게 특히 남편에 대해서는 되돌려 생각을 한다거나 의혹을 갖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부질없는 일을 그들로 인해 구태여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움이라든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교회 일로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자 성남에 있는 충식씨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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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보세요 따스한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왈칵하고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자 그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윤희구나 윤희야 네 충식씨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테이블에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울고 말았다 그러자 수화기 속에서는 괜찮아 난 괜찮아 윤희야 울지 마라 울면 안 돼 이 바보야 라고 외쳐대는 충식씨의 아픈 말이 내 귀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계속하여 나를 달려주고 있었다 윤희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요즘 나는 내 생각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정미 결혼했을 때보다 더 기쁘고 또 윤희 내가 대견하기도 하단다 괜찮다는 내 말 믿어야 돼 정말이지 꼭 믿어야 된다고 이 말을 믿지 않으면 넌 불행해지고 나도 또한 마찬가지야 그러니 억질로라도 믿어야 한다 알겠니? 윤희야 대답을 해보아 인마 그만 울고 대답을 하라니까 바보 같은 자식 나는 얼른 몸을 일으켜서 눈물을 닦았다 네 믿어요 다 믿을게요 충식씨 걱정도 안 하고요 대신에 충식씨도 정말 괜찮아야 돼요 전부 다요 아셨죠? 그리고 저 내일 거기 갈 텐데 야단치면 안 돼요? 충식씨가 말한 대로 오빠 만나러 간다 생각하고 갈 거니까요 더 이상 보고 싶어 못 참겠어요 윤희야 내일은 너무 빨라 조금 더 이따가 오도록 해라 조금 더 이따가 오도록 해라 매일 전화하는 거로 됐어 어른들께 어디 간다고 하려고 그래? 나 때문에 시집가서까지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니 다음에 와 가회하던 학생들과의 약속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어차피 내일 학생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충식씨는 나 보고 싶지도 않나요? 충식씨가 더 이상 말리지 않는 것을 보며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의 고독을 느낄 수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에 엉망이 되어버린 얼굴을 대충 손질하고 저녁 시장을 보기 위해 현관을 나섰다 어느새 다가와 있었는지 지연이가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생글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줌마 아까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러 지금은 어디 갔는데? 시장에 아줌마 나도 시장 가고 싶다 그래? 그럼 같이 가면 되지 뭐 아줌마가 인형 사줄게 지연이는 치맛자락을 붙잡고 마냥 좋아라 했다 시댁 식구들 중 가장 가깝고 아무런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지연이었다 그 아인 어딜 가든지 나를 따라다니려고 했다 아직 어려서인지 바람이 분명치도 않았고 도서 없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만큼 살아있는 목소리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천국이라 하는 걸까 시장을 본 후 왕구점에 둘러 지연이들어 제일 예쁜 것을 하나 골라보라고 해놓고는 의자에 앉아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인형을 집었다 놓았다 하면서 가끔씩 내게 귀여운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적어도 내 기준에는 잘못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는 억울한 불행을 직감했다 저녁 낮을이 되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 사람들의 귀가가 시작되는 신호였다 시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먼저였다 강의 준비용 봉투를 안고 들어오시던 그분이 나의 인사를 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너 어디 불편하니 안색이 좋지가 않구나 네 아버님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급한 일이 아니면 우선 좀 쉰 다음에 얘기하자꾸나 안방으로 아버님이 들어가고 난 후 나는 부엌으로 갔다 성악을 하는 분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과일 주수를 꼭 드시는 분이었다 부엌에는 지연이가 조금 전에 사준 인형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 인형은 손님이고 지연이는 주인이 되어 상을 차리고 있는 듯 하였다 지연아 할아버지 오셨는데 인사해야지 아줌마 손님이 배고프대 밥해주고 인사할게 손님이 누군데? 손님? 그냥 손님 무엇을 하든지 지연이는 그 아이 또래들이 갖는 엄마 아빠라는 행복스러운 호칭을 쓸 줄 몰랐다 믹서기에 사과를 잘라놓고 나서 작동을 시킨 후 지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연아 난 아줌마가 아니야 너의 새엄마란다 새엄마 전혀 실감나지 않는 어색한 말이 툭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연이는 내 눈에 그리고 내 가슴에 천천히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왠지 그 아이에게 의미를 붙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믹서기의 작동이 멈추면서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충식씨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언젠가 나는 저 아이의 곁을 결국 떠나게 될 거야 정을 주지 말아야 돼 안방문을 노크했다 아버님 주스 가져왔어요 방으로 들어가 쟁반을 놓으며 두 노인의 표정을 살피었다 그냥 평범한 부모의 얼굴이었다 안저렴 어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안색이 나쁜 걸 보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구나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몇 번의 독촉을 받은 후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님 며칠 전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민우씨 결혼 전에 사귀된 여자의 축하 전화련이 했는데 제게 지연이를 부탁하더군요 오늘 동해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고는 박혜영이라는 여자와 지연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진작 알려주셨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민우씨보다 두 분께 무척 섭섭합니다 물론 두 노인은 무척 놀라는 기색이었다 얼마 후에 당황하고 있던 시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아가야 놀랐겠구나 내 말대로 미리 알려주었어야 했는데 우린 우리대로 이 문제 때문에 보통 괴로웠던 게 아니었다 내가 먼저 알게 되었다니 할 말이 없구나 시아버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주스를 단숨에 들이마셨고 손을 가늘게 떨고 있던 시어머니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어왔다 너의 사실을 친정집에 알린 것은 아니겠지? 아무리 여자의 좁은 소경이라 하지만 60을 넘게 살아온 분이 그것도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지 나는 적잖이 실망하였다 그러나 아직 알리지 않았다는 나의 대답에 안심하는 빛을 보이는 노인의 표정을 읽으며 작은 연민맛은 느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또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벽에 기대어 잠시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가 듣기에도 민망하고 거창한 변명을 내려놓았다 널 처음 만나던 날부터 결혼했던 사실을 내게 알려야 된다고 민우에게 말을 했지만 다음에 다음에 하면서 자꾸 미루더구나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우리가 나서려고 했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만나는 것이 뜸한 것 같았고 이래서래 미루다 보니 결혼 말이 나올 때까지 오게 되었던 거다 우리는 다시 민우에게 솔직히 말을 하라고 야단까지 치기도 했다 민우가 너에게 말을 못한 것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 내가 결혼 허락을 안 할까 보아서 못했던 거란다 아가야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너도 알다시피 모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우린 사랑을 제일로 하고 산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도 민우가 너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는 민우의 사랑만을 생각하도록 해라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구나 주즈 고맙구나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듣고 싶었는데도 말해주지 않는 것과 기독교적인 사랑으로만 둘러대고 있는 시아버지의 변명은 차라리 듣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사랑 사랑만이 제일이라며 모든 이유를 사랑으로 덮어 씌우는 말을 들으며 문과 비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을 쓸쓸히 바라보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말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고치려 해도 나에게는 역겨울 뿐이었다 대답 대신에 빈 생반을 들고 안방을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뒤뜰로 나아가 텅 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성남시 쪽으로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눈물이 많은 여자의 눈물은 더욱 뜨거운 것일까 자신도 모르게 눈두덩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충식시보다 그 여의 아버님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달려가서 처참해진 모습을 보고 그 충격 속에서도 자식의 걱정보다 며느리가 될 젊은 여자의 앞날을 더 염려했던 분 또한 몇 분의 수술 과정을 지켜보시며 아들과 자신의 절망보다 남의 딸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 아파하셨던 분 그분의 위험 또한 대단해서 아들의 죽음을 조작하는데 주위에서는 누구 하나 반대함이 없이 대연히 따라주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충식시는 사고 직후 윤희는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할 것이라며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고 아버님께 애원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님이 윤희가 내 친동생인 정미라고 생각을 해보아라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여라 하고 말해주자 충식시의 나를 찾는 외침은 차츰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부모 마음은 다 같다고들 하는데 두 어른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개념 차이는 엄청난 것으로 내 마음에 투영되고 있었다 그리운 분 그러나 이제 다시 뵐 수 없는 분 누가 뭐라 해도 마음속에는 오직 충식시의 아버님인 그분만이 나의 시아버님이었다 뒤떨에서 얼만큼 하늘을 바라보며 물끄럼이 서 있었다 하늘은 이미 그 흐름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지고 있었다 다시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이 집안에서 대문을 들어서며 유일하게 엄마를 부르는 사람 바로 서민우의 귀가였다 엄마라는 말 뒤에 다녀왔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는 언제나 현관문을 열면서 연약하고 익살스럽게 제법 큰 소리로 엄마 하고 외쳐댔다 바로 안방으로 불려 들어간 그는 장시간의 비밀 교육을 받은 후 우리가 쓰는 방으로 돌아왔다 굳은 얼굴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남자를 보며 오죽하면 딸의 백일 전날 집을 나왔겠어요 하던 박혜영이라는 여자의 말이 새삼 떠올랐다 피오던 담배를 비벼 끄며 나를 빤히 쳐다보던 서민우가 입을 열었다 그 일을 알았으면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지 엄마 아버지께 먼저 말을 하면 어떡해 나도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해결이라뇨? 해결할 길이 있기라도 한가요? 저녁상을 보기 위해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서민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날 노려보고 있던 그 사람은 잡고 있던 팔을 내 팽개치듯이 놓아주며 입을 열었다 이제 보니 아주 건방진 데가 있고만 내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겠지 다 좋지만 아직 너의 집엔 알리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까 이 사람의 지금의 행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답이 나오질 않았다 태연한 척하며 신문을 펴들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있자니 우리 민우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던 시아버지의 말이 생각나 웃음을 참기가 어려웠다 가뜩이나 나는 웃음을 잘 참지를 못하는 여자라 소리까지 내며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서민우의 놀라는 표정과 사랑이 제일이라든 시아버지의 말이 점점 더 나를 웃게 만들었다 나는 아예 허리를 굽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정신없이 웃어댔다 미쳤어? 하하하하 그런가 봐요 미쳤나 봐요 정말 돌았군 쉽게 그칠 것 같지 않는 나의 웃음 소리를 들으며 그 남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듯 하였다 그치지 못해 어찌나 큰 소리로 말을 하든지 나의 웃음 소리는 저절로 그쳐버렸다 웃고 나니 소금은 시원한 것 같았다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실 소파에서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대학 교수인 아버지 교회의 집사인 어머니 대학 교육까지 마친 아들 중 누구 하나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실에 대해 미안하다거나 부끄럽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노릇이었다 그래 저 남자가 말한 대로 약점을 잡은 거야 약점 때문에 나는 당당히 내 남자에게 다시 갈 수가 있다고 이젠 절대로 남의 입장 따위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오직 그에게 갈 거라는 바람만을 갖고 있어야 돼 순간순간 슬플 때도 있을 테고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어찌 되었건 나는 하루를 잃은 군상들 속에서 잡다한 상념들로 어지럽게 지내야 했다 내일이면 충식실을 만난다는 기대를 가지며 이튿날이 되자 나는 새벽부터 가슴이 설레이었다 마 어머님이 성남에 도착해 있었다 시부모에게는 학생들 과외 지도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고 전날 허락을 받아두었다 결혼식으로 인해 잠시 쉬었된 무용지도를 계속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학생들과 연습 날짜는 일요일 오후로 약속을 해놓고 시댁이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라고 거짓 통보를 하였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는 충식실을 만나러 성남에 갈 수 있게 된 셈이었다 거짓말을 해서 마음이 편할 리는 없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다만 충식씨가 날 어떻게 대해줄지가 걱정될 뿐이었다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연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 남자는 자기 딸에게 어쩌면 그렇게도 무심할 수가 있을까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지연이와 마주하고 있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고 지연이 또한 내 옆으로만 슬슬 다가왔다 아줌마 오늘 어디 갈 거지? 아침 식탁에서 외출 허락을 받을 때 나를 쳐다보며 그 아이가 갑자기 시무룩게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응 오늘 볼 일이 있어 지연이하고 놀아주면 좋은데 어떡하지? 지연이는 잡고 있던 치맛자락을 자꾸 움켜주며 슬그머니 내 무릎 위에 올라앉았다 그 아이를 살며시 껴안으며 가슴이 뭉클해 옴을 느꼈다 아줌마 나하고 놀자 아줌마 없으면 나 심심한데 응 그러자 아줌마 서민호가 갑자기 퉁명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야 너 나가 있어 아이가 대본에 겁먹은 얼굴을 하고 내 무릎에서 일어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총총히 걸어 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저 아이를 어떡하나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왜 아이한테 소리를 질러요? 지연이가 누구지요?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는 두 눈을 부럽뜨고는 금방이라도 나를 후려칠 듯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너 오늘 몇 시에 나갈 거야? 너라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와 동시에 이젠 그 부릇 고쳤겠지만 이라고 하던 박혜영의 말이 온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몇 시에 나가냐고 묻잖아 말같이 들리지 않아? 그 남자의 음성은 안방까지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컸다 대답을 하지 않고 서류 봉투를 집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그가 핏발이 선 눈으로 내 손에서 봉투를 빼앗아 들며 나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대답해 안 해? 대답해 보란 말이야 이 손 놓기 전에는 대답 안 해요 그의 눈빛이 점점 더 무서워지며 쥐고 있던 멱살을 새삭에 흔들어댔다 그러자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블라우스의 단추가 어디론가 튕겨져 나갔다 불과 며칠 전에 결혼한 남편 서민우 그의 손에 몸이 흔들리며 나는 북밭에 오르는 슬픔에 장방만 내다보았다 마당 한가운데에 충식씨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대답해 윤이야 대답해 어서 라고 말하며 초조한 빛을 띄고 있었다 한시에 나갈 거예요 서민우는 손을 넣고 침대 끝에 덜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의 손으로부터 풀려났지만 장밖에서는 여전히 충식씨가 맴돌고 있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된다고 난 괜찮아 널 믿어 너는 잘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그의 모습은 너무도 뚜렷이 나의 시야를 메우고 있었다 몇 시에 끝날 예정이야? 오랫동안 연습을 쉬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옷 갈아입고 다음 연습 얘기하고 하면 6시가 되었어야 끝나겠죠 그렇다면 늦어도 7시까지는 집에 도착하겠구만 시간 지키도록 해 시금방 떨지 말고 시금방을 떨어요? 하고 말하려다가 그 사람의 신경을 들쑤시기 싫어 꾹 눌러 참았다 오늘이 충식씨를 만나는 날인데 나쁜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일하는 아이를 재촉하여 집안일을 서둘러 마치고 아침에 샤워를 했다 서민호와 나와의 상관없던 일들을 말끔히 씻어버리기 위해 다른 날보다 더욱더 정성스럽게 온몸을 문질러 비누 거품을 내었다 간단히 얼굴 화장을 한 후 언젠가 그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던 원피스를 끊어입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지연이가 있었다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는데 지연이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슴아 빨리 와야 돼? 지연아 오늘은 아주 빨리는 안 돼 대신 내일은 많이 놀아줄게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현관 속으로 걸어나가는 내 등 뒤에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같이 아프게 꽂혔다 이왕 알 거 다 알았는데 안 살 거면 몰라도 지연이가 너한테 계속해서 아슴하라고 불러도 되겠니? 갑자기 나의 등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쳐 나오는 것 같아 나는 잠시 몸을 휘청그렸다 나는 왜 그리도 감정표현이 거꾸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웃다가 갑자기 허무하여 시무룩해하고 전혀 웃음이 나올 일이 아닌데도 괜히 싱글그리는 등 내 자신이 생각해도 좀 엉뚱한 데가 있었다 그날도 역시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뒤를 돌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통사성을 하였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즉석 하시기 싫으면 아드님한테라도 얘기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여전히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어머님 그 문제는 다녀온 뒤에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그럼 저 다녀오겠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다짐했다 잊어야지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이 집이를 잊어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는 충식시만을 생각하기로 하자 광화문에 있는 제과점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일찍 나와 있었다 선생님 결혼 축하해요 선생님 신혼재미 어떠세요? 학생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었지만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만한 여유가 나에게는 없었다 축하 인사에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신혼재미를 묻는 말에 좋아하라고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연습일을 일요일로 해야겠다는 말과 몇 가지의 계획을 간단히 알려준 후 황급히 제과점을 나와버렸다 빈 택시를 붙잡고 성남으로 향했다 가을이었지만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탓으로 차 안이 더운 듯하여 창문을 조금 내렸다 창틈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바람은 이제 막 시내를 통과하는 나에게 중식시의 숨결을 실어다 주고 있었다 그를 만나러 간다는 기쁨에 내 가슴은 종잡을 수 없이 들떠 있었다 택시가 잠시를 벗어나 송파를 지나면서 들뜬 마음이 점점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는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라는 걱정으로 바뀌었다 결혼을 진행 경위야 어찌 되었건 나는 중식실을 두고 엄연히 결혼을 했고 오직 그를 바라보며 맹세로 간직해온 순결도 이젠 그의 앞에서는 떳떳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밤에 남편인 소민우가 내 옆에 다가올 때면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제자리로 돌아가 더듬더듬 담배를 찾는 소리를 들을 때면 폭행당했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황급히 욕실로 들어가 손가락을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고 구역질을 하고 비누를 칠한 몸에 계속해서 거품을 내어 씻어버리곤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도 기도 뻔뻔스러운 일이었고 또한 그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였지만 택시를 돌릴 마음은 전혀 일어나질 않았다 차는 성남을 빠져나가 충식시가 살고 있는 마을 입구에 멈추었다 손뜻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청년 시절에 고향을 떠난 탕하가 세상의 더러운 구석구석을 전부 구경하고 체험한 후 다시 찾아온 고향 입구에서 차마 발을 옮기지 못할 때의 심정이 이보다 더할 수가 있을까 그 이어의 숨결은 바람되어 내 가슴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 바람은 다시 그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살며시 불어가고 있었다 저만치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밭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내 쪽을 힐끔 쳐다보는가 싶더니 낯익은 노인네가 벌떡 일어나 나를 보며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다 충식시가 어머니같이 따르고 있는 집주인 할머니였다 항상 친자식 이상으로 그를 아껴주곤 하던 할머니는 시집간 딸이 처음으로 친정 나들이를 오는 것처럼 나를 반겨주었다 눈물을 글썩이며 내 손을 덥석 잡은 손이 거칠하였으나 백번 잡아도 좋을 손이었다 아이고 오긴 오는구만 그럼 안오고는 못 배기겠지 어떤 사이들이었는데 이러고 떨어서 살아야 되니 손을 열고 만지며 끝내 눈물을 떨구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 나 또한 그간의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북받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 별거 없으셨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야 잘 있지만 자네 마음이 어쩔까 하고 생각하니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 그럴 때면 밥을 먹다가도 수술을 넣고 먼데 산만 멍하니 쳐다보았지 나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향했다 그러자 밭에 있던 여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인사를 하였다 그 여자들의 눈길은 여성과 다름없이 성겨웠으나 나는 죄인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서 얼른 시선을 돌려버렸다 거의 가까워진 대문 사이로 그가 있는 방문이 보였다 할머니 그인은 어때요? 그동안 아픈 데는 없었어요? 술은요? 종환 씨는 자주 들렀나요?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디 내색을 하는 사람이라야지 하기야 내색 안 한다고 모를 일도 아니지만 오죽하겠어? 남같이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있나 그저 이 늙은이가 주는 밥이나 먹고 온종일 방 안에 박혀 있으니 멀쩡한 사람도 미칠 지경일 텐데 잘 참고 있는 걸 보면 낙이 난 사람이야 그래도 섹시 시집간 뒤로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있어 낮에는 자고 날만 어두워지면 밤을 새고 마셔야 된다니까 오늘은 섹시 오는 날이라고 방을 치우려 들어갔더니 여기 따까라 저기 따까라 하면서 한참 들떠 있더구먼 대문 앞에 다다르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잊지 않았다 할머니의 얘기를 듣던 나는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서질 못하고 대문에서 그의 방문만 쳐다보았다 충식 씨 저예요 윤희가 왔어요 들어가도 되나요? 예? 제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젠 어쩔 도리가 없어요 모두가 용기 없는 제 탓이긴 해도 전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충식 씨를 떠나 있었던 건 제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꼭 다시 올 거예요 저 들어갈 테니 그냥 예전처럼 대해주셔야 해요 내가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자 할머니가 그의 방문 가까이 다가가 여보게 서울에서 라고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떨어져 나갈 듯이 세차게 열렸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쓸쓸하면서도 슬프게 그러나 조금은 환하게 미소짓고 있었다 그의 숨결과 함께 방 안에 쓰는 솔베이지 송의 선율이 흘러나와 나의 전신을 휘감고 맴돌았다 윤희야 웃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웃지 마세요 윤희야 정말 저를 기다리셨군요 윤희야 인마 들어와 살짝 웃어 보이며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라면 나뿐이었고 그래서 나는 불청객처럼 어색하기만 했다 그는 계속 웃음 띈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윤희야 어떠니? 그냥 방바닥만 내려다 볼 뿐 나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되었고 또 할 말이 많았는데도 도무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윤희야 어때? 서민우 씨는 물론일 테고 시부모님도 내게 잘해 주시지? 응? 왜 저런 걸 물어올까? 왜 사꾸만 나를 아프게 할까? 그서 부끄러운 마음에 말을 못하고 소용히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모든 것이다 괜찮아 난 괜찮아 내가 소우면 나도 소운 거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앞에서 더 큰 죄인이 되어갔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를 만나고 보니 나의 죄는 너무도 큰 것이었다 마치 결혼 후 초대사를 하러 들은 노이동생을 반기듯이 그의 연기는 자연스럽고 훌륭했다 휠체어 가까이 다가앉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척해진 얼굴에 머리까지 길어 더욱 여유와 보였다 나에 대한 끝없는 질책이 가슴을 후비고 지나갔다 차라리 죽음으로써 그에게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방 안 가득히 베어있는 그의 죄취 따스한 그의 숨결을 느끼며 나는 분명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다 결혼식 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결혼이라는 말을 해주었고 또한 잘못된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동예의 서류와 서민호의 행동 등으로 충식 씨와의 소망이 용기를 얻어가고 있었지만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슴 아픈 순간순간을 어떻게 견디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모든 것이 사람을 버린 죄의 대가였다 그리하여 충식 씨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극복해 가리라 다짐하였다 언제 그가 전기 코드를 꼽았는지 커피포터의 물 끓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커피를 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냥 있어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그냥 있으라니까 커피포터에서는 그의 아픈 침묵이 괄괄 여동을 쳤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한 손으로 커피를 타고 있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었고 굳게 담은 이번절이 역시 가느다란 경련이 일고 있었다 그가 커피잔을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커피가 아니고 그의 사랑이었으며 그의 슬픔, 절망에 가까운 그의 고독이었다 방 안에는 커피 내음과 함께 불암서의 선율이 울려퍼졌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한을 한 모금씩 들이켰다 그것을 한 모금 삼킬 때마다 눈물이 한 방울씩 커피잔에 뚝뚝 떨어졌다 이제 훌륭한 그의 연기는 끝이 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시간도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았다 나는 감히 그의 손을, 그의 얼굴을, 그리고 그의 넓은 가슴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휠체어 앞으로 바싹 다가가 그의 무릎 위에 얼굴을 가만히 묻었다 예전 같았으면 어뢰의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등을 토닥거려 주었을 텐데 그날 그의 손은 나를 멀리하고 있었다 윤희야, 이제 집에 가보아야지 아직 나는 그의 얼굴을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그는 날 들어 가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아직 시간 있어요, 더 있을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될 텐데 아무리 혀를 깨물고 또 깨물어도 나는 벌써 그의 무릎을 적시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의 머리 위로 그의 한숨 소리가 지나갔다 그는 휠체어를 뒤로 밀어 나로부터 멀어져가고 있었다 충식 씨 그는 대답 대신에 휴지를 뽑아 내게 건네주었다 난 충식 씨를 너무 몰라요 정말 난 말이에요? 충식 씨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충식 씨의 소망이 뭔지 절망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충식 씨를 제일 슬프게 하는 건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난 정말 너무도 몰라요 난 그냥 나만큼인 줄 알았어요 우린 또 같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네 나보다 더 많이 그렇지 않아 윤희가 더 많이야 윤희가 윤희가 더 많이 아파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가 휠체어를 돌려 내게 등을 보였다 흉터투성인 그의 얼굴보다 한없이 넓은 그의 등은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었다 이 세상에 날 용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용서받을 일이 없으니까 나의 이중 성격은 누구도 못 따라와요 나 스스로도 무척 놀라고 있어요 자기 비하야 그것도 아주 사치스러운 제가 잘못했어요 충식 씨 난 괜찮아 이젠 너만 괜찮으면 돼 그는 여전히 괜찮아였다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조금도 예전 같지가 않은데 시계 바늘만이 신이 나아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가온의 목자락까지 닿고 있는 그의 긴 머리가 보였다 충식 씨 머리 잘라야겠어요 아직은 괜찮아 준비할 테니까 이리 오세요 괜찮다니까 할머니나 종환이 보고 해달라면 돼 충식 씨 머리 만은 제가 했잖아요 할머니는 못하세요 종환 씨도요 안 해본 걸 어떻게 해요 괜찮다니까 그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의 반응이 무척 섭섭하다는 생각에 나의 죄의식은 조금씩 약해져 갔다 괜찮아 라는 말에 짜증이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죄의식이 더욱 약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심한 울분이 가슴 깊은 곳에서 들끓였다 분명 충식 씨에 대한 울분이 아니었는데도 그에 대하여 터뜨릴 울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여자였다 괜찮다는 말 좀 안 할 수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젠 그 소리 듣기도 싫어요 그가 휠체어를 다시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놀라우면서도 슬픈 눈을 보고서도 나의 발작은 멈출 생각을 않고 있었다 내 결혼만 해도 그래요 청첩장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 돌려졌고 충식 씨는 절대로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완강히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아니 그보다 우선 부모님께 결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해시킬 만한 핑계가 있어야죠 이럴 수 있냐고 엄마한테만 화를 내고 하니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혼자에 태우고 힘들어하는 동안 충식 씨는 내게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요 계속 괜찮아였어요 내가 진실로 충식 씨를 사랑한다면 식장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도 가수 보았지만 음식 장만한다고 모여던 친척들이며 아버지 손님들 특히 교사분들과 학생들에게 신부가 나타나질 않아 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내 탓이라고 해도 나 혼자는 너무 힘들었어요 충식 씨만 날 도와주었어도 이런 실수는 저질러지 않았어요 내 결혼은 크나 큰 실수예요 설령 충식 씨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결혼이라고요 충식 씨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어제 내가 어땠고 여기 올 때 내가 또 지금의 심성이 어떤지 아세요 아시면 말해보아요 내 결혼은 나뿐이 아니에요 다들 전부 다들 잘못한 일이에요 얼굴은 눈물 두 성이었고 나는 거의 이성을 잃어가다시피 그를 향해 어수구니없는 투정을 퍼부었다 그는 노예의 불행을 눈치챈 오빠같이 불안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윤희야 진정해라 이제 그만해 그리고 말해보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결혼이 실수라고? 내가 아니었더라도 너의 결혼은 실수라고 했지? 왜?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해 왜 그러는지 나는 결혼의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하였다 무슨 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충식 씨가 날 피하는 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실수란 말은 하기 싫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고요 정말 아무 일 없어요 너 거짓말 아니지? 아니에요 그가 안심하는 빛을 보였다 윤희야 이리와 나한테 와봐 나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리와 라는 말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일어서지도 않고 무릎을 끌며 그의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휠체어 앞에 앉아 그의 무릎에 얼굴을 대었다 그는 나의 손과 얼굴을 그리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살며시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지난 날들이 하나 둘씩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신촌 복지다방의 신나는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와 이태리 가곡 카사노바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기타와 노래소리 기차길에서 충식시의 휘파람 소리 화재사 숲속의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쓸쓸했지만 너무도 행복했던 수안보 수옥정 폭포의 물줄기 소리 우리의 사랑을 더욱 감미롭게 해주었던 그곳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그의 손길을 따라 내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아 생각나는 지난 날의 추억들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슴 벅찼던 우리의 사랑은 헛된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 지금 그곳엔 어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 모두가 그리웠다 언제 우리는 서로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사랑만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나의 소망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의 무릎은 더없이 따뜻하고 그의 손길은 나를 잠재울 듯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만남을 이루게 될지 끝없는 소망 속에서도 나는 현실을 붙잡고 오열하는 여인이 되어갔다 그의 손길은 점점 떨려오고 나 또한 서러움과 그리움에 온 몸이 저려오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이 짧은 순간마저 시샘을 하는지 시간은 우리의 헤어짐을 독촉하고 있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충식씨 저 부탁이 있어요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무슨? 나는 그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였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를 찾아올 테니 말리지 말라는 것과 술을 조금씩 마시되 될 수 있으면 정환씨와 함께 있을 때 외에는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면 안 된다는 말도 해주었다 대답 대신 그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저 이제 갈래요 머리는 다음 주에 손질해 드릴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집으려 하는데 그가 불렀다 윤희야 잘해야 된다 서민호씨는 물론이고 시부모님에게도 말이야 알았지? 알았어? 알았지? 알았어 그를 처음 만난 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하던 그의 건강하고 당당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처음같이 생각하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의 소망을 준비하고 매주 토요일이면 충식실을 만나기로 하자 그때처럼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지 네 알았어요 그를 보고 웃으며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도 마음이 풀어진 듯 얼굴이 조금은 밝아진 표정이었다 휠체어 뒤로 가서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됐어 늦었으니까 빨리 가보아 그가 한 손으로 나의 손등을 툭툭 두들겨 주었다 나는 더 힘껏 그를 껴안았다 충식실 나 할 말이 있어요 꼭 이 말만 하고 진짜 갈게요 또 말이 남았어? 아까같이 막 퍼붓는 거 아니야? 아깐 잘못했어요 충식실이 나온 걸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약올라서 그런 거예요 이젠 안 그래요 나쁜 건 생각 안 할게요 내 잘못까지도요 할 얘기가 뭔데? 나는 그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나는요? 난 말이에요 충식실 곁을 떠난 게 아니에요 정말 떠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충식시만을 사랑해요 고맙구나 우리 둘의 일은 변한 게 없는 걸로 해요 술 마시고 싶고 짜증이 나더라도 윤희가 알면 속상해할 텐데 하고 참으세요 예전엔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보낼게요 저 가요 그래 잘 가 네 갈게요 좀 채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돌아갈 것을 재촉했지만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서 있었다 시금방 떨지 말고 시간 지켜 라든 차디찬 소리 기운을 머금은 소민호의 말이 나의 머리를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방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 문턱까지 필체를 밀고와 나를 바라보는 그의 힘없는 미소 뒤에 허무가 감돌고 있었다 내가 얼른 고개를 돌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자 잘해야 한다 윤이야 내 걱정하면 안 돼 하는 충식시의 목소리가 한없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제부터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찻길로 향했다 정말 그 순간만은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일지 않았으면 싶었다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어느 곳이라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아도 이제 우리가 만난 장소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 나를 떠나보낸 그의 심경은 어떠할까 차창 밖에서 그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나를 다시 보고 싶은 거야 나를 또 보고 싶고 내가 더 오래도록 머물러 주기를 바라면서도 나의 결혼이라는 형식의 울타리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야 그를 다시 찾아야 돼 나는 그래도 햇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고 바람 속으로 우울한 마음을 날려보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며 어느 곳에서 고통과 절망과 허물을 위로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차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충식씨 우린 괜찮아질 거예요 혼자일 때는 우울하고 괴로운 날 뿐이에요 서로가 떨어져 있을 때는 울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슬프거나 괴로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되었을 때만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비록 눈물이 감수어진 웃음일지라도 차는 벌써 성남을 지나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다 가을을 맞이한 하늘은 한결 드높았다 그 아래 도시의 숨겨진 쓸쓸함을 바라보며 짧은 한숨이 나도 모르게 흘려나왔다 골목길에서 가을 바람에 흙먼지가 뽀얗게 나의 습끄터자락을 휘감고 맴돌았다 멀리 시댁의 대문이 보이자 나의 그름의 속도가 줄어들었다 곧바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마땅히 갈 것도 없었다 주변의 집들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따스함이 풍겼다 지금 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귀가와 가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 모든 것이 나에게는 소망이었다 그러자 멀리서 어렴풋이 충식시의 밥비 퇴근하는 모습과 장바구니를 들고 소금은 힘겨워하면서도 웃음에 찬 나의 모습이 다가왔다 그러나 아쉬움과 아직도 다 흐르지 못한 눈물만이 내 안에 남아있었다 발길을 돌려 어디라도 가서 혼자마냥 앉아있고 싶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머물고 싶었다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아침에 남편이 시금방 떨지 말라며 빨리 들어오라고 못을 박았던 시간까지는 꽤 여유가 있었다 다시 골목을 되돌아 나왔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 그의 엄마와 다승스럽게 미소 지으며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오두막집 같은 새빵에서 매일처럼 행복을 만들어내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구중궁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화가 끊이지 않고 다툼을 일삼는 가슴도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행복한 여자였다 비록 충식씨와 다승스럽게 우리의 아이를 안고 귀가하시는 못할지라도 일주일 후면 다시 사랑하는 그를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의 두터운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길을 걷다가 홍익대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커피잔을 들어 올릴 만한 기력조차 내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피곤함이 온몸을 감싸고 몰려들어 눈만 감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찻집 구석에 앉아 죽음을 생각하다가 충식씨의 모습이 떠오르자 깜짝 놀라 눈을 크리에 떴다 그의 수척해진 얼굴 밤새워 술을 마신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아랑거리고 갑자기 종환씨가 보고 싶어졌다 아직 퇴근 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예측했던 대로 수화기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종환씨는 나의 전화에 놀라면서도 반가운지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윤희씨 어때요? 뭐가요? 뭐긴 결혼생활 말이지 왜들 이렇게 나의 결혼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려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떨 것 같은지 몰랐음으로요? 종환씨는 한참이나 말을 못하고 망설였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싶었다 충식씨와의 일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잘못되어버린 나의 결혼과 나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숨막힘을 호소하고 싶었다 답답하고 억울한 심경으로 가슴속에 누적되고 있는 응어리를 그를 붙잡고 틀어놓음으로써 조금이나마 풀고 싶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어떨지 몰라 묻느냐는 퉁명스러운 나의 말에 종환씨의 가나다란 한숨이 수화기를 타고 전해져 왔다 나는 할 말을 머뭇거리다가 끝내는 수화기를 놓고 말았다 그를 다시 부르고 싶었지만 나의 발길은 이미 그곳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으슨풀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부지런히 집을 향해 걸었다 낯선 시간 속에서 초인종이 울리자 지연이의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그 아이의 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목이 메였다 어? 아줌마야? 기다려 이라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지연이가 현관으로 나오는 모습이 대문 사이로 보이자 또다시 저 아이를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꿈틀하였다 대문을 열자 나를 올려다보며 생글거리는 지연이를 번쩍 들어올렸다 그리고 내 품에 꼭 안았다 지연이 오늘 뭐하고 놀았어? 그냥 놀았어 그냥 언니가 안 놀아주었니? 그러자 일하는 아이가 하루종일 놀아주었는데 하며 입을 삐죽 그렸다 아줌마보다 재미없어 나의 품에 안긴 채 말하는 지연이의 입김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였다 언제 왔는지 보통 때보다 일찍 그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다녀왔다는 말만을 하고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나갔다 지연이는 여전히 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이것저것 캐물으며 쫄랑쫄랑 따라다녔다 말 대답을 해주다 보니 찌개가 넘치고 있었다 지연아 지금 바쁘니까 혼자서 놀래? 착하지? 시무룩해하는 지연이를 보며 엄마를 갖는 것보다 우선 엄마라는 말을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도 채 되지 않은 식탁 앞에 앉은 시어머니는 무언가 계속해서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찬 접시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간혹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섞여 번번이 대답을 방해하였다 외출을 하더라도 남편보다는 일찍 들어와야 하지 않겠니? 아침에도 좋은 것 같지는 않던데 예 대답 좀 하렴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상 다 차렸는데 아버님 모시고 올까요? 식탁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웠다 몸살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고 입맛은 오래전에 달아나버린 느낌이었다 때문에 지연이에게 몇 가지 반찬을 집어주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였다 그러는 내 모습에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오지 않았고 그 사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지 왜 나와 결혼이란 걸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나 얼굴이 마주칠라 치면 금세라도 이러한 의문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참아야지 나는 참아야 해 다짐에 다짐을 하면서도 한편에서 쉴 새 없이 일고 있는 어혁과 울분을 사겼다 얼마 되지 않은 설거지를 매번 일하는 아이가 해왔지만 서민호와 얼굴을 마주하기가 끌어져 그 일을 내가 도맡다시피 하였다 여기저기에서 괜한 빨랫걸이를 찾아내어 담궈놓고 부엌 이곳저곳을 닦았다 또한 냉장고에 들어있는 창그릇을 모두 꺼내어 비웠다가 깨끗이 씻은 후 다시 집어넣기도 하였다 일하는 아이가 저만치서 어색하게 나를 보며 서 있었다 영순이라는 그 아이는 나이가 19살로 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먼저 있던 가정부가 나가고 새로 들어와 있었다 나머지 생활이 처음인지라 아직 모든 일이 서툴고 식구들 대하기도 어려워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그 아인 지연이만 찾았으며 지연이도 잘 따라주었다 내가 설거지와 부엌 대청소까지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영순이는 무척 초조한 눈빛을 보였다 그 아이에게 무엇을 시킬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청소가 끝난 냉장고 문을 닫으며 커피가 생각났다 커피를 부탁하사 그 아이의 표정이 대본에 밝아졌다 일찍 들어가 쉬도록 일러주고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눈을 감지 않아도 나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충식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혼자 빙그레 웃었다 음악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밤은 맨델스존의 피아노 협수곡 1번이면 좋겠어 이 악상 안단태의 선율이 머릿속에 맴돌다가 끊어졌다 조금 남아있는 식은 커피를 마주 마시고 나는 욕실로 들어갔다 담그 놓은 빨래감을 굳이 손으로 빨기 시작했다 빨래에 힘을 가할 때마다 손가락 사이로 흰 거품이 빠져나오자 묘한 느낌에 사로잡혀 나는 더 힘껏 문질러서 거품을 내었다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마음이 울적할 때나 화가 났을 때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 부산을 피우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 모습이 떠올라 더욱 빡빡 문질러댔다 이봐 일하는 아이 시키지 뭘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에게 계속 짓거리는 그 사람의 눈길이 느껴졌다 그의 눈길을 뒤로 받으며 그 가식의 찬 표정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묵묵히 빨래에만 열중했다 어린 시절 한강에서 빨래하던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다 커다란 솥에서 빨래감을 꺼내어 그들은 분주하게 방망이를 두들겼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늘을 향해 치솟는 그 방망이 소리는 모든 여인네들의 실험을 앗아가는 듯 했다 다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내 말 안 들려 끝내고 들어가시오 빌어먹을 치고 치우고 그냥 들어와 그는 유난스럽게 슬리프 소리를 크게 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빨래를 건져낼 기운도 내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일하는 아이에게 나머지를 맡겨놓고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침대에 앉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가장 평범한 소시민의 생활을 지속해 가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가 못했다 평범한 소시민이라면 가끔 전척바늘을 고순음악에 올려놓는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아내에게 몇 마디의 정겨운 대화도 나눌 수가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의욕적인 생활로 가끔씩은 집안에서까지도 회사일을 계획하는 모습이 지금 저 사람의 나이에 걸맞는 평범이리라 그러나 그의 생활에서는 의욕이라든가 회사일의 계획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리어 월간 문학지를 구독하는 나에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어쩌다 신문을 불러치면 눈을 불아리며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사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소한 기호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나와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었으며 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안다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화장대 앞에 가서 앉았다 얼굴에 로션을 바르며 언뜻 언뜻 거울을 통하여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보이는 그의 표정은 TV 연기자처럼 시시각각 바뀌고 있었다 내일도 학생들 연습 있나? 그래요 토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말했잖아요 내일은 몇 시에 끝났는데 매번 나갈 적마다 시간을 얘기해야 하나요? 그는 대답 대신 개면적은 표정을 지으며 다시 시선을 TV 쪽으로 보냈다 다음 날 아침에 외출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아이에게 호칭을 그렇게 하도록 할 거냐 하며 역정을 내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이 집 식구들에게 있었다 나는 결혼의 형식을 빌어 이 집 아이의 삼촌 처음부터 지연이는 아빠를 삼촌이라고 불렀다 삼촌의 아내로서 이끌려 온 것이지 아이의 엄마는 아니었다 더더구나 어린 것을 떼어놓고 미국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나타난 엄마로 위장할 수는 없었다 저녁에 갑작스런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예측할 수 없는 그가 자존심마저 상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일 친정집에 좀 들려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차 좀 내달라고 그래 공작에서 차가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 한 대쯤은 여유가 있겠지 누구의 부탁이라도 나로서는 수락하기 힘든 일이었다 부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께 그런 부탁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다 왜? 글쎄요 하여튼 난 그런 부탁 못해요 그리고 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의 얼굴이 금세 붉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못마땅하다는 표성을 지었다 왜 그렇게 고지식해? 차 한 대쯤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차 한 대쯤이라니 필요 없는 자동차를 사서 그냥 차고에 묵혀두는 사업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참으로 신기한 의식을 가진 남자였다 나의 대답은 뻔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계속 나에게 견론질을 하였다 하루의 피곤함이 한 대 뭉쳐 갑자기 밀어닥치는 듯 했다 빨리 누워 쉬고 싶은 생각에 그와의 협상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었다 마지못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하자 그는 그제서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나는 침대 아래에 따로 자리를 마련한 다음 가을밤의 서늘함과 충식시의 생각에 불면으로 사정을 넘기었다 거실에 매달려 있는 괴송시계가 열두 분을 때리고 다시 새날을 여는 초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똑딱 소리와 함께 내 주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떠올랐다 진정 식구들 특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얼굴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명윤동 부모님과 정미, 종환 씨, 은영이의 얼굴이 차례로 스치고 지나갔다 이 집 식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린 지연이만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었다 지연이의 문제는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이 집을 나갈 것이라면 몰라도 엄마 아빠의 호칭을 가르쳐주어 조만간에 해결하고 싶었다 물론 그것은 누구의 강요라든가 나의 위치에 대한 의무감은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관계가 없으면서도 길을 가다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듯이 그 아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알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놀라운 것은 이 집안에서 지연이에게 먹고 놀게 하거나 입히는 것 외에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장한 후 닥치는 불행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 했다 그렇게도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의식이 투출한 사람들이 말이다 불면일 때는 환한 불빛도 짜증스럽지만 어둠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들도 숨이 막힐 듯이 무겁게 느껴졌다 침대 위에서 들리는 서민호의 숨소리와 몸을 뒤척거리는 소리도 짜증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저쪽 골목에서 비추는 외등이 마당으로 길쭉하게 나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비단 나뿐이 아니리라 충식 씨도 분명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거야 얼마 동안을 창가에서 있었을까 여명을 알리는 옅은 회색빛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반가웠다 참으로 반가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하루가 삼년 같다는 말을 누가 지어냈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나에게 맞아 떨어지는 말이었다 그 말에 고마움을 느끼며 아침을 기다렸다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 조이도록 지루한지는 단 하루도 밤을 지새우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체온마저 식어버린 이부자리를 정리한 후 마당으로 나갔다 뜬 눈으로 밤을 세웠는데 언제 살며시 다녀갔는지 우유와 신문이 배달되어 있었다 성남쪽의 하늘도 서서히 아침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욕실로 들어가서 간단히 세면을 하고 거울을 보았다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인지 거울 속의 나는 너무도 수척해 보였고 얼굴빛도 엉망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각에 아침 식사가 이루어졌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사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틈틈이 나를 살피고 있었다 전날 지연이 문제를 나에게 한 말이 생각난 모양이었다 남편인 그 사람도 전날 밤에 해준 자동차 얘기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표정이었다 시어머니와 그 사람은 교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방을 노크했다 어머님 저 오늘 교회에 못 가겠어요 예배에 빠지는 것은 이 집에서 가장 큰 죄였다 왜 라고 반문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지 두 노인은 서로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교회를 못 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시아버님이 물었다 오후에 학생들 지도가 있는데 그 전에 지연이하고 집에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시어머님을 바라보며 대답을 하였다 그래? 그럼 오늘은 집에 있거라 오후에 나가야 된다니 집에서 지연이 좀 봐주고 나가렴 시어머님의 눈치는 매우 빨랐다 세 사람이 교회로 나가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일하는 아이에게 커피를 한 잔 부탁하고 내 방으로 갔다 이 딸은 불면으로 인하여 머리는 부서지는 것 같았고 며칠째 먹고 있는 신경안정제 탓인지 속이 매스꺼웠다 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누워 눈을 감자 걷잡을 수 없는 피로와 함께 외로움과 서글픔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충식시 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찻잔을 가지고 들어온 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뒤로 반점 열린 문을 통하여 지연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아 이리 들어와 이상한 눈치를 보이며 다가오는 애의 얼굴을 대하자 가슴속에서 벅찬 연민의 성이 솟구쳤다 아숨아 아퍼? 아니야 아퍼지 않아 지연아 조금 있다가 나하고 놀이터에 갈까? 지연이는 껑충껑충 뛰며 내 무릎 위에 앉았다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더 이상 지연이를 그대로 놓아두는 건 결국 이 집 식구들과 함께 한 아이의 불행을 키우는 공범자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자꾸만 충식 씨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보다 확실한 관계를 위한 바람으로 마음은 한없이 착잡해 갔으나 어린 아이를 나까지 외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전날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은 이제 나로서는 피치 못할 현실이었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방을 나와 지연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왠지 그 집에서는 엄마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다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터로 향했다 바로 며칠 전 은영이와 함께 동해에서 시댁 식구들의 가면을 찾아오던 길목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은영이가 생각났다 큼지막한 핸드백을 지연이의 목에 매달리게 하자 그 아이의 몸이 기우뚱하였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들고 공중전화 박스로 갔다 통화를 거듭 두 번씩이나 했으나 실패하였다 언제 다가왔는지 지연이가 빨리 놀이터에 가자며 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은영이니? 나야, 윤희이 게시배 이제 전화하면 어떡해? 난 궁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아이가 그 모양이니? 은영이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부터 내고 있었다 미안해, 화내지 마 전화할 정신이 없었어 어젠 충식 씨에게 다녀오고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아침에 바빴어 내가 몇 번씩이나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을 하는데도 은영이의 신경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셨겠지? 잘 참는다 했더니 결국은 가셨구만 예, 결혼해 가지고 쓴 엄충식 그 사람한테는 뭐하러 가니? 너 지금 거기 드나들 때야? 난 너 힘든 일이 있을 적마다 엄충식 그 사람 보통 미운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그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죽은 줄로 알았던 충식 씨를 다시 약수동에서 만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은영이는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6, 7년간이나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고 많은 힘이 되어 주었던 은영이가 이제 다시 그를 원망하는 투어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나로서도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너 지난번부터 그이 들어 엄충식 엄충식 하더라 밉더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 꼭 그이 욕하는 것 같이 들려 그리고 그이 때문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일 다시 전화할게 끊어 내가 퉁명스럽게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햇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연이의 손을 꼭 쥐었다 놀이터에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 조용했다 시소 한쪽에 지연이를 앉히고 맞은편에서 두 손으로 힘껏 누르자 아이는 마치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듯 했다 깔깔거리는 지연이 곁에 충식씨가 가을 햇살과 함께 빙글에 웃고 있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지연이를 데리고 벤치로 갔다 숨을 한 번 크게 몰아쉬고 난 후 재살거리는 지연이의 말을 막았다 지연아 그동안 아줌마가 너한테 거짓말 한 게 있어 거짓말? 뭔데? 아이는 금세 눈을 동그랗게 뜨고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뭐냐 하면 음 사실은 아줌마 말이야 미국에서 왔어 목에 걸린 말을 애써 끄집어내느라고 나는 자꾸만 더듬거리고 있었다 지연아 엄마가 있는 미국 알지? 왠지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고 불이 죽은 모습으로 땅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안았다 가슴을 파고드는 아이에게 목매인 소리로 가만히 얘기를 해 주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거짓말 한 거야 지연이가 착하게 컸는지 아니면 밉게 컸는지 보려고 아직 말을 안 했던 거야 저기 있잖아 어떡하지 내 말 들으면 우리 지연이 깜짝 놀랄 텐데 뭔데? 안 놀랄게 그래 놀라면 안 돼 사실은 난 난 말이야 아줌마가 아니고 지연이 엄마야 엄마 지연이가 보고 싶어서 미국에서 온 거야 마음속 깊숙이 어디에선가 휘파람 같은 서글펌이 밀려왔다 엄마 아이의 눈은 한없이 커지고 있었다 그래 엄마 정말 엄마야 아니야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엄마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연이는 바보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내가 부탁을 드렸지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말이야 이제 알겠어 자 얼굴을 대보아 지연이랑 엄마랑 닮았나 안 닮았나 아이는 곧 내 말에 따라 주었다 작은 뺨을 내 얼굴에 대고서 닮았다며 좋아라 했다 나도 아이를 따라 큰 소리로 깔깔 그렸다 그러나 나의 웃음소리는 잠시 뿐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가식과 현실에 대한 질책이 다투고 있었다 이제는 알겠지 너 김윤이는 결혼을 하여 지연이의 엄마가 된 거라고 이 작은 생명을 조금이라도 따스한 체온으로 보호하겠다고 결심을 한 너 김윤이가 된 거야 너 자신을 대단히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 영혼을 보다 순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 하지만 어차피 너는 지금 이 아이아의 엄마 서민호의 아내로서 들어앉아 있어 이러한 위치에서 어떻게 깊고 무거운 침묵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지킬 수가 있지 자 이제 너 자신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너의 현실을 긍정하고 적절한 핑계와 이유로 살아야 돼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진실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 김윤이 너는 어떠한 여자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또 사랑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지 그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는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이 바보 너 김윤이는 형편없는 여자야 너는 자신을 잃고 있어 너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너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아니면 새로 만난 가족들을 위해서 너는 찾아야 돼 진정한 김윤이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아줌마 나 아파 지연이를 너무 오랫동안 꼭 껴안고 있었던지 아이는 내 가슴에서 몸을 뒤틀었다 어 그래? 많이 아팠니? 엄마라니까 자 지연아 엄마라고 해봐 어 엄마 엄마 처음 불러보는 아이의 말이 당연한 것인데도 왠지 어색하고 더듬거렸다 됐어 집에 가자 교회에서 할아버지랑 모두 돌아오셨겠다 놀이터를 나왔다 지연이와 나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묵묵히 걸었다 한낮의 가을 햇살에 너무도 눈이 부시어 나는 사꾸만 눈을 깜빡여야만 했다 집에는 일하는 아이 뿐이었다 집에까지 오는 동안 말 한마디 안턴 지연이가 대문을 열어주는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을 들었으며 큰 소리로 제살거리기 시작했다 언니 아줌마가 우리 엄마래 있잖아 나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거짓말 한 거래 일하는 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언니 우리 엄마 미국에서 왔다 언니도 깜짝 놀랐지 나는 눈짓으로 일하는 아이를 불렀다 아직은 사정을 다 말해줄 수는 없었고 지연이의 말대로 이제 나는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과 이 집에서 모든 일이 서툰 것은 서로 마찬가지이니 열심히 해보자는 말을 해주었다 무용지도를 위해 연습복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다 지연이는 대문 앞에서 처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엄마 안녕이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지연이의 병을 받는 나는 다리가 몹시도 떨리고 있었다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가는 사람의 심정이 그때의 나 같았을까 학생들을 만나 이것저것을 고쳐주고 음악에 맞추어 동작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갈 때는 나 자신도 입실을 준비하며 모형소를 다니던 때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발레를 하다가 현대무용으로 바꿔왔던 나는 그 표현의 자유로움과 창작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모든 근육이 길게 팽창하는 듯한 느낌으로 쭉 뻗는 다리 휘둘려 다시 감은 손 그리고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듯 바닥으로 흐트러지는 나의 육신 이 모든 것을 통해 인간이 지닌 무한한 아름다움을 연출해보려고 몇 번이고 음악과 동작을 반복했다 그리고 시선 하나하나를 바꾸어 보기도 했다 지금 내 앞에서 땀을 쏟으며 열심히 동작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 보다 자연스러움을 표현해보려는 그들을 보며 나는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것 육체를 통하여 예술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박자를 맞추는 발을 치며 학생들에게 긴장을 주었다 긴장이란 것이 반드시 경직이라는 것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작에 있어서 정확성은 물론 이련이와 표현에 있어서 탄력을 주기도 한 것이었다 한 학생이 무릎으로 몇 박자간 미끄러져 깊숙이 상체를 숙여 손을 뻗었다 아주 어색한 동작이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그 동작에선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지금 실기시험을 위해서 구상된 작품을 반복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느낌을 가지고 해보아 전혀 감정의 표현이 되질 않고 있어 너의 손이 닿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뻗어보아 이렇게 알겠니 나의 동작을 보여주었다 그대로 마음껏 춤을 추고 싶었다 학생들의 지도가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고뇌를 하나하나 털어내며 밤새도록 춤을 추고 싶었다 선생님 아직도 음악이 낯설어요 쉽게 익숙해질 방법이 없나요? 물론 쉽게 음악을 타야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건 음악이 가진 리듬이나 선율 등과 함께 자신이 지닌 느낌을 거침없이 동작으로 옮길 수 있어야만 돼 우선은 음악을 외우기보다 느끼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쉽게 가까워질 수가 있지 그렇게 해보아 음악을 다시 돌리려고 하자 한 아이가 나를 불렀다 선생님 우리 조금 쉬었다 해요 힘들어요 음악도 마침 끝났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나도 무척 피곤하였다 무슨 얘기? 어떤 얘기가 듣고 싶은데 나는 옛날 얘기 할 줄 몰라 그러시지 말고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나는 어이가 없어 쿡쿡 소리 내어 웃었다 글쎄 사랑이란 것은 말이 아니니까 너희가 이 다음에 커서 직접 해보아 첫사랑이라고 해서 말하는 건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하나인 것 같아 첫사랑이란 말이 있으니까 마지막 사랑도 있겠네 나는 첫사랑이란 말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 왠지 이 말을 들으면 사랑을 여러 차례 해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싫어 자 피곤하다고 앉아서 잡담하는 게 휴식이 아니니 서로 근육이 잘 풀리도록 마사지도 좀 하고 땀을 닦도록 해 언젠가는 다 알게 될 일을 가지고 애써 미리 알려고 함으로써 당장 해야 할 일을 멈추는 것은 좋은 게 못 돼 자 다시 시작하자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은 나뿐이었다 선생님 너무해요 조금만 더 쉬어요 선생님께서도 우리 같은 때가 있었잖아요 목소리까지 이상하게 바꾸어 가며 애교 섞인 투정을 계속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아 우리 선생님 그러시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해요 그 학생의 코막힌 목소리와 몸짓이 어찌나 우서운지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순수란 맑고 깨끗함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 내보일 수 있는 자체가 순수일 것이다 충식실을 처음 보았던 그때의 내가 생각났다 연습이 끝나고 궁극질을 하다가도 이튿날 타입술을 입었을 때 몸매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인류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라도 마주치면 연습복의 중력이 더욱 가해지는 것 같았었다 그 시절 장차 남자 발레리나를 꿈꾸며 모형소에 들어와 사춘기 여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어느 남학생 그 남학생을 찾아와서 당당한 목소리로 연습장 안을 온통 폭소로 가득하게 했던 그 남자 엄충식 엄충식이라는 그 남자는 내게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인가 우리의 인연은 도대체 어떠한 형태이며 어떠한 빛깔이며 어떠한 관계인가 시간의 흐름은 세월을 만들고 세월은 추억을 만든다고 한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지금 어떠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걸까 그와의 추억을 행복했다고 생각하면 가슴을 치는 서글픔과 후회가 일어나고 아픈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고개가 슬레슬레 흔들어지며 부정의 마음이 생겼다 행복만도 아픔만도 아닌 그저 쓸쓸함이 밀려왔다 외로움이란 반드시 혼자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아닌 듯했다 오히려 둘이 아는 외로움이란 더욱 짙기만 하였다 그와 나의 외로움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절망감이 그러했다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그 일을 생각하면 아모되고 털썩 주저앉아 울고만 싶어졌다 혼자서 참고 삼키고 웃고 뜨들고 거짓말을 해댈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울고 싶을 때 소리내어 울고 그의 휠체어를 밀며 햇살의 따스함도 함께 느끼고 남들같이 화가 날 때는 다툼도 하고 싶었다 정량 내가 바라는 것은 그의 부자유스러운 육신을 부정한 상태에서의 생활은 아니었다 거울조차 보는 일이 없는 얼굴에 대한 그의 울분 결국은 숨어 있으면서도 더 깊은 곳으로 꼭꼭 숨고 싶어하는 그의 불안함 사랑이라는 흔하디 흔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소외를 부축해 주던 나의 무기력과 위선이 더더욱 저주스러웠다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서민호의 아내는 무엇이며 서지연의 엄마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엄충식시에 대한 나의 존재는 그를 생각하기만 하면 나는 사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다 학생들을 앉혀놓고 멍하니 있는 나의 이러한 혼란은 내 바람과 맞바꾸는 길밖에는 달리 대책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울리자 내게 달려놓은 사람은 역시 지연이었다 솔직히 내 마음을 표현하자면 엄마야 하며 뛰어나오는 그 아이를 피하고 싶었다 대문을 들어서 걸음을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엇갈렸다 한 발짝의 그에 대한 그리움이 한 발짝의 나에 대한 질책이 또 한 발짝의 후회가 그리고 다음 한 발짝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얽히고 섞여 나는 마치 정신 이상이라도 되는 듯 하였다 지연이는 5년 동안 입 밖에 내어보지도 못한 엄마라는 말을 한없이 불러대고 있었다 두 노인은 그런 아이의 표정을 보며 흡족해 하였다 그러나 서민호는 개면적은 표정을 지었다 두 표정이 모두 나에게는 정성맞고 흉물스럽게 느껴졌다 어찌 되었건 나는 5살 난 딸을 가진 여자가 되었고 그리하여 나의 혼란의 줄은 한가닥 늘어난 셈이 되었다 날이 거듭될수록 계속 되어지는 불명과 남편의 보이지 않는 시달림에 나는 거의 처죽음이 되어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날도 몹시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집안 정리를 끝내고 아이를 식혀 커피를 끓이도록 하였다 화상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미 내가 아니었다 이젠 얼굴 모습까지 나를 읽고 있었다 머릿속 또한 엉망이었다 한 가지 생각도 아니고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이 서로 얽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어디라도 가서 큰 소리로 울며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가장 된 그의 죽음을 믿고 있을 때 울고 싶으면 찾아가던 화개사 숲속이 있었으나 이제 나는 그곳을 찾아갈 기력도 자유도 없었다 운다고 시원해질 가슴이 아닐지라도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하루하루였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을 견디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각 끝에 종환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아이가 가수다 놓은 커피는 벌써 식어 있었다 찻잔을 받쳐던 손이 떨렸다 건강이 나빴었다는 사실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었다 부엌일이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 현기증이 자주 낫고 잠시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보통 느끼게 되는 불안이란 것과는 깊이가 다른 것 같았다 종환 씨를 만날 것을 결심하고 나니 불안한 마음은 더했다 그를 만난다고 해서 나의 혼란이 정리되는 것도 아니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다 종환 씨는 또 얼마나 속상해할지 종환 씨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염려되었다 다이야를 한 번 돌려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돌려고 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다음번에 통화가 이루어졌다 종환 씨 저예요 아 윤희 씨 그렇지 않아도 전화해 주길 기다렸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며칠 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전화를 끊은 것을 그는 눈치챈 듯 했다 아뇨요 괜찮아요 오늘 선약이 없으면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나가죠 요니 시간 너무 늦은 시간이면 안 되죠 점심 시간에 만나요 내가 신촌 쪽으로 갈 테니 복지에서 그는 언제나 편하고 시원시원하게 혈맹의 관계의 자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도 누워 시간이 남아 있어 지연이를 불렀다 지연아 지연이 어디 있니 그 시간 동안 외출 준비를 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나 그냥 앉아 있기에는 내 자신이 고통스러웠다 엄마 왜 우리 그림 그리자 야 신난다 금세 지연이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가지고 들어왔다 개중에는 반동 강의가 나서 포장 종이가 벗겨진 크레파스도 있었다 그것을 보며 어린이들이란 단순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다 대부분 붉은 색이나 명도가 높은 색이 많이 달아져 있거나 부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아 엄마가 지연이 무슨 색을 제일 좋아하는지 맞춰볼까 어 맞춰봐 이거지 하며 빨간색을 집어보였다 아니야 그럼 이거 이번엔 노란색을 집어보였다 야 맞았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니까 알지 우리 오늘은 뭐 그릴까 엄마 그릴래 함께 놀이터에 다녀온 날 이후부터 그 아이는 사람을 그려 내게 가져와 이거 엄마야 예쁘지 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지연이는 매일 엄마만 그리니 오늘은 마당에 있는 나무를 그리자 힘을 주어 나무의 모습을 그리고 그 안에 색을 메꾸어 가는 아이는 나뭇잎은 푸른색, 나무 기둥은 밤색, 하늘에는 파란색, 땅에는 황토색, 그리고 나무 위에 노란빛의 해를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것을 붉은 빛으로 길게 그었다 그때 정원의 나무는 아주 푸른빛이 아니었고 날씨는 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눈에는 푸른빛의 젊은 나무와 태양이 보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일찍 저녁장을 보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종환씨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내가 정말 종환씨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복지에는 여전히 젊은이들의 열기가 꽉 차 있었다 오랫동안 오지 못하여 내부시설이 많이 바뀌어진 것이 조금은 섭섭했다 혈맹의 관계인 우리들이 잘 안 든 곳에는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윤희 씨, 여기입니다 저만치에서 종환씨가 손을 들어 보였다 오랜만이에요, 종환씨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아무도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한참 후에 종환씨가 입을 열었다 윤희 씨, 저번엔 화 많이 났다랬어요 그냥 인사로 한 소리였는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종환씨가 그러니까 좀 서운했어요 좋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잘 아실 분이 말이에요 난처할 때 피식 웃으며 담배를 뽑아드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죠? 종환씨, 제가 결혼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가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종환씨만큼은 제 결혼을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 결혼을 놓고 볼 때 충식씨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분명 잘못한 결혼이에요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담배에 급히 라이트불을 갖다 대었다 연기 사이로 충식씨가 아른거렸다 자세히 말해봐요 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걸려온 전화부터 동해에서 확인해 본 박혜영과 지연이의 얘기 그리고 현재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는 사실 서민우의 끝없는 돈 요구 등 지금까지의 일들을 마치 친정오빠에게 고해받치는 노이동생 같이 종환씨에게 전부 이야기를 해 주었다 말을 하는 동안 잿들이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종환씨는 내가 의논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그의 판단성은 예전부터 충식씨와 나 두 사람에게 가끔씩 놀라움을 줄 정도였다 그런 종환씨가 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뒤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는 줄 담배만 피울 뿐이었다 초조한 마음에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종환씨 괜히 얘기했나 봐요 하지만 누구에게라도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은영이가 알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종환씨 밖에 더 있어요? 충식씨에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알면 큰일 나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 게 틀림없어요 윤희씨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윤희씨가 잘못 뛰어가는 건 다 내 탓이에요 벌써 7년쯤 되었군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충식이 소식만 전해주지 않았어도 윤희씨가 그런 결혼이란 건 하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화가 치미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나 자신에겐 물론 서민호 그 친구에게 그리고 이렇게나마 견디고 있는 윤희씨한테도요 너무 놀라워서 지금 당장은 무어라 말을 못하겠어요 윤희씨도 토요일날 성남에 간다니까 그날 일찍 먼저 가 있을게요 서울에 같이 오면서 그때 얘기합시다 조금은 아주 조금은 답답하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같았다 다방을 나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황급히 돌아서는 나를 종환씨가 불렀다 윤희씨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든지 건강해야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는 꼭 하고 건강 조심해요 아셨죠? 충식이 알면 걱정해요 저번에 다녀간 후 얼굴이 야위였다고 얼마나 걱정을 하던데요 힘을 내도록 해요 눈물이 앞을 가려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종환씨가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아주었다 울지 말아요 절대로 울면 안 돼요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사람의 일인데 무슨 길이 있겠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 속으로 발길을 돌렸다 종환씨와 그렇게 헤어져 저녁장을 보기 시작했다 우선은 지연이 생각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샀다 시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여기저기에서 물건값을 깎느라 왁자식을 하였다 신명이 나는 찬 준비도 아닌 나에게는 그러할 여력이 없어 몇몇 가지를 사들고 시장을 나왔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깨에 힘을 주어 장바구니를 옮겨 잡았다 하루에 한 번 시장에 나올 때는 급하게 창을 보고 우체국으로 가 성남으로 전화를 걸었었다 우체국으로 가는 동안은 늘 마음이 급했다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끝내고 성남으로 가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저조하게 차를 기다릴 때와 마찬가지였다 저예요 충식씨 그래 시장에 나왔니? 시장에 나오는 길에 전화를 하는 거라고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그는 늘 알고 있었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없어 목소리가 조금 딱딱했다 목욕하고 싶으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곧 토요일 되잖아요 나 목욕했어 종환이가 해줬어 목욕은 꼭 내가 해주었잖아요 그럼 읽고 싶으신 책은 없어요? 그것도 종환이가 두 권이나 사왔어 책도 꼭 나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듣고 싶은 음악은 없어요? 레코드도 두 장이나 생겼어 그것도 종환씨가요? 음 모두가 다 내가 하던 일을 며칠 동안에 빼앗기고 있었다 서점에 둘러 쓰는 책을 고르고 레코드 가게에 쓴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성남에 도착하는 대로 목욕 준비부터 해주던 내가 아닌가 그런데 모든 것을 종환씨가 해주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혈명의 관계였다 그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확고해져서 어려운 줄도 모르고 지내왔다 그런데 나의 잘못된 결론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된 느낌이었다 내가 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진 결혼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에게서 이방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허전함과 섭섭함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는 나에게 충식씨 역시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결혼 이후 통화 중에 말이 끊기면 그것처럼 불편하고 안타까운 일도 없었다 무슨 말이라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초조했다 윤희야 인마 왜 말이 없어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전화 끊어 집에 가야지 네 그럴게요 내일 또 전화하겠어요 너무 아쉬운 통화인 것 같았다 결코 짧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말없이 전화기만 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소리를 듣고 사실이 아닐지라도 서로에게 괜찮다거나 잘할 거라는 위로의 말을 해야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때로는 충식씨가 야속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그래도 그런 말 대신 짜증이라도 내주었으면 했지만 충식씨의 온화한 말씨는 변함이 없었다 아무래도 저녁 식사가 늦어질 것 같아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았다 일하는 아이를 불러 장거리를 다듬게 하고 지연이에게 식사 후에 먹을 간식을 약속받은 후 사들고 온 과자 봉지를 건네주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인 그 사람의 옷이 줄을 지어 걸려 있었다 외모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옷매무수는 비교적 단정한 편이었다 나의 옷은 그 사람의 옷에서 떨어진 곳에 걸어두었다 왠지 그의 옷에 맞닿게 걸어두고 싶지가 않았다 부엌으로 들어가 막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벨이 울렸다 그 사람의 귀가였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나에게 그가 큰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낮엔 어디 갔다 왔어 전화하니까 안 계시더군요 안 계시더군요 왜 말을 저렇게 하나 어차피 끝날 싸움인데 언제까지 일는지 시장에요 저녁 장을 그렇게 일찍 봐 부지런도 하시군 그리고 무슨 시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지 집에 오는 길에 차 한잔 마시고 왔어요 어이구 차를 마셨다고 혼자 시장 바구니를 들고서 그 괜찮았겠는데 말대꾸를 했다가는 한이 없을 것 같아 얼른 부엌으로 가버렸다 말없이 국을 끓이고 식탁 정리를 하는 나에게 일하는 아이가 계면적게 시키지도 않는 얘기를 주섬주섬하였다 아줌마 지연이가요 아까 동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는 우리 엄마 미국에서 왔다고 자랑을 하던데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동네방 냈던 소문을 내는구나 내 자랑을 예 꽤 좋은가 봐요 다행이구나 그리고요 아저씨 전화가 와서 아줌마 시장에 가셨다니까 꼬치꼬치 캐물으시잖아요 옷은 뭐 입고 나갔느냐 몇 시에 나갔느냐라고요 곤란해서 혼났어요 뭐가 곤란해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 잘못하다간 식사 늦겠다 빨리 하자 시아버지의 퇴근 시간은 거의 정확했다 시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들여가고 저녁상을 준비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잘 해내고 있었다 부엌 여기저기에 충식시의 눈길과 목소리가 나를 따라다녔다 난 널 믿어 넌 잘할 거야 그래요 잘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놓이나요 정말로 마음이 놓이냐고요 그럼 좋고 말고 당신이 좋다면 됐어요 더 잘해보죠 하지만 그 말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전 안 믿어요 믿어야 돼 넌 내 말을 믿어야만 돼 내 걱정은 조금 더 하면 안 돼 난 정말이지 괜찮다고 그렇죠 또 그 소릴 하시는군요 괜찮다는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좀 더 솔직해 보아요 난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고 한 번이라도 속마음을 털어놔 보아요 정말이야 인마 정말이라고 정말이라고요 그럼 난 여태까지 당신의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무엇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분명 나는 당신의 무엇임에 틀림없어요 그게 뭐죠 말해봐요 우린 뭐죠 아줌마 국 뜰까요 어 그래 내가 뜰게 시아버지의 국을 떠서 그릇에 담자 내 손으로 진지 한번 해드리지 못한 명륜동 아버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그곳 어머님의 모습과 정미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다 식탁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았다 모두가 식사에만 열중했을 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지연이까지 말없이 숟가락에 밥을 떠서 내 앞에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집안에서 자기 아빠만 보면 입을 굳게 다문 채 말을 하지 않았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이 각자 방으로 되돌아갔다 그러고 나면 어뢰의 식탁을 정리하고 일하는 아이가 나중에 식사를 하였다 그날도 그러한 그 아이의 모습이 더없이 애처롭게 보였다 나는 거의 먹는 시늉만 내었을 뿐 식사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저녁에는 시어머니와 지연이가 합석을 하기 때문에 나 혼자 따로 먹어야 되는데 굳이 그러기가 싫어 끼니를 걸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는 종환 씨의 말이 생각나서 갑자기 시장끼가 돌았다 먹어야지 기운을 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잠도 자야 되고 그래 맞아 그이가 걱정할 거야 영순아 나도 밥 먹어야겠어 내 것도 준비해 아숨아 웬일이세요? 식사를 다 하시고 그 아이는 신이 나서 국을 데우고 반찬을 다시 담는 등 식탁과 싱크대를 분주히 오갔다 그러나 입안에 밥을 넣자 모래가 가득한 것 같았고 입안이 흐렸는지 뜨거운 국물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때 거실에서 인기촉이 나더니 시어머니가 부엌 앞에 나타났다 그분은 못 볼 거라도 본 사람처럼 놀랍고도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니 너 당장 일어나지 못해? 누구에게 쏟는 역정인지는 모르나 일하는 아이도 밥을 씹다 말고 당황하였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말씀이신가요? 예 좀 보아라 왜라니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하는 말대꾸야 너 나 좀 보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입안에 음식을 꿀꺽 삼킨 후 거실로 따라 나갔다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매서웠다 너 어디서 배운 짓이냐 너의 집에서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는 법이 없다 가슴이 철렁하지도 놀랍지도 않았다 단지 그분의 말투에서 나는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어디서 배운 짓이냐는 모욕적인 말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며 40이 넘은 지금까지 내가 다시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도 하였다 너의 집에서는 식모하고 같이 밥을 먹니? 어떻게 된 여자가 집에서 부르는 식모하고 한상에서 밥을 먹고 앉아있니? 얘가 어디서 산거다는 짓을 하고 있어 너 이제 보니 아주 형편없구나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다행히 그분이 먼저 일어나서 차가운 눈길로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영순이가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 아이의 밥은 아직 반이나 남아있었다 시어머니의 떠드는 그 역정의 소리가 거실에서 부엌까지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다 영순아 빨리 먹고 치우자 의자에 앉으며 태연한 척 말을 했다 전 다 먹었어요 아줌마 잡수세요 밥맛이 가셔버렸는지 아니면 미안한 마음에 다시 먹고 싶지가 않은지 영순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아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더라 같이 먹자 예, 아이의 밥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하며 힘들게 들렸다 그 정도의 나이에 불우한 처지라면 집에서 부르는 식모라는 말을 듣고 눈물이라도 쏟을 만한 터인데 못 들은 척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지만 분노와 오기로 밥을 꾸역꾸역 입안에 넣었다 교육을 받고 사고 능력이 커진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값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다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리라 또한 그러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것으로 탄생시키는 희열을 가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을 대가로 하여 무지의 편리함과 생명의 존경함을 잃는다 정신이상자나 정신박약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선택된 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사고작용 때문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사고를 떠나 애초부터 인간의 특별한 위치에 두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살며 사랑하며 생겨나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보통의 동물처럼 태어나 기아선상에서 벗어나면 그만일 것이다 인간의 고통이란 누구나 지배를 하고 있는 신이 우리에게 뿌려주는 미지어의 씨앗인 듯하다 유식이 무식을 짓밟고 부가 가난을 깔보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 자신보다 낮은 교육수준 뒤떨어진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거기엔 치졸한 희열이 있을지 몰라도 과연 무시받는 사람보다 인간미가 넘쳐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식탁에서 마주앉아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정도로 구분지어버리는 시댁 식구들의 인습이 내게는 벅찬 역겨움을 안겨다 주었다 두 노인은 외아들이 이미 결혼한 사실과 딸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재혼하는 데 탄탄한 울타리 노릇을 하였다 자신도 모르게 처원에서 후처의 자리로 상황이 뒤바뀌어버린 과성에서 조용히 얌전 빼고 앉아있을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나는 그 사람들의 비열함을 신의 언총이라고까지 생각하며 황송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속고 결혼한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더구나 그러한 사실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딸을 두고 나간 여자의 한 맺힌 목소리를 통하여 밝혀지지 않았던가 잘못된 결혼에 대하여 경의를 묻는 나에게 어른들은 사랑으로 덮어 씌웠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일하는 아이와 밥을 먹었다고 해서 친정까지 들먹거리며 상껏 운운하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시한 자는 아직도 분이 덜 풀려 씩씩거리고 있는데 무시당한 아이는 태연하게 말없이 주인의 식기를 닦고 있었다 무릎 자국이 난 헐렁한 바지를 입고 설거지를 하는 아이의 모습이 더없이 슬프게만 보였다 영순아 내일은 나하고 시장에 같이 가자 저도요? 그래 너무 집에만 있었잖니 바람도 쏠 겸에서 시장 구경이나 하자고 내가 색깔 이쁜 글로 바지 하나 사줄게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다 나 같으면 한참 동안 끌고 갈 가슴 아픈 말이었을 텐데도 금세 그 아이의 얼굴빛은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영순이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피곤하다는 생각에 잠깐 의자에 앉자 오늘 밤에는 잠을 잘 것도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충식시의 팔베개가 그리웠다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늦게까지 얘기를 하던 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내가 말이 없으면 잠이 들었나 하고 가만히 내 얼굴에 귀를 기울이던 그가 보고 싶었다 그의 팔베개를 하고 하루라도 잠을 푹 잤으면 싶었다 그러자 차를 타기 위해 올려놓은 물이 넘쳐 나의 상염을 깨뜨렸다 나는 그래도 시댁 생활을 하는 여자인지라 시댁 식구들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시아버진 홍차에 위스키 한 방울과 설탕 두 섭분 시어머니는 커피에 프림 둘과 설탕 두 섭분 그 사람은 커피에 프림 세다고 설탕 세 섭분 그리고 지연이의 몫은 큰 스푼으로 분유 세시면 그만이었다 쟁반을 받쳐 들고 거실로 나가서 안방에 있는 줄 알았던 지연이가 잠옷을 바꿔 입고 베개를 안은 채 소퍼에 앉아 있었다 지연아 거기서 뭘 해? 엄마 기다렸어 지연이는 어류광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생글 그리고 있었다 나를? 응 엄마랑 같이 잘래 나 졸리니까 엄마 일 빨리 해 그래 알았어 할아버지랑 할머니 차 마시게 들어가사 한 손에는 베개를 껴안고 한 손으로는 나의 치맛자락을 잡고 들어오는 지연이를 보고 두 노인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머금었다 시어머니의 눈빛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찻잔을 두 노인 앞에 놓고 지연이를 쳐다보았다 이 남자는 분명히 혼자 TV를 보고 있겠지 지연아 아빠한테 가서 차드시라고 그래 내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는 울상이 되어 고개를 가로서웠다 어서 지연이 착하지 싫어 엄마가 그래 엄마 말 안 들으면 지연이하고 같이 앉은다 마지못해 방을 나간 아이는 도선업은 오갈 시간이 됐는데도 더러워질 않았다 찻잔을 들고 나가서 지연이는 그의 방문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눈물만 훌쩍 흐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한 것 같다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 사람에게 말했다 찾으세요 그 사람은 TV와 0.5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바짝 달라붙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TV 화면에서는 곱상하게 생긴 여자가 가까운 사이인 듯한 남자 앞에서 훌쩍거리며 무어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남자의 표정은 아주 곤혹스러운 듯 하면서도 여자의 눈물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의 야비스러움보다도 여자의 울음이 역겹게 느껴졌다 차 식어요 자기가 연출이라도 했나? 커피 식는다니까요 조금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화면 속의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자 울고 있던 여자는 갑자기 환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시끄러워 거기다 놓고 나가 그의 말과 동시에 화면이 바뀌며 광고가 시작되었다 에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못 들었잖아 남자 주인공의 대사를 놓친 것이 그렇게도 속이 상한지 얼굴을 찌푸렸다 웃음이 나왔다 그게 그렇게도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왜? 얼른 방을 나와 버렸다 지연이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베개를 안은 채 소퍼에 앉아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안해 지연아 오늘은 엄마하고 꼭 껴안고 같이 사자 서둘러 뒷정리를 하고 지연이와 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자기의 딸인 지연이를 힐끔 쳐다보더니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못 본 척하고 침대 아래에 지연이와 내 이부자리를 펴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야 너 왜 여기서 자려고 그래 할머니하고 자지 못하고 아이는 말도 못하고 겁먹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야가 뭐예요? 지연이 이름 잊어버렸어요? 내가 같이 자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하고 자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 엄마 노릇 잘 하시는군 고맙다고 말해주길 바라시나 또 그 사람의 입에 쓰는 비꼬는 말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연아 여기 누워 아이를 눕히고 난 후 등을 대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쏘아보았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나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밤이었다 그 사람과 한 이불을 덮지 않고 잘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연이는 내 품으로 파고들더니 이내 쎅쎅거리며 숨소리가 고르게 번졌다 나도 그 아이의 옆에서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낮에 종환 씨를 만난 것이 크게 위안이 되었고 뭔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혈맹의 관계의 고문인 종환 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눈을 지그시 감자 충식 씨 방에서 흐르는 선율의 갈증이 되살아나며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음악은 성남으로부터 천천히 내 귓가에 와 닿았다 마스카니 곡 그래마사 가극 카빌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수곡이었어 그는 가끔씩 곡의 해설을 재미있게 들려수곤 했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카빌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오페라야 오렌지 향기가 물신 풍기는 세실리아 섬을 배경으로 한 건데 무대에는 마을의 교회당이 보이고 미사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소용히 교회로 들어가지 그 후 아무도 없는 무대 위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음악으로서 이 간수곡이 연주돼 종교적인 경건한 분위기에 잇따라 일어나는 무서운 파국의 장면을 누구 한 사람이 예측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의 무드를 이 아름다운 관수곡이 충분히 살려주고 있지 이 곡 때문에 마스카니는 수없이 불려나가서 담래를 했었대 어때 근사하지? 자 어서 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괴송 소리가 어둠을 뒤흔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을 잔다댔다 누군가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떴다 침대 위에서 바로 그 사람이 내려다보며 나를 깨우고 있었다 왜 그래요? 잠결에 아직 정신이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다 이봐 나하고 얘기 좀 해 내일 해요 나 지금 너무 졸려요 계속 잠에 취하여 대답을 했다 그는 내 어깨를 더욱 세차게 흔들어댔다 잠깐 일어나 보라니까 얼마 만에 맛보는 단잠인가 매일 밤 나의 불면을 알아차리고 가끔 빈정거리기도 하던 그 사람이 모처럼 잠에 열중인 나를 애써 깨우고 있었다 심한 짜증이 났다 이 밤중에 꼭 해야 되는 얘기인가요? 모처럼 자는 사람을 깨우게 말이에요 대답 대신 그의 손이 방을 훤하게 만들어버렸다 갑자기 켜진 형광등 때문에 눈이 부신지 지연이가 잠시 몸을 뒤척였다 나도 자는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이상하게도 방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차피 나는 낯선 방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였다 이제 잠은 몽땅 달아나버리고 없었다 무슨 얘기인데요? 집에 갔다 왔어?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갔다 다녀왔어요 나는 거짓 대답을 하였다 사실은 매일 전화만 했을 뿐 며칠 동안 집에 다녀오지 못했다 자동차 어떻게 되었어? 내 예감이 맞아 떨어졌다 저녁에 여자의 눈물을 즐기고 있던 TV 속에 있는 남자보다 더 야비해 보였다 말씀 못 드렸어요 왜? 난 도저히 그런 부탁 못해요 사람이 덜 돼도 한참 덜 됐구만 원 더러워서 이 집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아무렇게나 찌꺼리는 말투 바로 그 어느 문제였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때 갑자기 내 머리카락이 한숨 뽑히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가 내 머리채를 움켜쥐고 침대 쪽으로 당기고 있었다 무슨 짓이에요? 머리채를 놓자 나는 그 사람을 노려보았다 이리 올라와 올라오지 못해 지연이 깨어 가만히 얘기해요 너 죽고 싶어? 이게 이제 보니 건방지기 짝이 없어 내가 남자에게 욕을 먹는 것은 충식 씨를 모욕하는 거와 다름이 없었다 결혼 이야기를 충식 씨에게 처음 꺼냈을 때 그는 아버지는 뭐하시는 분이지? 하고 물어왔다 대학 교수라는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게다가 교회 상노이며 또 어머니는 집사라고 알려주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그는 좋은 집안이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그 후부터 충식 씨가 내게 한 말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뿐이었다 결혼식 전날 술에 취하여 외쳐대던 그의 절망적 소리를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식 날 잘 다녀오라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의 깊은 고독과 험한감을 오직 침묵 속에 감추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나만 태연함으로 가상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의 인내로 버티어가고 있었다 결혼한 지 십여일이 지나 나는 다섯 살 난 딸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어느 누구한테도 사과의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의 손에 멱살을 잡히었고 이제는 머리채까지 뽑히는 가련한 여자가 되어갔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활은 차라리 다행인지 몰랐다 왜냐하면 이런 생활이 거듭될수록 다시 내가 충식시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구실이 되는 셈이었다 야 너의 집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야? 큰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딸자식한테 사과용 한대도 못 사줘? 이 말을 듣고 보니 그가 나에게 한 부탁은 빌려달라는 게 아니었고 아주 사달라는 얘기였다 네가 말하면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야 그까짓 거 마음만 먹으면 나라도 당장 살 수가 있어 너한테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내가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버릇과 머리채를 뒤흔드는 손버릇은 실로 대단하였다 그럴 때마다 백일을 앞둔 딸을 두고 이혼했다는 그 여자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금방 제똘이라도 집어던질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 사람은 다음 작전을 구상 중인지 눈빛이 빛났다 집에 가서 자동차 얘기할게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의 눈이 더욱 무섭게 빛났다 무슨 조건? 나한테 사과하세요 뭐야? 무엇 때문에? 약간 가라앉았던 그의 목소리가 다시 거칠어졌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가르쳐드리죠 박혜영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었죠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저와 상관이 있어요 그건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겠으면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돼요 나중에 제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저에게 해주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 사람이 주먹을 불권 쥔 손을 어깨높이로 들었다가 놓았다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 말투 그리고 행동 말이에요 세상에 속아서 결혼한 걸 알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 지연이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더구나 자식까지 있으면서요 제가 언제 그 문제로 큰소리 한 번 내던가요? 물론 저대로 참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긴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연이를 보았어요 어린아이가 제 친아빠한테 기만당한 5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는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지연이에게도 아빠 놀러실란다면 차를 사드리지요 아버지께 부탁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얼굴 어느 부위인지도 모르게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얼굴이 몇 조각으로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아프지가 않았다 너 시금방 떨다가는 내 손에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를 올려다보며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내 말 다 다 끝나지 않았어요 죽고 싶으면 말해보시지 그의 얼굴은 이미 철판으로 된 가면이 쉬어진 듯했다 낯선 시간 속에서 10편에 이어 윤희와 서민우의 다툼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요? 잘한 건가요? 아니라고는 못하겠죠 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혔어요 몇 달 동안 우리는 만난 적도 없었잖아요 무슨 저의가 있었나요? 내가 속았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 엄청난 기만을 당한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난 결혼을 하면서 엄마를 무척 원망했었지만 이젠 엄마에게 심한 죄의식을 느껴요 왜 그랬죠? 아버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아세요?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이 뭐죠? 모든 걸 감추고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과를 받는 조건이죠 침대맡에 놓여있던 탁상시계가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러더니 내 어깨죽지 어딘가에 심하게 부딪혔다 시원하면서도 형용할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울지는 않았다 이 지경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로 인한 굴욕과 나의 연약함을 덜어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성 싶었다 충식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꾸자꾸 혀를 깨물었다 사과를 해 웃기고 있군 그래 그게 조건의 전부야? 나는 잘난 척 거만 떠는 꼴 못 봐 그 눈빛이 뭐야? 왜? 멸시라도 하고 싶어? 그 고상하신 성격에 소리치고 대들진 못하겠지? 소리를 치기도 지쳤는지 아예 터놓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야말로 생전 처음 듣는 욕지걸이었다 아무런 대답도 없이 빤히 쳐다보는 나를 어떻게 해줘야만 직성이 풀릴지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비식 웃음이 나왔다 어떻게 이러한 희극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평범한 부부들은 꽃살 부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부부라니? 이런 터무니없는 현실이 또 있을까? 밉살스러운 분노에 신바람이 나서 던지고 소리치고 욕설을 퍼붓든 그 사람은 이제 지쳤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반응이 없어서 시도를 졌는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나는 사과를 받아야 해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지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겠어? 처음부터 그랬잖아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쾌제를 불러야 해 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저 사람이 그럴수록 충식 씨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는 더욱 선명해지는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길이 있을 거야 종환 씨도 도와줄 테고 한참 동안 돌아 누운 그 사람의 등을 응시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이불을 들추고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나를 바라보았다 흩떼어진 머리와 옴매무새를 고치며 아이 곁에 앉았다 심한 모욕감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지만 나는 연어부인 내처럼 악을 쓰고 대들지는 않았다 그것은 참아야 한다거나 혹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수는 안 된다는 자체 심의서가 아니었다 첫째는 피곤한 일이었고 또한 그럴 필요와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 엄마 나 무서워 칭얼거리는 아이를 끌어안아 무릎 위에 눕혀 다독거리며 밤을 지셨다 창밖의 지붕들과 마당의 나무가 검게나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다 이 집에서 부엌은 유일한 나의 은신처였다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어서인지 무릎이 몹시 저렸다 머릿속에서는 매쾌한 연기와 뽀얀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현기증에 몸이 휘청거려 식탁 의자를 붙잡았다 더욱 힘껏 버텨보려 했지만 차가운 기운이 다리 아래로부터 전해서 오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충식 씨를 불렸다 아 충식 씨 나를 좀 어떻게 해줘요 하루만 보지 못해도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나를 아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길 모퉁이 담장 아래에도 너는 서있고 공원의 나무 아래 벤치에도 너는 앉아있고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도 너는 섞여있고 길거리 밝은 불빛 속에서도 너는 웃으면서 내게로 온다 아 그러나 너는 언제나 내 앞에 없었다 깨어보니 부엌 바닥에 내가 엎드려 있었다 내가 쓰러진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구 중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법 손끝이 시린 찬물에 얼굴을 씻었다 손이 닿을 적마다 얼굴이 아팠다 손을 감속으로 보아 한쪽 얼굴이 부은 것 같았다 벌떡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찌그러지고 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한참을 거울 앞에 서서 충식 씨 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얼굴을 하고 그에게 달려갈 수 없는 것이 걱정되었다 몸은 공중의 뜬금만 같았고 머리는 쪼개지는 느낌이었다 통증은 너무 심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였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온 일하는 아이가 내 얼굴을 보자 움찔하였다 어머 아줌마 별일 아니야 어서 밥이나 하자 지연이가 엄마 하며 부엌으로 달려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프지마 지연이 무서워 얼른 아이에게 다가가 가슴에 안았다 지연아 엄마 아프지 않아 얼굴을 조금 부딪혀서 그러니까 금방 나을 거야 뚝 그쳐 시어머니가 다음으로 내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얼마나 남자 앞에서 깐죽깐죽거렸으면 주먹질을 다 했겠니 너 오늘부터 대문 앞에 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식에 한해서였다는 것을 간밤에 소란을 피운 것은 마치 옆집의 일이라도 되는 듯이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용돈을 받아들었다 나는 일부러 그를 대문까지 배웅했다 내 얼굴을 힐끔 쳐다보며 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다른 날보다 더 흰차 보였다 내가 대문 앞까지 나가려 하사 당황해하는 그를 앞서서 대문 밖에까지 나가 서 있었다 조금이라도 나의 뜻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싶었고 나는 그 사람과 다르며 잘못 뛰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하고 싶었다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장난 같은 세상살이가 아니여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넌지시 심어주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벽에 못이라도 받듯이 그에게 새겨주고 싶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내 마음의 참뜻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리고 그가 끊임없이 괴로워하기까지 했으면 하는 증오가 가슴 속에서 용투를 맸다 방문을 안으로 잠근 채 무릎을 세워 앉았다 어차피 끝도 맺지 못할 시련이라면 이대로 죽어버려도 후회할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다만 충식시 나의 사람을 진실로 사랑해주고 끝없이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던 지금까지의 나의 소망이 무너질 것 같아 슬펐다 방문의 손잡이가 달싹거렸다 지연이었다 엄마 뭐해 나 심심해 그러나 숨을 숙이고 지연이가 돌아가길 기다렸다 아이는 쉽게 포기를 하는 듯 했다 미안해 지연아 간밤에 머리채를 휘어잡히고 물건이 던져지던 광경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꼼짝 안고 앉아 그가 하는 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었던 내 모습도 보였다 그만 제발 그만 보고 싶지 않아 적은 내 모습이 아니야 난 결혼을 하지 않았어 난 저 사람의 아내가 아니야 나는 충식시의 사람일 뿐이야 방 안에 장식되어 있는 물건들이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피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들은 더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니며 내 몸에 마구 부딪혔다 충식시 무서워요 무서워요 충식시 나는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붙잡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황급히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고독과 굴욕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네 죄송합니다 거기 어디죠 네 뭐라구요 가끔 듣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종환씨 회사의 교환양이었다 젊은 여자에게 종환씨를 부탁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목이 매인 나는 벌써 얼굴이 눈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정환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정환씨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윤희씨 말해봐요 어디 아파요 네 아파요 윤희씨 무슨 일이에요 말해요 윤희씨 정환씨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목에 걸려있던 말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지금 어디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집에 있어요 홍대 정문 앞에 나와 있어요 곧 출발할게요 알았죠 그의 수화기 놓는 소리가 요란했다 무서움은 차차 사라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는 듯 했다 외출 준비를 하였다 준비라고 해야 집안에서 입던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었다 아무리 외출이라도 장식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상처를 은닉시키고 싶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내보이고 싶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지만 종환씨에게 어떻다는 것을 굳이 내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알게 하고 싶었다 화장대 앞으로 갔다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 벌에 쏘인 얼굴과도 같았고 어떤 직구전 화가가 그리다가 내팽개친 인물과 같았다 이토록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잘못된 결혼을 꼭 충식씨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확인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끝났어 어쩌면 어젯밤의 일이 오히려 잘 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야비한 생각만서 들었다 화장대 위에 놓여진 향수병이 보였다 그러고 보니 결혼 후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었다 저런 물건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잘못 들어와 있는 것이었다 향수병을 들었다 화장대를 향해 내던지려다가 흔적을 없애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병을 든 손이 부끄러웠다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을 자극해와 집근거리는 신경을 자제하여야만 했다 밖으로 나오자 날씨는 화창했다 햇살 속에서 하늘을 집앗는 듯 가로수들이 버티고 서서 오가는 행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꼴불견인 듯한 여자들의 제멋에 취한 옷차림이며 걸음걸이가 나의 심경은 아랑곳 없이 온 거리를 누볐다 갑자기 그 여자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개숭에 나처럼 기만당한 여자가 또 생겨날 것 같아 씁쓸해하였다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내 얼굴 위로 차가운 눈빛 하나가 훑고 지나갔다 엉뚱한 여자가 이상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해서였을까 그러자 자꾸만 손이 한쪽 얼굴로 갔다 횡단보도 앞에서 한쪽 손을 주머니에 넣고 부시럭 그려보았다 얼굴은 뜨거워 죽겠는데 빨간 신호등은 바뀌려고 생각을 안고 있었다 거울이 없었다 거울이 있었으면 퍼렇게 멍든 부분을 더욱 정확히 가릴 수도 있었으나 개의치 않았다 신호가 바뀌어 급한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헐레벌떡 뛰었다 철덕거리는 구두의 뒷굽에 신경이 쓰이면서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날 때면 속도를 내어 지나쳤다 아직 종환 씨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자 저만치에서 낯익은 승용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종환 씨였다 차에서 내려 퉁퉁 부어오던 내 얼굴을 보고 멍이든 부분에서 그의 눈동자가 멈추었다 그리고 이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타세요 한숨 섞인 말이었다 삽시간에 차는 제2항강교를 지나 다리앞 인터체인지를 돌고 있었다 종환 씨 미안해요 회사일도 바쁘실 텐데 입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당기고 머리가 욱신거리고 있었다 대답도 없이 운전만 하던 종환 씨는 강변 도로변에 있는 절두산 성당 앞에 차를 세웠다 내리려고 차문을 잡는 날을 종환 씨가 말렸다 강바람이 차가 올 거예요 그냥 차 안에 있어요 그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부끄러웠다 종환 씨의 저 말이에요? 내 말을 그가 막았다 어제 윤희 씨가 나에게 한 말이 있어요 결혼을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좋아요 인정하지 않을게요 얼굴 그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말하세요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만둘래요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대신에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말하다 보니 결국 다 얘기한 셈이 되었다 담배를 비벼 끄고 있는 종환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야비한 자식 그 얼굴에 무서울이 많지 심한 노기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박혜영이라는 여자 이젠 전화 안 걸어요? 시동을 걸며 그가 뜻밖의 말을 했다 갑자기 그 여자는 왜요? 소민우 그 친구 이혼한 이유를 알아보아야겠어요 차는 오등기를 다시 달리고 있었다 홍익대학교 가까이 오사 종환 씨가 내 손을 잡더니 기어 위에 올려놓았다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겨운 우정이 경직되어 있던 내 마음을 포근히 풀어주었다 내가 연락을 할 수 없으니 윤희 씨가 매일 전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너는 뭐 잘한 게 있냐? 하는 트집 잡히지 않게 참고 열심히 해요 그 얼굴을 하고 충식이한테는 갈 수가 없겠죠 충식이한테는 내가 자주 가고 있으니까 못 간다고 속거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돼요 일단은 나라도 알고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식사는 꼭 하고 건강 조심해요 알았죠? 골목 앞에 내려주겠다는 종환 씨에게 기찻길 근처에 차를 세우게 했다 서로 머뭇거리다가 혼자만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종환 씨의 차 뒷모습만 물구름이 바라보고 서 있다가 차가 시야에서 멀어지자 발길을 돌렸다 조그만 언덕을 따라 비탈길을 내려갔다 발구름에 힘을 주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다 앞에서 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상가들이 아른거리며 다가왔다가 서쳐 지나가곤 하였다 주머니에 꽂힌 손을 주먹을 쥐어 자꾸만 들썩이며 흔들리는 어깨를 잡아보려 했었다 철도길에 올라섰다 바람은 느껴지지 않았는데도 철로변에 널어서 있는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풀리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기차는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철로를 따라 쉴 새 없이 오가는 여행자들의 모습이 갑자기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다 차가운 철로를 타고 나의 마음은 어디론가 향하여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한없이 한없이 달려갔다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떠나버리고 아프고 멍든 육체만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몸을 일으켰다 나의 집이 아닌 일시적 귀착진 시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가까스로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나를 보며 지연이는 쉴 새 없이 조살거렸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나도 데려가지 심심했잖아 지연아 엄마도 볼 일이 있어서 지연이와 함께 있지 못할 때도 있단다 우리 지연이는 착해 그치? 대신 엄마가 맛있는 과자 사 왔으니까 엄마랑 얘기하며 우리 둘이 먹자 어 알았어 근데 엄마 많이 아프지 얼굴? 아이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했다 아냐 이젠 괜찮아 얼굴이 미워져서 지연이 보기 창피해 그렇지 아이는 내 뺨을 어루만졌다 여자라면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으리라 한 생명을 잉태하고 또 술산 후에 맛보는 여성의 감격과 기뻄을 나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으나 단지 그런 것이라면 경의감에 사로잡혀 그만 주체하기도 힘든 신비로 여겨졌다 엄마라고 부르며 생명을 전하는 그 아이에게 더 없는 연민과 모성애가 꿈틀댔다 지연아 소원 엄마가 되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깝구나 내가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또는 값싼 동정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혹시 나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지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빨리 잊어지기를 바라며 그 아이에게 심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저녁 창거리를 대강 준비해 놓은 다음 지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자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 벨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니 속에서 심한 구토가 일어나는 듯 했다 내가 왜 이러지 자꾸 이러면 안 돼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누구세요? 내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다 문 안 열고 뭐하는 거냐? 시어머니였다 현관을 나서는데 가슴이 마구 뛰었다 다녀오셨어요 어머님? 그분의 핸드백 사이로 성경과 참숭과 책이 보였다 겨우 방문을 하고 쉬는 길이었다 앞서 가던 노인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쯧쯧 아유 속 터져 너 나 좀 보자 갑자기 나는 죄인이 된 느낌에 시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집안에서 큰 소리냐 얼굴은 또 그게 뭐고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너의 집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집은 음악을 하는 집이여 신앙을 가진 집안이다 언행을 조심해라 그러나 그분의 말이 섭섭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 적반하상은 아닐지라도 갈수록 태산이었다 너 그리고 민우 비위 하나 못 맞추니? 결혼 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공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알겠니? 얼핏 들으니 자가용 얘기가 나왔나 본데 그까짓 자가용 하나 가지고 뭘 그리 실랑이 질리냐 그런 것 가지고 민우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라 나까지 기분 상한다 자가용 건에 대한 독촉은 이제 시어머니까지 나서고 있었다 기가 막힌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미 집안 사람들끼리는 자가용 문제가 덜묻거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집안의 수치로까지 몰고 가는 시댁 식구들은 무엇이 수치인지를 몰랐다 그들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건 나로서는 헛된 에너지 소비였다 시어머니의 나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한이 없었다 자가용을 반드시 진정에 부탁 안 해도 그만큼 직장 생활을 했으면 하다못해 중고차 살 돈이야 있을 거 아니냐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게 다 변했듯이 내조란 것도 마찬가지다 제 남편 기죽게 하지 않는 것도 큰 내조란다 내 말 알아듣겠니? 대답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얼굴 근육이 굳어있었다 내 말이 맑았지 않게 들리니 왜 대답을 못해? 원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 가까스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겨우 대답을 하고 나서 방문이 열리면서 지연이가 들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 야단쳐? 아빠는 엄마 아프게 하고 할머니는 야단치고 할머니 미워 버럭 소리를 지르는 아이는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온몸이 경직되는 듯 잽싸게 말을 이었다 아니 요것이 어른도 몰라보고 어따 대고 투정이야 투정이 상껏 종자들이나 하는 짓을 하다니 참 별일이구나 시어머니의 상껏 종자들 운우는 나로서는 최악의 분노였으며 역겨움이었다 바로 조금 전 성경과 찬송과 책이 든 가방을 옆에 넣고 며느리에게 언행을 조심하라고 꾸중을 하던 노인이 이제 다섯 살 난 아이에게 듣기에도 앙증스럽고 표독스러운 언행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욕설이라 하지만 사람에게 종자라는 표현도 처음 들었거니와 더구나 교수 사모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그런 표현을 쓰다니 끔직하기까지 하였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 모양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각기 다른 이유였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비슷하였다 그간의 감정이 폭발해 폭발해 부릴 것만 같았다 언젠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그 앞에서 머리까지 흩어져 이성을 잃고 울부짖는 내 모습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한쪽 귀퉁이에서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앉아 있었다 별로 억울함이나 분노도 생겨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나에게서 제외된 사람들로서 잠시 나의 세계를 흐트려 놓는 회방꾼이자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 사람들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위치에서 살 것이다 이건 잠깐이야 누구나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할 수도 있어 더구나 자의가 아니었잖아 쓸쓸히 방을 나와 저녁 준비를 하고 다시 숨막히는 식사시간과 밤의 분위기가 여느 때처럼 이어졌다 그 속에서 송환씨의 말대로 나의 할 일은 빈틈없이 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한 내 모습은 마치 며칠간 임시로 고용된 파출부 일하는 순간순간 충식씨가 함께해 주었다 어느 때는 즐겁게 어느 때는 슬프게 함께하는 그 순간을 맛보다가 나는 그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느라 어금니를 힘주어 타물기도 하고 혀를 깨물기도 하였다 얼굴의 보기는 거의 가라앉았으나 멍든 사국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성남행을 그러고 학생들 지도도 빠지며 하루에 한 번 충식씨와 종환씨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이젠 서로 할 말이 없었고 내가 다시 한 번 찾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자신도 그러했지만 그의도 섭섭했는지 전화하는 우리의 대화는 건성으로 공중에 떠도는 것 같았다 토요일이 되어 그에게 전화를 했다 충식씨에 저 오늘 못 가겠어요 그래 알았다 약속 못 지켜 미안해요 너 혼자 한 약속인데 뭐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충식씨 말해 보고 싶다구요 또 한참 동안 그는 말이 없었다 내일 또 전화할게요 그래 잘 있어 이튿날 시댁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서 다시 그에게 전화를 주었다 충식씨 뭐하세요? 음악 들어 뭐예요? 도둑같이 소극 로시니 것이야 아 네 생각은 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안 가르쳐 주었어요 어 그래 얘기해 주세요 전화위복의 행복을 표현한 곡이지 전화위복의 행복이요?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그럼 있지 난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제가요? 어 난 믿어 윤이가 전화위복의 행복을 갖게 될 거라는 걸 충식씨 절 사랑하지요? 말이라고 그렇다면 지금의 내 생활을 믿으면 안 돼요 전화위복의 행복은 꼭 가질 거예요 꼭이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 내게 남편은 오랜만에 말을 걸어왔다 양복으로 다 바꿔 입었는데도 머뭇거리며 나가지 않고 있더니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 말이야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이번엔 돈이 필요하다니 겁이 나기도 했으나 용돈 정도겠지 하는 생각으로 액수를 물었다 얼마나요? 한 30만원 정도 그 당시는 출근하는 회사원이 아침에 갑자기 요구하는 돈으로는 큰 돈이었다 한 달 월급에 조금 웃도는 액수였다 줄 수 있어? 없어 어디에 쓰려고요? 궁금하지도 않은 일을 건성으로 물었다 한두 살 난 애도 아니고 그런 걸 다 말해야 되나? 그의 말투는 어느 때는 그러했다 아침에 갑자기 30만원씩이나 어디 있어요 내가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방바닥에 지폐 몇 장이 날아들었다 예다 이거 10만원이다 보태어 주든지 아니면 이것만이라도 주든지 마음대로 하려무나 원 돈 몇 푼의 출근길에 기를 죽이다니 도대체 자신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여튼 그날 나는 시어머니가 던져준 10만원은 도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에게 요구한 돈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적게는 3만원에서 어느 때는 몇 십만원씩 출근 직전에 요구해왔다 나는 이제 그를 위한 은행 창구 노릇을 해야만 했다 어느 날은 가엾어서 어느 날은 귀찮아서 번번이 응해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돈을 안 주었을 경우 시어머니의 안칼스럽고 가시도친 말을 피하려고 나는 그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듯이 꼬박꼬박 상납을 하였다 친구와 어울려 술을 먹는 일도 없는 그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었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로서는 피곤하였다 그 돈은 충식시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부지런히 적금을 넣고 적금을 했던 돈이었다 집안 아무데서나 휠 제어로 쉽게 다닐 수가 있고 마당도 넓게 만들어 남의 눈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바람을 쏠 수 있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던 돈이었다 또한 종환씨가 우리에게 올 때는 밤새우며 술잔이라도 기울일 수 있게 베란다를 넓게 만들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나의 희망이었다 그러한 나의 희망까지도 그들은 조금씩 조금씩 허러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의 심정은 달리 표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까울 뿐이었다 마냥 아깝고 또 아깝기만 하였다 그리고 전혀 보람없이 쓰는 돈이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보다 조금 일찍 종환씨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는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낮에 시간을 내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물음에 만나면 알게 될 거라는 대답을 해왔다 아직도 치욕의 상처가 덜 가신 얼굴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다방문을 열자 평소에 싫어하는 구석자리에 종환씨가 어느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머뭇거리는 나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낯선 그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어디에서 본 듯한 아주 낯설지는 않은 얼굴이었다 윤희씨 놀라지 말아요 박혜영씨입니다 나는 장순같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여자가 일어서더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 엄마예요 지연이 엄마라는 말을 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그렇게 슬프게 들릴 수가 없었다 며칠 전 이혼한 이유를 알아보아야겠다던 종환씨의 말도 생각이 났다 그녀의 인사에 나는 아무런 답례도 못하고 거저 웃음만 보내고는 자리에 앉았다 정말이지 아무런 말도 나오질 않았다 낯설지 않은 그 얼굴은 바로 지연이가 쏙 뼈 닮은 모습이었다 종환씨는 내 얼굴을 한참이나 살펴보더니 말을 하였다 얼굴은 많이 가라앉았군요 아픈 건 어때요? 역시 그에게도 대답 대신 웃으면 좋았다 그들은 내가 오기 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약속을 했는지 하던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박해영씨 말을 반만 믿는다 해도 참 어이없는 친구군요 아직 재혼은 안 하셨나요?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웃는 모습이 무척이나 귀엽게 보였다 지연이의 웃음같이 그리고 그녀가 내 쪽을 보고 말을 하였다 윤희씨 괜히 제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처음으로 내가 입을 열었다 난 그 사람이 버릇을 고친 줄 알았어요 재혼을 할 때는 더구나 사별도 아니고 이혼을 할 때는 말이에요 대개 실패 원인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고치기는커녕 결혼했던 사실을 속였다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윤희씨 결혼 초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제가 아니고 동생이 한 짓이었어요 지연이 생각을 했으라도 그러는 게 아니라며 말렸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지연이를 두고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겠는지 잠시 찻잠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번 절에 가볍게 격련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자식을 두고 나온 여자의 한이 비어있는 찻잔에 조금씩 조금씩 담겨지고 있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저는 사실 지연이 할아버지의 제자였어요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은사님이 시아버지고 낳은 지 100일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왔겠어요 살면서 이혼 수속을 밟을 기력도 없었고 잔칫날 두 노인이 당황하는 꼴이라도 보고 싶었죠 내일이면 아이 100일이라 부엌일이 바쁜 틈을 타서 밤에 옷 몇 가지만 챙겨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지연이를 두고 볼 때 그때 내 행동이 반드시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나는 무서운 소굴에서 탈출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재혼을 한다기에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거기에 그 사람 어머니가 있는 동안 벌을 꽂히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지연이 생각을 했으라도 엄마가 생겨서 잘 되었다 하고 한시름 놓았는데 그녀가 송환씨에게 이미 자세한 이유를 밝힌 듯한 말을 다시 하려고 하기에 나는 말렸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확인이 된 일을 다시 확인을 한다고 달라질 리는 없었다 결국 나만이 나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것은 당연했다 주위 사람들 누구도 나에게 지워진 이 굴레를 벗게 해줄 리는 없었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인연만을 맺으며 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자신임에선 인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 밖에 풀 수 없는 그런 인연 만남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현명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단절을 뜻하며 어느 정도는 자신 안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라든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서민우와는 처음부터 원만한 만남이 아니었고 이젠 나 자신도 숨이 막힐 대로 막혀 있었던 터였다 굳이 한 여자의 과거를 듣고 거기에 힘입어 탈출구를 찾고 싶지는 않았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침묵만 하고 있었다 묵묵히 앉아있던 그녀가 핸더백을 만지작거리며 정환 씨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전 먼저 일어나 보아야겠어요 두 시 반에 수업이 있거든요 수업이라뇨? 학교에 나가세요? 내가 물었다 네, 비여고에 나가요 음악을 가르치죠 그녀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말에 왠지 마음이 놓였다 그래도 직장을 가시고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학교에 사표를 내는 일만큼은 어떻게 했으라도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자 그녀를 보내기 위해 정환 씨와 나도 함께 몸을 일으켰다 테이블 옆으로 비껴 쓴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뭐든지 저, 지연이 많이 컸나요? 예뻐요? 말은 잘 듣죠? 건강한가요? 그녀의 물음을 들으며 언젠가 나도 저런 궁금증을 갖겠지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연이가 제일 궁금하고 걱정되시죠? 아주 예쁘게 컸어요 오늘 만나고 보니 지연이가 엄마를 꼭 닮았군요 아이가 아주 영리하고 어른 뺨치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건강하기도 하고요 그 아인 잘 클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길러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잊을 수는 없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시 그녀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을 하였다 저 허락만 해주신다면 지연이 장난감을 주고 싶은데 그 말을 듣고 나자 그녀의 옆자리에는 포장이 된 뭉치가 보였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전해주시오 여자애라서 인형을 사왔는데 좋아할지 모르겠군요 잘 맞추셨네요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야, 지연이 오늘 수지 맞았네 감사합니다 내가 선물 뭉치를 받아들이사 그녀는 마치 도망을 가듯이 다방을 나가버렸다 한참을 멍하게 서있는 날을 정환씨가 불렀다 앉아요, 윤희씨 나도 그 자리를 빨리 나오고 싶었다 나의 일로 인해 여러 사람이 더구나 박혜영이라는 여자까지 불러 새삼스럽게 지나간 아픈 일을 상기시킨 것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다 정환씨의 눈치는 여전하였다 박혜영씨 만난 것이 불쾌해요? 아니요, 됐어요 내가 생각이 얕았어요 나 혼자서만 알아보는 건데 괜히 윤희씨를 나오라고 했나봐요 윤희씨가 나 혼자서 겪은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같이 만난 거였어요 그건 그렇고 윤희씨 이젠 집에 알려야죠 그 집에서 윤희씨가 겪고 있는 것이 내게 말한 것보다 몇 배들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나한테 다 말한 것이 아니죠 박혜영씨를 만나고 난 이제 대강 알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 그러했다 나는 지금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모든 사실을 여기에 다 틀어놓을 수 없는 것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밝히지 않은 어쩌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일 가장 치욕스러웠던 일 그 일들을 감히 밝힐 배짱이라든가 글재수가 내게는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혼이 두 사람의 만남이듯이 이혼도 결국은 두 사람의 일이다 흔히들 인간관계를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한쪽에서 불만이 있으면 그 여자는 지나온 한 과정에서 사악은 부분이었을 뿐이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사랑의 실패여 인생의 엄청난 실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나는 가끔 그 사람 서민호가 나의 나쁜 액댐을 하게 해준 고마운 남자로 기억될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실상 나에게 있어서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오쯤이라면 큰 오쯤이 되어 끝없이 괴롭히는 것은 아마도 그로 인해 충식 씨에 대한 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상처입을까 두려워했던 탓일 것이다 그날 박혜영 씨를 만나고 난 후 충식 씨와 통화를 하였다 저예요 충식 씨 그래 윤희야 괜찮으시죠? 난 좋아 근데 너 혹시 아 아니다 왜요 충식 씨 왜 그러세요?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없어요 그래 그럼 됐다 제 걱정은 마세요 잘 있으니까 그럼 그래야지 이따가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요 잠깐만 윤희야 어제 꿈에 널 보았다 밤새도록 꿈을 꾸었어 할머니가 해몽을 나쁘게 하시잖아 됐다 아무 일 없으면 됐어 잘 해야 한다 모든 것 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화기에 얼굴을 묻고 울어버렸다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어디에서 찾을까 잃어버린 시간을 언제 찾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언제 그와 나는 완전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를 향한 그를 향한 그리움 소망 모든 것이 슬프기만 하였다 아무튼 남편 서민우는 하루하루 돈을 어김없이 요구해왔고 나는 모든 것이 귀찮아 아예 통장에서 목돈을 찾아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이 나올 때마다 그의 손에 돈을 쥐어 주었다 다 귀찮았다 더구나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쓰던 생활비마저 끊어버렸다 시어머니가 관리하던 공과금도 내가 독적장을 받아보니 깜짝 놀랄 정도였다 생활비가 안 나온다고 찬없는 식사 준비를 하기란 나 자신이 우선 힘들어 매일 시장에 가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연이에게만큼은 돈을 아끼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가용 문제로 한없이 시달림을 받았다 시댁에서 나를 잡아두는 유일한 사람은 지연이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나를 따라주었고 그러는 속에서 나는 심한 허탈감 마저 들어 몸은 피골의 상습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점점 여의워만 갔다 얼굴은 광대뼈가 붉어져 나왔으며 손등과 발등에는 핏줄이 선명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권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의 하나로 신혼 조회를 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금시초문이었다 저녁에 퇴근한 그에게 물었더니 그의 표정은 너무도 태연했다 그리고 마지못해 능청스럽게 대답을 해주었다 누나가 초청장을 보내와서 이민을 가려고 그래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은 급했었다 이민을요? 왜 진상 말을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미국 가는 길을 반대한단 말이야?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반대고 찬성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아직 여권도 안 나왔으니까 같이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갈수록 태산이었다 이 집안에 있다가는 나 자신마저 잃을 지경이었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생각보다는 꽤 오래 걸린 얼굴의 상처가 깨끗이 가실 무렵부터 다시 성남을 왕래하였다 그러나 막상 가슴 벅찬 그리움과 그를 만난다는 기쁨으로 성남에 다녀오면 정신이 쓰려오는 허무 많이 밀려왔다 또다시 일주일 후에 기대감을 갖고 가서는 역시 절망을 안고 돌아오곤 하였다 나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다 가벼운 어지러움이 아니라 실제로 현기증이 심했고 늘 머리는 두통으로 시달렸다 심장이 뛰어 물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했다 성남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의 반을 거의 침묵으로 보내곤 하였다 내가 묻는 말에 그인은 겨우 마지못해 대답을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물으면 나 역시 신통치 않은 대답만을 하였다 그는 이제 나의 머리를 만져주지도 않았고 휠체어 가까이 다가가는 나를 피하여 자꾸만 의사를 뒤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와의 완전한 만남을 바라는 나의 슬픈 바람은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한 만남을 뒤로 하고 눈물을 삼키며 돌아오는 길에 생각나는 식귀를 소리내어 업소렸다 침묵하라 침묵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하는 일 뿐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황금의 알을 잉태할 것이니 12월 말경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크리스마스에 소란했던 분위기는 연말로 이어서 세상은 소용할 날이 없었다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니 밤새 내린 눈이 온통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대문 앞 골목에 쌓인 눈을 쓸고 거실로 들어와서 석유난로에 불을 붙였다 그가 지난 밤에 늦게 들어와서 거실에다 팽개쳐놓은 코트를 옷걸이에 걸기 위해 집어들었다 주머니에서 빠져나올 듯이 걸려있는 빳빳한 수첩 같은 것이 보였다 무심코 꺼내보니 그것은 여권이었다 날짜를 보니 꽤 여러 날 된 것 같았다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질 않았다 나는 이 집에서 길이 잘 들여진 벙어리 가정부였다 오직 한 사람 지연이와는 소리 내어 웃기도 하고 힘이 들 때는 아이에게 짜증을 부른 적도 있었다 그날도 남자들이 출근을 하자 시어머니는 매일 그랬듯이 교우 방문을 간다며 집을 나섰다 성경책과 찬송과 책을 넣은 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서는 그분을 배웅하고 뒤돌아 서자 나도 모르게 주여 라는 말이 입속에서 흘러나왔다 부지런히 집안 청소를 하고 지연이를 씻기고 나니 커피가 생각났다 그때 나는 몸이 너무도 지쳐있었고 늘 괴롭히는 현기증 때문에 좋아하던 커피를 거의 끊고 있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커피 내음은 충식시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내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큰 신호이였다 이웃에 살고 있는 그분은 사업을 하는 사람의 부인으로서 대학 교육을 받은 여자였다 진정 가까이 살고 있는 관계로 자주 드나들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나를 향한 눈빛이 점점 친정 식구들을 닮아가고 있는 터였다 신호이는 옷에 묻은 눈을 돌며 짜증스러운 듯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현관으로 돌아섰다 길이 미끄러울 텐데 형님 웬일이세요? 지연이 엄마 좀 만나러 왔어 그녀의 표정은 다른 날보다 더 심했다 급히 차를 끓였다 또 무슨 일일까? 이번에는 뭘 요구할까? 그녀는 찻잔을 한 손으로 밀어넣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지연이 엄마 고생이 많지? 마음의 고생이 심할 거라는 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얼굴 표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투가 역겨웠다 지연이 기러느라고 애 많이 쓰지? 그녀는 표정과는 달리 한사코 엉뚱한 말만을 되풀이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서러나 지연이 엄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무래도 민우야 내가 더 살았지 그 아이 성격이 조금 특이하긴 해도 그런 남편 비위 맞추긴 의외로 쉬운 거야 두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테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러고 있지 말고 친정아버지께 가서 부탁을 좀 드리고 와 또 자동차 얘긴가 했다 무슨 부탁을 말을 끝맺기도 싫었다 미국 갈 때 얼마쯤 해줄 수 있는지 액수를 좀 알아가지고 와 그래야지 민우가 미국에서 생활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야 안 그래? 말 나온 길에 오늘이라도 당장 찾아뵙고 확답을 받아오라고 확답이라니 어이가 없었다 그때만 해도 결혼할 때 여자 쪽에서 장만해가는 혼수같이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때는 아니었다 더구나 내가 나의 30이 되어 가까스로 결혼이란 걸 하게 되자 기쁘기 한이 없는 부모님들은 상류척에 속하는 양의 혼수감을 장만해 주었다 그것도 직성에 차질 안아서 자가용이니 돈이니 하며 수없이 요구를 해오는 이 집 사람들은 분명 잘못 물들여지고 있는 사람의 집단이었다 그녀는 고분고분한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으나 나는 무어라고 할 말을 읽고 말았다 내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친정어머니께 접근했던 것은 꽤 번창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있었다 신호위가 돌아간 후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워있었다 내 몸은 방바닥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공중으로 서서히 떠오르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 지연이가 일하는 아이와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를 보기만 하면 나는 어떤 결정도 내리기가 어려웠다 지연이를 생각해서 웃어야지 참아야지 하다가도 내 친자식도 아닌데 저 아이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지 라는 모진 생각이 나를 흔들곤 하였다 그리고 충식씨의 슬픈 얼굴이 떠오를 때면 나의 이러한 바람은 더욱 꿈틀대었다 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밖을 나가야 되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천천히 정리되어지고 있는 내 마음은 이제 어떤 방해도 거부하고 싶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걸던 전화마저도 포기한 나의 마음이 무습기까지 하였다 내가 만약에 이 집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며 정을 붙이려고 애를 쓴다면 충식씨와는 이렇게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도 들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저녁에 잠깐 내다본 골목길은 눈이 쌓이는 대로 얼어 빙판이 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고 식구들은 모두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있었지만 나는 늘 그랬듯이 혼자가 되었다 낮과는 달리 TV 소리가 요란한 방에는 들어가기가 싫었다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 내 집도 아닌 곳에서 있을 것을 읽고 보니 마치 그렇게 된 것 같은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았다 그러나 어디 두고 보자는 식의 야멸차 노기는 생겨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나는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당으로 나갔다 천지를 덮고 있는 하얀 눈이 점점 광채를 띄는 것을 보아 꽤 늦은 시간임을 알게 했다 세워진 지 오래된 낡은 조각상처럼 우두커니 초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겨울바람의 차가움과 축축함이 옷자락 사이로 스물스물 기어들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팔짱을 끼고 몸의 열을 잃지 않으려고 어깨를 움츠렸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가 바위등이를 드는 것만큼이나 힘겹게 느껴졌지만 한기는 더 이상 밖에서 떨고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예, 집에 잣 있니? 없는데요? 그럼 시장에 다녀와야겠다 밤중에 잣은 왜요? 아버님이 속이 불편하신가 보다 잣 두 헌만 사다가 아침에 잣죽할 수와라 한밤중에 나의 불면을 부채질하던 거실의 괴종시계를 보았다 10시가 다 되는 시각이었다 연 이틀이나 눈이 내려 빙판이 되어버린 추운 겨울에 더구나 늦은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 다녀오라는 그분을 보고 있자니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었다 엄마 같으면 바깥 상황이 그러니 흰죽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밤중에 시장 심부름을 시킬 리는 없을 것 같았다 끝까지 해야지 오히려 바람도 쐬고 잘된 일인지 몰라 방으로 들어가서 두꺼운 방코트를 걸치고 목도리를 둘렀다 TV를 보고 있던 그 남자는 나를 올려다 보았다 밤중에 어디가? 시장에 다녀오래요 시장에? 누가? 어머님께서요 엉 그래 갔다 와야지 나는 그 사람이 이 밤중에 길도 미끄러울 텐데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말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가 곧 후회했다 단 한 번이라도 그에게서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따스한 말 한마디 받았다면 평생을 두고 좋은 추억 속의 사람으로서 기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의 미련하기 짝이 없는 기대였고 생각이었다 그럼 오는 길에 내 담배도 사와 아주 함부로 사지 그래 이젠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어 길이란 길은 모두 눈이 빼앗아 버리고 나는 빙판을 발로 드듬거리며 걸었다 아무리 버스를 기다려도 우라질놈의 차는 내 앞에 다가오지 않았다 정류장의 나뿐이었고 택시조차 나타나질 않았다 걷기로 했다 시장과의 거리는 날씨가 좋을 때면 일부러 걸어다니던 정도였다 조심조심 한 발을 내어 디들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겨울밤 주전자의 물이 끓고 있는 난로 앞에서 음악을 들으며 충식신한 책을 보고 나는 밀린 수업계획안을 작성하던 우리아의 장소가 그리웠다 평소에 행인이 많이 지나다니던 신촌이 너무나 조용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신촌 로타리에는 육교가 있었다 시장을 가려면 그 육교를 건너야만 했다 계단이 가로등의 불빛을 받아 반질거리고 있었다 한 계단을 오를 때 충식씨가 보고 싶었다 다음 계단에 쓴 종환씨의 얼굴이 또 다음 계단에 쓴 친정식구들이 그리고 다음엔 은영이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하다못해 박혜영씨 얼굴까지 떠올랐다 겨우 계단을 다 올라갔다 육교난간을 붙잡고 울퉁불퉁 얼어버린 다리 위를 건너 이번에는 내려갈 차례가 되었다 엄두가 나질 않았다 천천히 한 계단을 내려섰다 눈물이 핑 돌았다 계단을 하나하나 내렸을 때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나는 충식씨를 불렀다 눈물이 나의 길을 방해하여 자꾸만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뿐 그는 이미 내 곁에 없었다 순간 나의 사지 백체는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나는 잠이 돌아버렸다 모든 것을 떠나버린 망각의 잠이었다 그 어둠의 끝 얼마를 잤을까 겨울 잠에서 깨어나 보니 환한 형광등 불빛이 분산되어 흰 벽이 더욱 희게 보였다 주위에 놓여있는 흰 침대를 보자 이내 병원임을 직감했다 온몸이 뻐근하고 움직이기 거북했다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여보세요 허공을 향하여 사람을 불렀다 당직 의사인 듯한 남자와 간호원이 내 곁에 들어왔다 깨어나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들이 나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몇 시죠 3시 반경 되었습니다 집에서 걱정들 하실 텐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육교에서 내가 어찌 되었는지 그때서야 기억이 났다 어둡고 행위마저 끊겨버린 빙판에서 누가 어떻게 병원으로 옮겨 놓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누가 날 데려왔죠 어느 집 전화번호를 말할 것인지 망설이다 결정을 하기 위해 나의 궁금증부터 물었다 경찰차가 여기까지 모셔왔습니다 육교 위에서 졸도하신 거예요 연락처를 좀 말꼬리를 흐르는 젊은 의사는 아무래도 그 시간에 정신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온 여자에 대한 약간의 걱정스러움과 배려가 숨겨져 있었다 그 시간에 사람이 없어졌는데 친정에서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시댁보다도 친정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젠 모든 것을 알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결심도 생겨났다 침대에 놓은 채 눈을 감고 있너라니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무서운 소굴에서 탈출한 기분이었어요 하던 박혜영씨의 말이 생각났다 충식씨가 너무도 보고 싶었다 병원 측의 연락을 받은 친정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새벽잠을 깨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나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다그쳐 물었다 나 쉬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말할게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 꼴이 뭐냐 응? 어머니는 기다려주질 않았다 그러는 엄마를 대하사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될 것 같았지만 그분 앞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곧 느끼게 될 엄마의 죄의식에 더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었다 세상에 자식을 나쁜 길로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결단을 내릴 일이니만큼 굳이 엄마의 마음을 일찍 아프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엄마 진정해요 제 결혼은 잘못이었어요 엄마 절대로 가슴 아파하시면 안 돼요 약속해요 그러면 얘기할게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 약속하마 어서 말해라 내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몹시 떨렸다 엄마 속았어요 아니요 속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야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민우 서민우 그 사람은 이미 결혼했던 일이 있었고 지연이라는 아이 아시죠? 그 아이가 서민우의 딸이에요 딸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기에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았다 옆에서 묵묵히 목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만 계시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으켰다 그분의 눈 언저리가 붉어지고 있었다 일어나요? 윤희 앞에서 지금 일할 때가 아니잖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어떻게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냐 윤희야 엄마가 미쳤나보다 가엾은 것 널 어떡하면 좋으니? 입 다물지 못해 일단 윤희를 쉬게 하라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셨다 그분이 왜 부지런히 병원을 나가시는지 나는 누워서도 알 것 같았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 것이다 동생은 침대머리의 쇠기둥을 만지작거리며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아이도 잘 알고 있었다 윤희야 놀랍겠구나 동생이 내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어 놀랬어 언니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진작 말을 하지 왜 참고 살았어 바보같이? 동생이 침대에 머리를 묶고 울먹였다 눈을 감았다 어디에선가 그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마음이 편했다 충식시의 휘파람 소리는 나의 귀를 간지럽히며 깨어있는 나를 잠재우고 있었다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날 부모님들에 의해 내 몸은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 수속을 끝냈다 그러나 병실에 들어갈 때까지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다 나는 온종일 잠만 잤다 시내 병원으로 옮기는 앰뷸런스 안에서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응급실에서 그리고 병실에 옮겨졌어도 나는 계속 잠을 잤지만 사면 잘수록 더더욱 졸음이 몰려왔다 그러는 동안 이따금 깨어나서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며 둘러본 병실에는 넋이 나간 듯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눈 언저리가 붉게 된 동생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는 아무도 본 기억이 없다 그 이후 다시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머니도 동생도 보이질 않았다 몇 시쯤 되었을까 그러나 병실엔 시계가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자 창밖에 멀리 남산이 보였다 논덮인 숲속에서는 빨간색의 케이블카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남산이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나의 커다란 검은 덩어리로 변하였다 깜빡이 난 정상의 불빛만이 보일 즈음 굳게 닫혀있던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들어오세요 나는 끼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하며 문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민호였다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누워있을 걸 괜히 일어나서 서성거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더 이상 그 남자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그가 지각거름으로 나타났다 병실 문을 쿵 닫고는 그는 침대 주위를 꾸벅거리며 멋쩍게 배회하였다 보기보다는 몸이 약하구만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다 깔깔대고 웃어대는 나를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혹시 이 여자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두려운 듯 어깨를 움찔해 보였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 하는 것이 무서워요 여태까지 나에게 한 건 모두가 우섭다고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우섭게 생각하는 것 같군 그래도 되는 거야? 그분들에게 갖는 느낌은 조금 달라요 참 가엾으신 분들이지요 지연이 아빠보다 훨씬 더 가여워요 대단한 모욕이구만 나 역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언제 퇴원할 거야? 담배를 한 대다 태우고 난 그가 나에게 물었다 입원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어요 벌써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일어섰다 문쪽으로 다가가다가 휙 고개를 돌렸다 이봐 친정에 다 말을 했나 보지 난 말이야 두 번 이혼은 못해 저런 모자라는 사람 모자란 말만 골라서 하다니 나도 모르게 욕에 가까운 말이 튀어나오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나가버렸다 불편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기엔 인내심이 부족한 탓이었을 것이다 병실 밖으로 차량의 불빛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도시의 밤은 형형색색의 조명등과 술렁이는 인파로 숨을 헐떡이는 듯 했다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빛나 보이는 곳에는 아직도 녹지 않은 눈덩이가 쌓여 있었다 드문드문 박혀있는 건물 위의 불빛이 반짝였다 두통이 가시지 않은 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머리로부터 전해지는 두통이 그에게 머리채를 휘어잡히던 모습으로 산란시키고 있었다 무엇이라도 집어던져 그 형상을 깨어버리고 싶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신경정신과 병실에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침구와 머리빗 정도의 무게도 없는 가벼운 소품이었다 생각보다 몸이 약하다고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사람도 아니야 알고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욕설이란 욕설은 다 퍼붓고 싶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그분은 한나절 사이에 많은 세월을 보내신다 됐다 엄마 집에 계시지 뭐하러 오세요? 머리 아픈 건 좀 어떠니? 어머니는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내 이마보다 어머니의 손이 더 뜨거웠다 그러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이분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나로 인해 많은 세월을 얼마나 가슴 태우시던 분이신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엄마 난 늘 엄마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았어 어머니의 눈에서 비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나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괜찮다니 됐다 우리 걱정은 나중에 하자 그 집에서는 누가 다녀갔니? 그 남자 서민우라고 그의 이름을 대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다 뭐라고 하던 별로 어머니의 음성이 갑자기 노기를 띄었다 아니 그럼 잠깐 들르기만 했단 말이냐? 모진 인간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부모 자식이 똘똘 뭉쳐 사기를 칠 수가 있다니 그리고 자동차 사내라고 툭 하면 난리를 쳤다지 나는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 말을 막았다 엄마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낮에 집으로 전화가 왔더란다 그 집에서 일하는 아이라고 그러더구나 아이가 울먹거리며 너 고생한 거 말도 못한다면서 우리 보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더란다 오죽한 인간들이면 그 아이 눈에도 못되게 보였겠니? 이젠 하루 쉬었으니 너라도 입을 열어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걸 알아야 하잖니? 너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난리가 나셨다 그 사람들이 바란 것은 내가 아니고 돈이었어요 돈 분한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고 싶지만 함부로 결성할 일도 아니고 아버지 체면도 있고 밑엔 여동생도 있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어머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엄마 내일 얘기해요 하지만 전 지금 이혼 외에는 아무것도 결정지어야 할 게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이혼만큼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설명이 불필요하였고 어머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충직 씨와 일까지 얘기를 해야 할 경황이 없었다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 충직 씨와 일을 사실대로 집안에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곁에 앉아 계셨다 내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내 곁에서 밤을 세우겠다는 어머니를 힘들게 졸라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이제 마음 놓고 충직 씨에게 전화를 할 수가 있었다 전날도 전화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의 궁금성은 어느 정도인지 걱정이 되었다 신호가 울리기 무섭게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봇물이 터지듯이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온몸을 전율케 하였다 저예요 이 밤중에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어제 전화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어디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어디냐니까 너 설마 집에서 거는 건 아니겠지 그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울음이 왈칵 솟아올랐다 충식 씨 잠깐만요 잠깐만 있다가 얘기해요 또 말을 이열 수가 없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속으로만 속삭였다 충식 씨 저 병원에 있어요 아파요 그러나 이 아픔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당신이 한마디쯤 이야기해 주세요 전에는 그랬잖아요 야 인마 이렇게 해 알았어? 알았지? 지금이라도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자신 있게 예전처럼 얘기해 줄 수 있죠 전 당신의 여사니까 그럴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니까 보내준다는 것 이젠 그런 말 없도록 해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라도 더구나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는 울음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다 충식 씨 오늘은 전화 오래 해도 돼요 우리 얘기해요 윤희야 너 묻는 말에는 왜 대답을 안 하니? 지금 어딨냐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질 않았다 이젠 그 일을 향한 나의 소망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냉정함이 필요했다 매일 전화에 매달리는 일은 당분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굳혔다 충식 씨 저 며칠간 전화 못해요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다녀와야 되거든요 여러 날 걸릴지도 몰라요 시댁에 무슨 일이 있니? 아니에요 다녀와서 다 얘기할게요 쓸데없는 걱정 갖지 마시고 잘 지내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 알았어 잘 다녀오고 내 걱정은 마라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충식 씨가 나를 불렀다 윤희야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지? 아무 일 없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서로가 느끼는 예감은 대개 맞는 듯 했다 이젠 충식 씨와 나를 회방놓고 있는 일들이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니 몇 날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그를 못 본다 해도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벌써 성남에 있는 우리의 장소를 그리워하고 있었다